현무는 고개를 강하게 저었다. 안 돼요. 말하지 마시오. 자칫하면 소점한 반역자로 몰리게 되니. 추수비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현무가 고마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이 단 한시도 뇌리에 떠나지 않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니. 소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부의 분위기는 무맹과 정면대결을 불사한다는 것이고 우선 사천당문을 쳐서 본모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현무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번에는 사천당문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사천당문이요. 그들이 지난번 탈출 때 많은 사람을 살상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들은 당공자가 죽어 충격을 받았는지. 추격로에 독을 풀어 수백 명의 진마부 추격대를 몰살시켜버렸던 거예요. 이에 현무는 그만 망연자실의 질 수밖에 없었다. 사태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미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선억 추수비니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누군가의 음모라는 사실을 알릴지라도 진마부로서는 자존심을 위해서도 당문에 대한 공격을 철회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음모자들의 손길이 진마부 구석구석에 뻗쳐있는 상황이고 이를 증명한 일로가 실종된 상황에서 선뜻 추수비니 말을 믿을지도 의문이었다. 문득 현무는 낙산만장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분명 진마부가 개입되어 있는데 수뇌부라 할 수 있는 조영당은 이를 모르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진마부 전체가 무언가 깊은 음모 속에 빠져있는 것이 분명했다. 마도 최대한 학세력인 공룡 진마부가 그때 추수비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현무의 상념을 깼다. 이제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현무는 고개를 들어 추수빈을 바라보았다. 가끔씩 당창기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약하고 가련하기 그지없는 여인 현무의 내리에 추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동생을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던 현무의 일이 다시 열렸다. 나하고 이곳을 벗어납시다. 지금 진마부는 거대한 음모 속에 빠져있소. 음모의 주제자가 누군지도 모를.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소 저마저 다칠까 두렵소. 그러나 추수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홀로 계신 아버님만 놔두고 어떻게 저만. 그리고 소녀가 이곳을 벗어난 다면 결국 공자님의 진만들 뿐이에요. 피디 부친께서도 무슨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단 하나 남은 딸을 이렇게 방치한단 말이오. 하다못해 밀물이라 할지라도 제 새끼는 보호하건만. 그러나 현무는 말을 하다보니 자신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말을 멈춰왔다. 그녀의 단 하나뿐인 부친의 이야기였기에. 그러나 이미 추수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공자님의 말씀이 맞아요. 피디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하지만 아버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채 어찌 소녀가. 현무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지금 그녀의 형편으로 누구를 걱정한다는 말인가. 설옥 추천상에게 무슨 병호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녀 형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결코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고 이에 현무도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소이다. 그렇다면 일단 이 일에 대해서는 조영당 천주와 한 번은 미리 만나 상의하도록 하시오. 내 그에 대해 들은 바도 있거니와 그와 같은 인물은 결코 음모하는 거리가 먼 성격이요. 필히 무언가 소 적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요. 번호 8,399개시자 윤원중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50제 목연제 천부의경 49. 그러고 나서 현무는 진마부의 사천당문 침공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다. 거사일은 앞으로 3일 후 공격되는 진흑송과 수마천주 황석산이 지휘하게 되었고 진마부의 정의무사 3천과 사천지부의 인원이 천하여 총 5천명이 공격한다고 하였다. 현무는 이번 일 역시 음모가 아닌가 했으나 이는 진흑송이 자랑하듯 흘린 이야기였고 더욱이 자신이 변장하였던 무사들이 급히 사천지 부로 이동하고 있었던 탓에 거의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자 현무의 마음은 갑자기 다급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면 그만이나 일단 알았으니 무언가 대책을 강, 구해야만 했던 것이다. 사천당문하면 국파일방과 오대세가를 제외한 나머지 백도문파들의 대표 자격을 자처하고 있는 전통적인 문파였으며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탈출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리마원 입문동기인 당옥상의 가문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현무는 더 이상 망설이지 못하고 추수빈과 작별을 했다. 부디 옥채 보증하시오. 그리고 혹 무슨 일이 있으면 무영이들을 보호 내 지체 없이 나나 남궁화 소저에게 연락을 취하시오. 네 언제라도 달려오리다. 조금만 더 계셔주실 수 없나요? 저녁 식사라도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현무는 추수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고 큰 눈동자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애틋함과 간절함 그리고 안타까움 등. 하지만 현무는 애써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다. 자신이 이곳에 조금 더 머무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욱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저히 떠나지 못할 것도 같았다. 그래서 애써 웃음을 지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하하 내 소저의 호의는 마음속에 넣어두고 있겠소. 대신 저에게 식사대접을 하신다는 말씀은 잊지 마시오.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머무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시 진마부를 나서는 현무 그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었다. 남기고 온 가협은 여인 추수빈에 대한 생각도 생각이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사천당문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세 가지. 그 중 동정호의 군산에서의 유은의 회합은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여 누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단장에서의 무유 유성과의 만남과 사천당문의 일은 도저히 병행할 수 없었다. 휴 어떠해야 하나? 물론 사천당문의 일이 급하긴 한데 내가 혼자 나선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만일 지금이라도 무유형과 연락이 될 수 있다면 아수라 황교권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당문의 일을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청성상까지 갈 시간도 없고 이거 완전히 진폐양란이로군. 여하튼 당문 쪽으로 가면서 생각해보지. 사천성의 남서부 지역은 그 험난한 지세와 울창한 밀림지대로 유명하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이 지역은 예로부터 독립적인 성격이 무척 강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황권이나 지방병구의 위력이 미약한 반면 수많은 군소부족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한 채 난립하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성은 곧바로 강호물 이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이들에게는 거미나 도와 같은 정형적인 무기보다는 암기나 화기와 같은 무기들이 훨씬 유용했었고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것들을 운용하는 기술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들을 대표하는 무림세력이 사천당문이었다. 흔히 이들을 무리모대세가와 견조 당시 세가라고도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들은 사천 남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부족들의 연합세력이었고 단지 이중 당시 혈족들이 가장 우수한 혈통과 암기 제조술을 바탕으로 지배세력을 형성하고 수많은 세월동안 이를 고착화시켰던 탓에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비록 사천당문은 그 무공수준은 약했으나 강호상에서 그 어떤 문파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니 이는 바로 이들이 보유한 막강한 화기와 암기를 두려워하는 탓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천당문에도 마침내 풍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이 더었으니 바로 중언마독의 360여개 방파의 연합세력인 진마부가 그 막강전력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천당문은 당초에 진마부의 이러한 기습 공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진마부의 행사가 은밀했던 까닭이었다. 하지만 어제 저녁 갑자기 방문한 당문의 제2공자 당옥상이 이들의 기습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그 시간 이후 당문은 초비상이 걸렸고 마 침내 세작들을 총동원한 결과 거의 5천에 이르는 진마부 공격대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에 당문은 마치 초상집같이 변해버렸다. 사실 그들의 인원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겨우 2천남짓한데 그들은 이들의 수배에 달하였고 필히 개개인의 무궁도 당문에 비해 우월하면 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었다. 게다가 때마침 당문의 문주인 당철련마저 무맹에 가있는 상황이었으니 당문의 주요 간부들은 미처 대책을 세울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어제저녁 귀가했던 방옥상이었다. 그는 귀가하자마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기저기를 조사하고 다녔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형이 있자 현재 문주의 대리역을 맡고 있던 당지상과 거의 두 시진에 이르는 수기를 한 후 마침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대책회의는 초반부터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800년 전통의 사천당문이 어찌 싸워보지도 않고 굴복하겠냐는 주전 론과 워낙 전력 열세니 일단은 몸을 굽히고 다음을 준비하자는 주와론이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와론이 우세해지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은 자신의 아니만이 아닌 가족들의 아니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투항하게 된다면 800년을 이어 내려오는 우리 사천당문의 명예는 어찌합니까? 비록 살아남았다 해서 정말 싸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 대어야만 하고 우리의 막강한 암기와 화기들은 그들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이 진마부의 하인으로 전락하여야만 합니까? 바로 가장 적극적인 주전론자인 병력투사 소비문의 눈물에 겨운 호소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호소가 있다 하더라도 승산이 없는 싸움에 자신과 소중한 가족들의 목숨을 걸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때 당혹상이 나섰다. 비록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고 시리에 빠진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래도 상호간 격론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그였기에 좌중의 시선은 무언가 기대를 갖고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였다. 싸우자는 쪽이나 굴복하자는 쪽이나 모두 우리 당문과 당문의 식솔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제3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까? 무의미한 희생도 굴욕적인 항복도 아닌 제3의 방법을. 아니 진마부의 근거지나 마찬가지인 사천성에서 자그마치 5천여 명이나 되는 진마부의 정예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데 제3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이 회의 참석자 중 가장 연장자인 암양기표 명우철의 반론이었다. 그러자 좌중은 잠시 술렁거림이 있었다. 명우철의 이야기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혹상은 마치 이러한 반론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태연히 말을 이었다. 후후바로 그 방법을 찾지 위해 저는 어젯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우리 당문의 수많은 기록들을 뒤졌고 형님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당문에는 200여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우리 당문을 침공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이 300년 전만 해도 우리 당문에 너무도 많은 적들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의 선조들은 유사실을 대비하여 이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100년 전에 그 통로가 지금도 사용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이미 저는 탐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자 좌중은 다시 소란스러워 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라 분명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적들을 속이고 이 천여명에 달하는 식솔들이 과연 어디로 간단 말인가. 병법에 금선탈각지계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뱀이 허물을 벗듯이 상대방을 속이면서 실체만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부득불 일부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결사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당문 곳곳에 폭력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분여자들을 대피시키고 그동안은 당문 앞에 펼쳐진 진법과 우리가 가진 암기와 화기를 사용해 적들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결사대를 제외한 모든 문도들은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마침내 최후에 남은 결사대들은 적들을 최대한 끌어들인 후 자폭함으로써 적들이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공멸하는 쪽을 택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좌중에서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정말 그대로 한다면 적들을 충분히 속일 수 있었던 것이다. 좋은 방법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옮겨갈 곳은? 당옥상이 바라보니 그는 바로 가장 강한 주전론자였던 소비문이었다. 소당주는 혹시 성님에 대하여 들어보셨소? 성님이라 함은 바로 운남성의 그 성님을 말씀하십니까? 불모의 대지인 후후 맛소이다. 하지만 성님은 결코 불모의 대지만 은 아니오시다. 그 불모의 대지의 일부분에는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실 우리 당가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로 세상에 몇 곳 없는지 그결하지기의 땅입니다. 사실 그러한 곳이 있었기에 우리 당가는 다른 부족들에 비해 앞서서 우리 당문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형님과 상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껏 신비에 가려졌던 당가의 비밀 과연 그곳을 개봉해야 하는가? 하지만 당문이 사라진다면 자연히 당가도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바로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갈 것이요. 밀림과 거산 지대를 통과하여.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단 하나. 과연 누가 결사대로 남느냐 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자원에 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자원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당가 직계 중 유일한 여인인 당자 애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다. 아니 오라버니. 무슨 그런 말을. 그렇소. 그건 소공녀의 이야기가 맞소. 아무쪼록 이 공자와 같은 사람은 필히 살아남아 오늘의 치욕을 서륙하고 당문을 재건해야 하오. 맞습니다. 이 공자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결사대는 저희들과 같은 늑 은희들이 맞겠습니다. 회의 참석자 중 가장 연장자인 암양비표 명우처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당옥상의 결사대 잔류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 당문의 위기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는 결코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할 열정과 지휘력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사천당문의 제자들에게 투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따라서 문주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은연중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옥상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물론 저를 아껴주시는 여러 선배님들의 배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금선탈각지게의 핵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고는 어느 누가 호련히 결사대에 자원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피리 당가의 직계가 결사대에 포함되어 최후까지 적들의 시선을 끌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결사대를 자원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당옥상의 결연한 이야기에 순간좌중은 그야말로 수련해질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영웅을 자칭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와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회의는 당옥상이 주장한 대로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당문의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계획을 조용한 가운데 이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결사대는 소비명 명우철 등이 직접 나서서 자원자를 뽑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는 폭력을 매설하고 일부는 비밀 통로를 점검하고 또 일부는 수비망과 화기 등을 점검하는 등 각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는 그 시간 당가의 내실에는 당지상과 당옥상 그리고 당자의 등이 모여있었다. 바로 당가의 직계로서 유일하게 결사대에 속한 당옥상에 대한 이별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아오. 진정 남아야만 하는가. 후후 이미 결정된 사실을 가지고 왜 또 그러십니까. 그래도 아오가 스스로 사지를 택해야 한다니. 나로서는 정말 할 말 이 없네. 사실 아오가 본문을 떠난 이유도 바로 나 때문이 아닌가. 문죽의 승을 놓고 이래저래 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소리마원으로 떠나지 않았는가. 그런 아오가 또다시 내가 남아야 할 그 역할을 대신한다니. 하하 형님도.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무엇을 그러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당옥상의 이야기는 의연하게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를 뜯은 형제들이 감은 그렇지만은 않았으니. 마침내 아까부터 울먹이던 당자애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흑 세상에 오빠 같은 바보가 또 어디 있겠어. 그래 바보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자신이 만든 계획이니. 자신이 끝내야 한다. 고. 그러자 당옥상이 그녀에게 다가가 가만히 안아주었다. 헤매 울지 마라. 이 오빠는 결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내 비록. 결사대에 포함되어 있지만 너를 봐서라도 어떠해서든지 살아남음아. 그러나 이와 같은 당옥상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번호 8400개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51제 목연제 천부의경 50. 이때 당가에 무사 하나가 나타났다. 무엇이냐. 형제들만의 이별의 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그에 대해 당지상이 약간은 화난 듯한 목소리로 물어왔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진마부에서 사자가 도착해서. 아니 뭐라고. 그들이 벌써 본문 앞까지 이르렀다는 말이냐. 아직 이곳까지 당도한 것은 아니고. 그들은 바로 지상평의 직결에 있다고 합니다. 응. 아오. 일단 그들이 무어라 말하는지 드러나 봐야겠지. 물론입니다. 진마부의 서신에는 당혹상이 예상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과 거절하면 사천당무는 역사 속에서 제명될 거라는 협박성 문구에 이르기까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서신을 돌려 읽고 난 당지상이 좌중의 의견을 물었다. 이미 우리의 방침은 결정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고려합니까. 당장 그들의 목을 베어 우리의 결전의지를 보여줘 야지요. 역시 다혈질인 소비명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이야기 했다. 하지만 예로부터 사자는 목을 베지 않는 것인데. 물론 평상시 같으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당문에 존망이 걸려있는 상황. 특히 이공자의 금선탈각지개가 완벽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베어 우리의 결사항전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명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과격한 것으로 보였으나. 사실 그들의 계획을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었다. 옥새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의 사자를 순수히 놓아주었다는 것은 인간의 심리를 고려할 때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그들이 대피했다는 사실을 진마부에서 알게 된다면. 그들이 어찌 운남의 성님까지 무사히 퇴각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진마부의 사자는 모두 목을 베어버리되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단 한 명만 남기기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이들을 처리한 직후 당지상은 당문회 전 식소를 한자리에 모았다. 이제 반시진도 못되어 밀물처럼 밀려올 친마부의 공격에 대하여 최종적인 다짐을 하고 결사대에 대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만약에 우려되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에는 철통과 같은 경계가 펼쳐졌음 은 물론이었다. 먼저 문주대리인 당지상과 총관인 당상 중에 이제까지 준비한 계획의 전모와 행동회령 이동경로 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사대주인 당옥상이 주위의 권유에 모시겨 단상에 올랐다. 800년을 이어 내려오던 우리 사천 당문이 지금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니까. 드릴 말씀은 단 한 가지 우리는 결코 오늘의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평화시대를 맞아 너무 안밀했습니다. 그러나 강호물 임이란 근본적으로 약육항식의 냉혹한 세계. 승자는 영웅이며 난세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패자는 아무리 비참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곧 잊혀져 버리고야 맙니다. 결코 오늘의 치욕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사대로 자원한 형제들의 뜨거운 피도 결코 잊지 말아주십시오. 성님에 도착하시거든 부디 절치 부심하여 힘을 기르십시오. 그러시면 피리 오늘의 치욕을 극복하고 중헌물 임사에 우뚝 솟는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옥상의 이야기는 지극히 간단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당문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과 뜨거운 의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당옥상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순간 당문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와중에서 한 가지 사실을 강과했으니. 이는 당옥상이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당옥상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렇듯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능력은 없었다. 그런데 출가한 지 단 2년 만에 갑자기 귀가한 당옥상은 모든 점에서 그야말로 발군의 능력으로 전 4천 당문의 식솔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끌어내고 있었으니. 이는 과연 그가 소리마원에서 2년여를 수련했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난 능력일까. 드디어 진마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기마대가 2천 그리고 일반 무사가 3천하여 총 5천에 이르는 진마부 공격대의 위용은 가히 장관이었으며 경천동지 할 정도였다. 더욱이 이들의 선봉에는 수마천주인 황석상 과 최근 진마부주 후계자로 선포된 진천흑수룡 진흑송이 황금색 점포를 입고 이 글거리는 눈빛으로 진흥으로 자욱한 4천 당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흐흐흐 하루깡하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너희들이 감히 진마부의 사자를 처형해. 어디 두고보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황천주. 먼저 우리의 진로와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저진부터 파해시켜야 지요. 후후 일단 시험부터 해봅시다. 화시대에게 불화살을 날리라고 하게. 이와 같은 황석산의 명령에 그의 기수가 검붉은 깃발을 좌우로 거세게 흔들었다. 그러자 진영의 중간 부분으로부터 500여명의 공사들이 재빠른 동작으로 대열 앞으로 나왔고 그들은 대열의 십여장 앞에 이르자 일제히 전통에서 불화살을 뽑아 심지어 불을 붙인 후 안개가 자욱한 4천 당문을 향해 분분히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불의 세례. 그러나 그 불화살들은 당문 주위에 가득 이 퍼져있는 안개에 닿자마자 곧바로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 그 안개 속으로부터 작은 항아리만한 크기의 수배의 검은공들이 진마부의 진열 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이크. 피해라. 당문의 진철래다. 당문의 무사들 중 일부 견문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아보고 급히 몸을 피하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그러자 진마부의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해버렸다. 진철래 하면 사천 당문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화기 중에 하나로 하나면 반경 십여장을 초토화시킬 만큼 공포적인 화기였던 것이다. 이때 황석산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모두들 진영을 흐트리지 마라 진철래 는 이곳까지 도달할 수 없다. 황산석의 고함 소리는 곧바로 효과가 있었다. 너무 공포스러운 소문에 순간적으로 혼란을 일으켰지만 역시 진마부는 마도의 최고 집단답게 그의 명령 한마디에 곧바로 진영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황. 꽝. 꽝. 하는 괭음 소리와 함께 진마부 진영의 십여장 앞에서 진철래 가 폭발하였다. 물론 황산석의 예측대로 진철래는 그들의 본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진철래의 사거리를 감안하여 황산석이 대열 위치를 잡았던 탓이었다. 그러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공사대 수십 명은 그야말로 걸레조각까지 변해버렸 으며 폭발의 여력으로 튀어나온 수많은 파편들로 인해 대열의 앞쪽에 있던 몇몇 무사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음저들이 정말로 결사항쟁을 하려는가. 수십 개밖에 없을 진철래를 벌써부터 사용하다니. 황석사는 당문이 초반부터 가장 강력한 진철래로 상대해 오고 미처 공격해보기도 전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어이없다는 기색이 가득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당혹상의 계책이었으니 그는 우선 적과 싸우기보다는 당문의 식솔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이다. 게다가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인이 초반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적들이 함부로 경험항동을 삼가게 하는 효과와 짐마부 무사들도 별것 아니라는 인식을 수하무사들에게 심어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점노장이자 병법까지 통달한 황산석이 이 정도의 공격에 주눅들리 없었다. 후후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거지. 하지만 그게 그리 쉽게 될까. 이번에는 투석기로 돌을 퍼붓고 와서 이대로적을 혼란시키도록 하라. 이에 다시 그의 기수가 청홍색 상각 깃발을 흔들었다. 그러자 진영의 후미에서 후구궁. 하며 거대한 투석기가 심려대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뒤에는 커다란 돌들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따르고 있었다. 잠시 후 전면에 배치된 투석기들에서 무수한 돌들이 당문을 향해 어지럽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백 명에 이르는 기마공대가 뛰쳐 나오더니 사천 당문을 빙글빙글 선회하면서 어지럽게 화살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투석기로는 당문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거석진을 무력화시키고 빙글빙글 선회하면서 화살을 날리는 와섬이대는 당문의 진천대를 경계하면서 공격을 퍼붓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당문에서도 진철대 대신 화살과 기관장치 에 의해 발사되는 암기들로 이에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싸움은 공격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였다. 더욱끼 당문의 무사들은 에워싸고 있는 성벽과 거석진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니. 하지만 황석산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다. 비록 당문 에 비해 자신들의 희생이 많다고 하나 이는 월등한 수조구세를 고려해 볼 때 별의미가 없었으며 당문에 화살이나 암기가 많다하나 얼마나 많겠느냐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당옥상도 원하던 바 진마부가 월등한 수조구세를 바탕으로 곧바로 밀고 들어온다면 비록 강력한 화기를 사용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적들을 사상시킬 수 있게 르나 자신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못할텐데. 그들이 이처럼 소모전으로 나오자 내심 쾌제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후후 내듣자니 황석산이 병법을 많이 안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많이 아는 것도 병근은 공성전의 핵심인 소모전을 택한 듯 보이나 무릇 모든 병법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른 법. 지리한 소모전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비록 성벽과 거석진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한 당문의 무사들이 꽤 되었고 진마부의 와섬이대도 수 많은 사상자 와 함께 그 기동력이 현저히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황천주 소모전의 전략 은 좋긴 한데. 그래야 돼 진마부가 이까지 땅문 하나 손 쉽게 점령하지 못해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한단 말이요. 그러지 말고 일제히 밀어버립시다. 결국 성질 급한 진흑송이 나선 것이다. 본래 진흑송은 아무리 마도 제1의 후기지수라 할지라도 진마부 내에서는 그저 천마천 중헌마교의 제2공자에 불과했었으나 그 외 형인 진백송이 갑자기 살해당하고 더욱끼 그로 인해 그가 추천상에 의해 진마부의 후기자로 지명되면서부터 는 비록 심마천의 천주라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황석산이 다른 사람의 말 같으면 그대로 묵과했겠지만 이러한 진흑송의 이야기인지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본래 병법의 기본 는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승리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소공자 의 말도 일리가 있소. 하지만 아직 성벽이 깨지지 않았고 십방천하진이라는 거석진도 건재하니. 아직 전면 공격은 이루고 내 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으니 소공자 는 한번 보시겠소. 하하 황천주 께서 특별히 준비하셨다니. 기대가 크군요. 후후 결코 실망은 하지 않을 것이요. 연안 합력대를 대기시켜라. 그러자 거의 200여명에 이르는 날렵한 무사들이 대열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50여명씩 일렬로 대열을 이루더니 앞쪽의 무사들의 등에 장심을 갖다 대는 것이었다. 하하 황천주께서는 격체공을 전개 하시려는 것이군요. 후후바로 맞추었소이다. 본래 격체공이란 공력이 순수하여야 하고 또 그 성질이 같아야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겨우 10여명이 시전하는 데 만족하였소. 하지만 이번에 우리 진마부에서는 전적으로 격체공만을 위한 연안 합력대를 만들었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황석산은 자랑스러운 눈빛 으로 연안 합력대를 한번 쓸어보더니 마침내 공격명령을 내렸다. 사천당문을 향하여 일렬로 줄지어 있는 총사대의 무사들. 그들은 황석산의 공격명령과 함께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무사들의 명문열을 향해 지닌 바 모든 공력을 주입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50여명의 무한대 공력을 전해받은 선두의 홍건을 두른 4명의 무사들은 일제히 장력을 발출하였다. 그러자 그들에게서는 마치 수십 개의 태풍이 동시에 몰아치듯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발생하는가 싶더니 가공할 만한 기세로 당문을 향해 밀려가는 것이었다. 꽉꽉. 드디어 그들이 발출한 장력이 격돌하였다. 자그만치 50여명의 공력이 합하여진 미증류의 거려. 이 앞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다. 그토록 견고함을 자랑하던 당문의 성벽이 마치 종잇짝 찢어지듯 파괴되어 버렸으며. 십방천하진을 형성하고 있는 수십톤에 이르는 거대한 거석들이 금방이라도 넘어지듯 요란스럽게 흔들거렸다. 후후 거석 진이라. 그런지 꽤 튼튼하군. 50명의 격체 장력을 견뎌 내다니. 그러나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제1대와 제1대 그리고 제3대와 제4대는 각각 장력을 하나로 모으라. 그러자 제12대와 34대는 각각 한 장남짓 하게 간격을 좁혔으며 일정한 신호에 따라 동시에 장력을 날렸다. 그런데 그러한 장력은 서로 비스듬히 엇갈리더니 중간 부근에서 하나로 합하여 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한에도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던 연한 압력대의 장력은 두 개의 힘이 합하여 지자. 구구구구. 하며 마치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굉장한 괭음 소리와 함께 폭풍 같은 기세로 당문을 둘러싸고 있는 십방연하진을 그대로 강타해버렸다. 그러자. 콱콱콱. 하며 마치 수백톤의 화약이 폭파하는 듯한 강렬한 파열음이 모든 사람들의 뒤를 울리고 뒤이어 거석이 쓰러지는 소리에 깔린 듯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러자 당문을 감싸고 있던 진은 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진흑송은 너무 놀라운 위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황석산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하하 이제 한두 번이면 십방천하진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예다. 한편 이때 당문의 결사대를 이끌고 있는 당옥상은 당옥감 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설마 설마 했지만 진정. 그들이 그토록 무지막지 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는 몰랐던 것이었다. 설마 50여명의 무사들이 격체공을 전개하다니. 저들이 언제 저런 것까지 준비하였지. 그나저나 시간이 급하게 되었군. 소당주. 지금 당문의 식솔들은 얼마나 대피했습니까 . 예 이 공자. 이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모두 들어갔고. 이제 막 당문이 무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 소요시간은. 본래는 한 이 각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짐들이 있어서 일 각정도 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거 야단 낚은 적들은 금방이라도 밀고 들어올 추세인데. 소당주. 나에게 진철래 두 개만 주시겠소. 그리고 이번 결사대원 중 암기술과 경공술이 가장 뛰어난 제자 10명만 선발해 주시고요. 아니 어떻게 하실려고. 소비문은 당옥상의 의도를 짐작할 수 없는지라 이와 같이 의문을 표 했지만. 당옥상이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 짓고 있자.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한 채 곧바로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달려갔다. 번호 8400일 게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 51제 목연제 천부 이경 50일. 그리고 잠시 후 그는 10여명의 당문 무사들과 진철래를 하나씩 등에 짊어진 수하들을 데리고 나왔다. 진철래는 비록 수박 정도 되는 크기였지만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수하들은 진철래를 옮겨오면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든 당옥상은 진철래를 양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마 치공기놀이 하듯 이를 허공에 12장 정도 던져보는 것이었다. 아니. 저 무거운 것을 가지고. 화기당주인 소비문은 무겁게 그지 없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땅에 떨어져 방원 10여장 내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마치 장난처럼 던져내는 당옥상의 행동에 너무가 어이없어 미쳐 저지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옥상은 결코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철래의 무공과 자신의 공력의 한계 등을 가늠해본 것이었다. 은 예상외로 무겁군. 이 정도라면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야겠군. 게다가 무리한 힘을 가하면 곧바로 폭발 한다니. 필히 달마역근 병상의 유자 결을 사용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판단을 한 당옥상은 전신의 길을 장심해 모으며 징마부 진영을 노려보았 했다. 비록 부분적으로 붕괴되었다 고는 하나 아직은 시팡천하진이 위력을 보이고 있어 적들은 명확히 눈에 들어오는 배반에 아직 그들에게 는 당옥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당옥상이 보기에 이제 연안함역대는 막 이 차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홍건을 두른 각조의 선두들이 손을 치켜드는 게 금방이라도 이 들의 공격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이크 이거 큰일 났군. 마음이 가급해진 당옥상은 체내에 끌어모았던 길을 한꺼번에 발휘하며 연안함역대 제1대와 세대를 노려 양손에 쥐고 있던 진철래를 힘껏 던졌다. 그러자 진철래는 TEE 하며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속도로 연안함역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아니 설마 저 곳까지 진철래를 던지겠다는 말인가. 이것을 보고 있던 소비문 은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기관의 힘으로 이를 날려보냈어도 미처 도달하지 못했거늘 어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능가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소비문의 의혹과는 다르게 당옥상의 손을 떠난 진철래는 힘차게 날아가고 있었으니. 이 순간 극의의 미소를 짓고 있던 황석상과 진흑송도 당문에서 날아오는 자그마한 항아리 크기의 진철래를 발견하였다. 아니 진철래는 분명 이곳까지 당도 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진철래는 연안함역대를 향해 정면으로 날아오고 있었고. 이에 황석상과 진흑송은 다급한 마음의 의혹을 느낄 틈도 없이 곧바로 몸을 날리면서 진철래를 향해 매서운 장풍을 내질렀다. 그러나 이들의 장풍은 조금 늦은 바 있었다. 비록 그들의 장풍은 진 철래를 격중하여 공중폭발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지점은 바로 연안함역대의 바로 머리 위였던 것이다. 그러하였으니 오히려 이를 저지하는 것보다 못한 형편. 꽝! 꽝! 하는 굉음소리와 함께 이들의 바로 위에서 폭발한 진철래는 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연안함역대의 머리 위로 무수한 파편들을 쏟아붓기 시작하였다. 마치 우박과 같이 쏟아지는 진철래의 파편들. 이에 연안함역대의 대원들은 허겁지껍 몸을 날려 이를 피해갔다. 하지만 폭발의 힘으로 쏟아지는 파편들의 빠르기를 능가할 만한 경공을 구사하는 무사가 있을 리 없었다. 결국 무수한 파편들은 연안함역대 무사들의 몸에 그대로 박혀들고 말았음. 니!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 신음소리와 함께 수많은 무사들이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아 불쌍! 이럴 수가! 몸을 날리던 여파로 연안함역대의 십여장 앞까지 다가온 황석상과 진흙송은 그들에게까지 날라오고 있는 일부 파편들을 호신강기와 장력을 사용하며 막아내면서도 우군의 막대한 피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당문에 누가 있어? 그 무거운 진철래를 이곳까지 던질 수 있다는 말인가? 공력이 세갑자에 이르는 나로서도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러운데 혹시 그 사이 새로운 기계를 발명 했다는 말인가? 하지만 기계의 힘으로는 그것이 한계인데 조금만 더 강하게 발사하면 바로 그 압력으로 미쳐 날라오기도 전에 폭발해버릴 테고 그러나 황석상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 진철래의 폭발로 인한 혼란을 틈타 당문에서 십여 명의 무사들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들 중앙에서 지쳐오고 있는 백여의 젊은이는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의 경공을 발휘해 그를 발견했다 싶은 순간 어느새 연한합력대의 중앙에 도달해 눈부신 건기를 쏟아내며 대원들을 마구 베고 있었다. 하하하 나는 사천 당문의 당옥상이다. 누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겠는가? 당옥상의 활약은 참으로 눈부셨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의 진마부가 자랑하는 연한합력대의 무사들이 수명식 파 하! 쓰러져 버렸고 그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몸놀림을 자랑하며 연한합력대뿐만 아니라 진마부 본진까지 종행무진 누비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그에 이어 강도한 사천 당문의 무사들은 그야말로 몸 전체가 암기로 무장되었는 등 무수한 암기를 쏟아내고 있었으니 그리 안에 도, 부상과 진철래의 위력에 혼비백산한 진마부의 무사들은 이들에 대한 공격은 커녕 이리저리 피하기에만 급급하였다. 모두들 당황하지 말고 공격하라. 적들은 단 십여 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황석상과 진흑송이 큰 소리로 진중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막 침이친 망아지처럼 날디는 당옥상을 저지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설명은 길었지만 진철래가 폭발하고 지금 에 이르기까지 거의 순식간에 발생한 일. 당옥상을 추적하는 황석상과 진흑송은 경악과 분노로 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놈 당옥상 이 빚은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 발 늦었으니 바로 그 순간 당옥상은 오오오 하는 구슬픈 장소 소리와 함께 수십장 허공 으로 비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제들이여 부디 잘 가시오. 수십장 허공에서 들려오는 비장한 당옥상의 목소리.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마부 진중 곳곳을 누리며 암기세례를 퍼붓고 있던 당문의 무사들의 입에서도 동시에 커다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싶더니 꽝 꽝 꽝 꽝 하며 그들의 몸은 인간폭탄이 되어 그대로 폭발하고 말았다. 사천당 문이여. 영원하라.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함성소리는 폭발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십여개의 인간폭탄. 그들은 의도하기라도 한 듯 진마부 진중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에 이로 인한 진마부의 피해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진마부 진중은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아비규환의 참상을 이루고 있었다. 거의 수백 명에 이르는 무사들이 그대로 절명하였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으... 이럴 수가. 두 눈을 멀거니 뜬 채 속수무책 당해버린 황석사는 그야말로 경악과 분노 그리고 참담함으로 핏발이 가득한 눈을 부릅떬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질이 급하게 로 유명한 진흙송이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으아... 하는 절교와 함께 그대로 이십여장을 허공으로 솟아오르며 진마부 진중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를 토해냈다. 모두들 일제히 공격하라. 당문의 식소리라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고 나뭇가지 하나 기화장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라. 피값은 몇천배 몇만배로 받아내는 마도의 율법을 집행하라. 진흙송의 이러한 명령에 4천여명에 이르는 진마부 무사들이 일제히 4천당문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에게는 전술도 필요없고 부분적으로 건재하는 성벽이나 거석진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당문에서 날리는 암기에 앞사람이 고슴도치가 되면 그대로 그들을 방패삼아 전진하였고 화기의 격충당의 걸레조각이 되어버린 동료의 시체들을 그대로 밟고 밀려들어오고 싶었다. 하지만 죽기를 맹세하고 이들을 저지하는 4천당문의 결사대의 투혼도 결코 이에 못지 않았다. 화기를 날리다 안되면 암기를 날렸고 그래도 안되면 육탄으로 이들을 저지했다. 그리고 잠시 후 핏발이 가득한 눈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당옥상의 귓전에 이미 퇴각이 완료되었다는 소비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 수고했소. 그렇다면 폭로는 봉쇄했소. 아직 완전히 봉쇄해버리시오. 적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이러한 당옥상의 지시 에도 불구하고 소비문은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공작. 아직 늦지 않았소. 4천당문의 장례를 위해서도 무의미한 죽음보다 피신하는 것이. 사실 소비문은 폭로를 봉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옥상을 위해 아직 봉쇄하지 않은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옥상의 목소리는 냉정하였다. 소당주의 눈에는 이들의 죽음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공자가 남고 안 남고는 이미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희생은 자제하는 것이. 알겠소. 소당주의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줄. 하지만 당옥상은 살 거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서 성님을 찾을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 그러나 소비문은 자신의 말을 마치지 못했으니. 갑자기 당옥상이 그의 마열을 집어버린 것이다. 고맙소. 소당주. 당신은 진정한 호걸이오. 당문을 위해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오. 그리고 당옥상은 반드시 성님을 찾을 것이오. 이렇게 중얼거린 당옥상은 옆에 무사히게 지시했다. 속히 소당주를 비밀 통로에 집어 넣은 후 통로를 공세하라. 그리고 가는 길에 명당주의 일러전 결사대원 으로 하여금 중앙의 연무장부 금까지 태각하라 일러라. 속히. 예 다 알겠습니다. 후후 최후의 만찬인가.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아야 한다니. 진정 내키지 않군. 그로부터 정확히 일각 후. 꽉꽉꽉꽉꽉꽉. 하며 마치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갱흥과 함께 사천 당문이 그대로 폭발해버렸다. 그 폭발이 얼마나 거셌던지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십여 장씩 하늘로 떠오르고. 당문의 무수한 대소정각들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한 폭발의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가루 가 되어 버릴 것은 명확거나 한 일이었다. 번호 8400이 계시자 윤환 중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52 제 모면제 천부의경 52. 800년 전통의 사천 당문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대. 진마부는 5천명의 군단을 동원해 사천 당문을 쓸어버리려 하였으나 자포까지 한 당문의 거대한 저항에 이 중 3천여명이 희생되어 버렸고. 당문의 이 공자인 당옥상은 수마천주 인 황석산과 진천흡수룡 진흙송 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놀라운 무 이를 선보이며 수백명의 진마부 고수들을 배워 버렸으며. 결국 당문 과 함께 산화했다더군. 그런데 그가 언제 그와 같은 실력이 있었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는 그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야. 그렇지.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 한 명 같군. 사천 당문의 대폭발로 황석산은 왼쪽 발이 날라갔으며 진흙송은 그곳에 파편을 맞아 고자가 되어버렸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후후 나도 그 소문은 들었는데. 이미 며칠이 지나버린 사천 당문의 대폭발로 사천무린 개는 떠들썩 해두며 이 소문은 급기야 전 중원으로 퍼져나갔다. 자네 소문 들었는가. 무슨 소문. 진마부가 사천 당문을 와해시킨 소문말인가. 그렇다네. 이 일로 무림맹주인 신주제일건 북궁소대협이 크게 놓아여 진마부와 일전불사의 의지를 표명했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무맹비상회의를 소집하였다네. 그렇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닌가. 정사대전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게. 물론 그렇다 하여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이야. 별일이 없겠지만. 그 와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 이제 정사대전 은 피할 수가 없는가. 유은회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정호의 군산으로 가고 있던 현무는 오는 동안 무수히 이러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평범한 백성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찹찹한 심정이 되어버렸다. 응 이렇게 평범한 백성들에까지 그러한 소문이 퍼지다니. 그렇다면 사천 당문에서 내가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일까. 정사대전의 기폭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그렇다 사실 사천 당문 에 갑자기 나타난 방옥상은 바로 현무의 변신이었다. 워낙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도와줄 어떤 사람도 구하지 못한 현무는 궁여지책으로 소리마원의 입문동기인 당옥상 으로 변장을 했고 결국 갑작스런 당문현의 출연과 함께 금선 탈각지계로 사천 당문의 주력을 빼어 돌린 후 자폭을 위장했던 것이다. 물론 그 마지막 순간 그는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모두 동원하여 금강구동심법과 차풍경심비술을 전개해 무사히 대폭발의 여파를 피할 수 있었다. 당초 그러한 일은 그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의외로 차풍경심비술의 위력이 놀라운 것이라. 대폭발로 발생한 기류는 단 하나의 부상도 없이 그의 몸을 수백장 밖으로 던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되어 단장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그는 내킨 김에 장충곡의 무명산인을 찾아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무명산인이 산다는 장충곡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는 가슴에 금검을 꽂은 채 숨져있는 한 노인의 시체를 찾아내 묻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나저나 도대체 누가 있어 패왕 추천상의 사부 무명산인이 산다는 장충곡을 그렇게 숯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과연 무명산인이 분명할까. 무공전술을 통해 마도 최강의 인재를 키워낸 무명산인이 그토록 허망하게 죽을 수가. 그렇다면 이제 추천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과연 나의 힘으로 그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워낙 촉박한 무림의 정세의 현문은 밝기를 재촉하면서도 정작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그지 없었다. 성문동정수 금상아 경로 5초동 남탁 건곤이랴. 옛날 동정호의 빼어남을 들었더니. 오늘에야 악양로에 올랐네. 여기에서 오나라와 총나라가 갈리였고.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물위에 떠 있네. 동정호. 호남성에 위치한 중원 최대의 호수로서 그 광활한 넓이와 곳곳에 산재한 절경은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주요한 소재가 되어왔다. 오죽하면 당나라의 천재 시인 두보가 이를 건곤이랴. 라 표현하였 겠는가. 이러한 동정호에는 마치 그림처럼 하나의 조그마한 섬이 떠 있었다. 이름하여 군산바로 하늘의 신선들이 동정호를 감상하다가 피곤 하여 잠시 쉬기 위해 만들었다는 전설이 스며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산에 지극히 한가로운 걸음으로 낙영무을 향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부은회의 군산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현무였다. 깨끗한 이미지의 각이죠. 비교적 준수하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의 전신에서 은연중 느껴지는 부드러운 기운과 입가에 머물고 있는 훈훈한 미소는 그에게서 강인함보다는 마치 이웃집 총각과 같이 정겨운 느낌을 주고 있었으며. 강호 출동 당시 촌티가 물씬 풍기던 그의 용모도 어느덧 강호인 다운틀이 갖추어 가고 있었다. 후후 약속시간이 미시이니 아직도 한 시즌 정도의 여유가 있곤. 이 기회에 소동파와 두보가 그렇게 칭찬에 맞이 않던 동정호의 풍광이나 감상하지. 강호의 출동 이래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아왔던 현무. 하지만 지금 그의 걸음은 그야말로 천하태평 느긋하기 그지에 없었음. 이. 그는 모처럼 찾아온 만중한 외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군산의 나경루는 악주구에 위치한 아경루와 함께 동정호를 바라보기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나경루에 올라 보니 동정호의 그윽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왔다. 과역으로 떼는 태양이 중천에 떠있는 오시무려. 티없이 맑은 가을하늘과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동정호의 푸른 물결.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있는 현무. 널따란 동정호는 마치 현무를 집어 삼킬 듯 출렁거리고 푸른 물결에 부서지는 햇빛은 주위를 온통 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허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쪽빛 푸른 하늘 한가운데 서있나 잔잔히 부서지는 동정호의 물결 가운데 서있나. 내 발은 나경루를 밟고 있건만 지금 내 마음은 허공 중에 떠있으니. 현무는 이러한 그윽한 정취에 모라의 경지에 빠져들었다. 저녁 무렵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문득 현무는 동정호의 석양을 보고 싶어졌다. 지금은 비록 하늘과 땅이 온통 물빛이지만 저녁이 되면 온통 붉은 빛으로 바뀌겠지. 유난히 황혼을 좋아하는 현무 특히 그는 황혼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천지가 온통 한색으로 바뀌는 그 무렵에는 인간은 누구나 혼자가 된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이서로 뒤엉켜 하나가 되는데. 거기에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애욕이 개입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현무의 상념은 계속될 수가 없었으니. 갑자기 그의 등을 치는 손길이 있었다. 이크 깜짝이야. 후후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현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바로 천혜옥인 남궁하였다. 중원이 낳은 가장 지혜로운 여인. 하지만 그녀의 미모는 결코 이에 묻지 않았으니. 한떨기 난초처럼 그윽한 기품과 마치 조각처럼 잘 다듬어진 이목구비 특히 지혜로. 반짝이는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는 마치 동정호의 푸른 물결 처럼 깊고 심오하기 그지 없었다. 아. 남궁 소저였군요. 그간 별거는 없으셨 는지. 그러자 북궁지는 현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킥킥 웃어댔다. 아니 하하 그렇게 되었군요. 하지만 자 보시오. 동정호의 푸른 물결에 산산이 부서지며 비사나는 저 아름다운 빛깔들이 참으로 곱지 않소. 이에 남궁하는 현무가 가르치는 동정호의 풍광을 바라보았다. 많이 보아왔지만 좋긴 좋군요. 강호가 어떻게 돌아가건 인간사가 어찌되건 상관없이 이 동정호의 푸른 빛깔은 영원하지 않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긴 그래요. 아마 우리들이 모두 죽어 없어져도 저 동정호는 그대로 이겠죠. 현무와 남궁하는 한동안 동정호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남궁하는 강호를 주유하면서 수도 없이 동정호를 봐왔지만 막상 현무와 함께 이러한 경치를 감상하고 있자니 새로운 기분이 느껴졌다. 사실 자연은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빛의 강도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 것이었 쓰니. 한창 감수성이 강할 나이인 남궁하는 매번 보던 경치였지만 오늘따라. 더욱 새롭게 느껴졌고 그윽한 운치까지 느껴졌던 것이다. 이때 현무의 입에서 낭낭한 시한수가 흘러나왔다. 청수일곡 보산류 추천 하루 만상류 상친 상근수 중구 호수형 경공인심. 맑은 물은 군산을 휘어안고 흐르니 투명한 가을 하늘 아래 나경 눈은 모든 게 그윽하다 물 위에 갈매기는 한가로이 떠도는데.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경치가 사람의 마음을 비우는 도다. 그리 안에도 그윽한 풍광에 흠뻑 빠져있던 남궁하는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고 있는 현무의 옆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후후 볼 때마다 새로워지는 이 산에. 바로 이러한 점이 좋아 내가 이 일을 따라 다니고 있을까. 현무의 시선이 다시 그녀를 향했다. 그러자 마침 그윽한 눈빛으로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남궁하는 갑작스런 그의 시선에 화들짝 놀라며 가볍게 얼굴을 불켰다. 아니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봐요. 아마 남궁 소족께서 저를 비웃고 계셨나 보죠. 그 주제에 풍류공자 흉내를 낸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불키죠. 어마 그것이 아니에요. 난 형에게 이처럼 놀라운 재주가 있나 감탄하고 있었는데. 저라면 결코 즉석에서 그러한 시를 짓지 못해요. 하하 빈말이라도 칭찬해 주니 기쁘긴 기쁘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소족께 선물하나 하죠. 그러자 남궁화가 반색을 하였다. 무슨 선물인데요. 가만히 눈을 감아봐요. 이에 남궁화는 약간의 의혹이 생겼지만 더 이상 반문을 하지 않고 살며시 눈을 감았다. 바역으로 동정호의 정취는 더욱 그윽해지 는데. 살포시 눈을 감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마침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그녀를 감싸고 있는 녹색 공장이 가볍게 날리고. 무언가 기대 섞인 표정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동정호를 배경으로 서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미인도였다. 하지만 현무는 애써 마음을 진정한 채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리고 염력지수를 이용해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몸을 허공에 뛰어올렸다. 아직 멀었나요. 남궁화는 자신의 몸이 허공에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인식 못한 채 이렇게 물어왔다. 후후 이제 됐소이다. 눈을 한번 떠보시오. 그러자 남궁화는 눈을 떴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마 이제 웬일이야. 자신도 모른 사이에 허공에 스물세 장 떠있는 모습에 기겁하고 놀라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놀람도 순간 그녀는 너무 신기한 현상에 손발을 마구 흔들러보고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펴보며 재미있어 했다. 후후 정말 멋있어요. 내가 이렇게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다니. 마치 구름 속에 선녀라도 된 기분이야. 사실 그녀야 자신의 무공으로 얼마든지 허공에 떠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데 전혀 자연스런 자세로 공중에 떠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신기하기만 한 것이다. 게다가 스물세 장 허공에서 바라보는 봉정호의 점취는 또 다른 흥취를 일으켜 주고 있었으니. 번호 8403개시자 윤원중 리 5280 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 53 제목 연재 천부의경 53. 짝짝짝짝. 이때 갑자기 그들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현무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마침 그곳에는 어느새 왔는지 양가위 등 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하 무언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절기입니다. 회주. 호호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알았다면. 일부러라도 조금 늦게 올 걸 그랬나요. 이에 현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남궁아를 가만히 내려놓고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시오. 그러자 양가위 현무비 화운빈 등과 그들을 따라온 십여명의 청년들 이 일제히 현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 굴레를 취했다. 회주를 뵙습니다. 양가위는 이미 그들에게 부흥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고 기꺼이 이에 가입하기로 한 젊은이들이 이제 정식으로 현무에게 인사드린 것이다. 갑작스럽게 여러 청년 기재들로부터 지극한 예를 받은 현무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했다. 아니 왜 들 이러시오. 하지만 그들은 꼼짝 않고 있었으며 이를 보고 있던 남궁아 마저 현무 앞에 한쪽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회주께서는 마땅히 저희들의 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릎. 아무리 작은 단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있고 질서가 있은 것. 어찌 이를 꺼 구하려 하시나요. 그러자 현무는 할 수 없이 그들의 예를 받았다. 여전히 거북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도 남궁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 이제 예를 받았으니 모두들 일어나시오. 이렇게 어색해서야 어찌 말이라도 제대로 나오겠소. 이에 비로소 남궁아 등은 몸을 일으켰으며 현무는 그들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참여를 환영 해 주었다. 모두들 제 뜻에 따라 주어 고맙소이다. 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바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소. 저희들도 회주를 충심으로 보필 하여 유은혜를 강호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세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윽고 서로 간 인사들이 끝나자 남궁아가 활짝 웃으면서 말을 하였다. 회주 이제 자리를 옮기 시지요. 아니 어디로. 후후 이제 유은혜가 정식으로 출범했으니 어찌 축하수리 한 잔 없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줄 알고 배를 한 척 준비했어요. 어 그게 정말이요. 하하 역시 천하의 남궁소저답소. 푸른 동정오반에 배를 띄워놓고. 축하연이라. 이에 남궁아는 믿지 않는 시선으로 그를 흘려보았다. 참네. 그렇게도 좋아요. 하하 좋다 뿐이겠소. 이러한 절경의 배놀이라니. 잠시 후 낙영로 밑으로 배가 한 척이 나타났고 남궁아의 신호에 따라 일행은 모두들 배전으로 몸을 날렸다. 이미 배전에는 술이며 음식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이에 일행들은 서로 간 수를 따라 유은혜의 탄생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 건배 를 하였다. 그런데 남궁소저. 당초에 우리가 부은혜를 만든 목적은 어떻게 해. 서든지 강호상 혈겁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변해버렸으니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에 남궁아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정사대전이 벌어진다면 우리와 같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려 하는 세력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아요. 모든 것이 정사 양진영으로 나뉘어지고 중립이란 게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당분간 우리 유은혜를 잠복 시켰으면 해요. 잠복이라 함은. 일단 유은혜란 명칭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유은혜를 만들 필요도 없지 않겠소. 그건 아니에요. 이번 사건들이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피리 정사대전 그 자체보다 그 이후가 중요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당장 활동은 안태 그때를 대비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비축해 두는 것이지요. 이때 양가위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정사대전 이 벌어지는 경우명색이 정파 출신 인 우리가 방관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현무가 일행들을 돌아보니 모두들 양가위와 같은 심정임 듣고 개들을 끄덕이고 있었다. 하지만 남궁아는 고개를 저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심정은 잘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이 가세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건 결코 아니에요. 게다가 모두들 정사대전에 희생되어 버린다면 그 후에 나타날 헤리이세나 제3의 세력을 누가 있어서 저지하겠어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의 힘은 미약하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지금 강호상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력으로 조직하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 생각해요. 이에 현무가 남궁아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나섰다. 그건 아무래도 남궁소저의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러자 양가위 등 일행도 더 이상 이해제기를 하지 못했다. 비록 이체 갓 만들어진 단체였지만 그들의 지휘자인 회주요. 군사의 이야기 였던 것이다. 이때 갑자기 현무가 벌떡 일어서며 배의 밑창 부분을 가르쳤다. 아. 가만 어째 배가 이상한데. 이에 사람들이 현무가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니 어쩐 일인지 배에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어마 물이 새잖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급히 사공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이미 사공은 사라져버린 후였다. 이거 야단났군. 서서히 스며드는 듯한 물이 어느새 발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게다가 어느새 그들 배 주위로는 정체불명의 괴선들이 마치 그들을 포위하는 형세로 접근하고 있었다. 아니 저 배들은 또 뭐야. 우리를 포위하고 있잖아. 큰일 났다. 이건 분명 함정이야. 이와 같은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사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배에는 물이 차오르는 데다 난데없이 괴선들이 포위를 해오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진태양난이었던 것이다. 이에 남궁화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비록 함정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그녀는 몇몇 청년에게 속히 양동이 등을 찾아 차오르는 물을 터내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급했다. 미처 남궁화의 지시가 끝나기도 전에 어느새 괴선들 로부터 무수한 불화살이 날라오고 갑자기 배 밑부분으로부터 꽝 하는 충격음과 함께 차오르는 물이 급격히 불기 시작했다. 이에 현무와 남궁화가 다급히 장력을 날려 불화살들을 차단하였고 물을 퍼내는 이래 몇몇 청년들이 더 가세했다. 그러나 아마 배 밑창이 뻥 뚫렸는지 마치 분수처럼 차오르는 물이 어찌 퍼낸다고 줄어들겠는가. 급기야 배는 수압에 모시겨 한쪽 끝으로 기울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악불싹. 이거 큰일 났군 이제껏 산간지대에서만 살아와 수공에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현문은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새 배는 동정어 한가운데로 밀려와 군산과의 거리는 거의 3-400장에 이르고 있어 아무리 경공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건너기 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지세. 이미 배는 거의 대부분의 형체가 물속에 잠겨버려 일행들은 밝히 딜 곳을 찾기 힘들었으며 하늘의 화살 세례에 이어 물속에서도 표창과 같은 암기들이 그들의 하반신을 노리고 밀려들고 있었다. 이크 도저히 안되겠군. 일단 적들의 배를 빼앗아야지. 일단 괴선을 점령 하려고 마음먹은 현문은 금강구동 심법을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순간 아! 하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화운빈이 피를 흘리며 물속으로 꼬꾸라 지는 것이었다. 이를 목격한 현문은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반사적으로 화운빈을 따라 물속에 뛰어들었다. 읍! 난생 처음으로 물속에 뛰어든 현무 더욱이 그는 화운빈의 위기에 그저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뛰어들어왔던 것이니 화운빈을 구하기는 커녕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물을 한 모금 마셨으며 미처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다. 본래 물과 불에 대한 공포는 인간 본연의 본능 여기에는 물이 미니 나 일반이니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현무 정도의 무공이면 비일록 수공을 익히지 않았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운신은 할 수 있으려만 전혀 대책이나 마음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게 되자. 그만 자신의 절세적인 무공도 발휘해보지 못한 채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허우적 거리게 된 것이다. 현무 일행이 물속에 떨어지기만 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적들이 잃어 한 절어의 기회를 결코 놓일 리 없었다. 그들은 허우적거리는 현무를 향해 일제히 달라들며 분수 자며 작살이며 표창과 같은 암기를 날려왔다. 그를 향해 밀려드는 무수한 암기들. 그러나 정작 정신도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는 현무. 아. 위험해요. 바로 이 순간 다급한 전음소리 와 함께 현무의 몸을 거세게 잡아끄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창 창 창 하며 검과 암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 위급하던 순간 남궁화가 나타나 그의 몸을 밀치고 암기들을 저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라 하더라도 그 무수히 밀려오던 암기들을 모조리 막아낼 수 없었고 이 중 몇 개는 그대로 현무의 허벅지 부근에 격중되어 버렸다. 으. 현무는 갑자기 밀려오는 날카로운 통증에 그만 눈을 부릅뜨고 말았다. 그때 그의 뒷전으로 남궁화의 다급한 전음이 들려왔다. 아니 형.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공력을 하반신으로 옮며 중심을 잡도록 하세요. 이에 순간적으로 경각심을 느낀 현무는 그녀의 말대로 체내의 기운을 하반신으로 옮겼다. 그리고 달마역금경상의 정자결을 운행 했다. 그러자 비로소 신형이 안정되고 눈앞의 상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신은 이미 남궁화에 의해 앙기다. 실패한 상태로 그녀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일행들도 모두들 물속에 들어온 듯 수중 여기저기 에서는 격렬한 격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화운비 는 건재한 채 현무비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수중전의 경험이 별로 없는 일행들은 대부분 고전하고 있었더니 단지 장강소령이라는 벼루 가 있는 현무비와 무공이 높은 남궁화 정도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적들을 몰아붙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남궁화의 날카로운 전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함께 상대해야 해요. 그러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일행들이 그녀의 주변 으로 모여들었고 이에 남궁화는 그들에게 원형으로 진영을 갖추게 한 후 적들의 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개인적으로 적을 상대할 때보다 분명 상황은 나아졌다. 최소한 배후로부터 공격은 신경 안 써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들은 수적으로도 월등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수공만 전문적으로 익힌 자들이었고 작살이나 분수자 수표 등 수중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 쪽은 대부분 수공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니 상황은 일행들에게 극히 불리한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답답한 사람은 역시 현무였다. 명색히 회주이면서도 물속이 처음이었던 그는 남궁화에게 팔을 잡힌 채 겨우 신형만 안정시키고 있을 뿐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던 것이니 남궁 소저 나를 놔주시오. 나도 싸우리다 참네. 아니 수용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물속에는 들어와요. 그러지 말고 물 위로 올라가 적선을 탈취하세요. 그러자 현문은 이러한 남궁화의 의견이 그럴듯했다. 수용도 못하는 자신이 이곳에서 아무리 길을 써봐야 오히려 일행들의 짐만 될 뿐이었으니. 알았어. 그럼 내 최대한 빨리 적선을 탈취한 후 신호를 보낼 테니. 이곳을 좀 부탁하고 알았어요. 부딪히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남궁화는 크게 한 번 힘을 써 부근의 적들을 물러나게 한 후 현무를 힘껏 위로 던져 올렸다. 이에 현무 역시 경자교를 운용하여 몸을 가볍게 하자. 마치 그의 몸은 하나의 공기주머니처럼 급속히 수면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면 위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었으니 마치 그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는 등 무수한 화살이 그에게 쏟아졌다. 이크 이곳도 난리군. 이에 현무는 황급히 적화장 중 최대의 수비식인 서기장막으로 온몸을 보호한 채 자신이 떠오르던 부력을 활용 그대로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휴. 이제야 살 것 같군. 자신을 압박하던 수압에서 벗어난 현무는 비로소 만족해 하며 허공 중에서 심호흡을 한 차례 한 후 그대로 유은심법을 발휘해 수면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적선 중 가장 가까이 있는 조그마한 배로 이동해 갔다. 그리고 이제껏 당하던 분풀이라도 하듯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했다. 비겁한 놈들 감히 암숙을 하다니. 내 너희들에게 오늘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야 말리라. 답답하던 수중에서 벗어난 현무는 그야말로 날개를 얻은 호랑이와 같이 눈부신 화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부상을 입어 자유스럽지 못했지만 종행검법에서부터 천지무급검법에 이르기까지 그가 알고 있는 무수한 절기들이 터진 물줄기처럼 그의 검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으... 아... 어느새 두 각자 반에 이르게 된 현무의 본신 증기에 고대모의의 정수와 일무대사의 여덟 대절기들이 합하여져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의 기세 앞에 저항할 자. 아무도 없었으니 거의 순식간에 조그마한 배에 타고 있던 20여 명의 궁수들과 무사들은 모조리 황천행이 되어버렸다. 이제 되었군. 어서 일행들에게 신호를 보내야겠군. 순식간에 적들을 베어버리고 적선탈취에 성공한 현무는 수중에 있던 남궁화 등의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현무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만 진행되지 않았다. 그가 막 전심지술로서 수중에 남궁화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순간 좌우측의 적선들이 그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본선으로 보이는 커다란 검은 대로부터 신형을 날리는 4명의 흑 의복 면인들이 그의 눈에 띄인 것이다. 아니 저들은 또 누구인가. 순간 현무 의 얼굴에는 긴장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단지 날라오는 신번만 봐도 그들은 현무가 이제껏 상대했던 그러한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자들인 게 분명했다. 번호 8404개시자 윤원중 위 5280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53 제목연제 1000부의경 54.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거의 2-30여 장이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건놓았으며 현무의 사방을 봉쇄하며 내려오는 기세 그대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붓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들의 검이 갑자기 수십자루 수백자루로 늘어난 듯한 환상과 함께 온통 하늘을 검의 잔형으로 물들이며 현무를 위에서부터 옥죄해왔다. 우후. 피할 곳이 없다. 현무는 그들의 공격을 나름대로 예상했지만 막상 하늘로부터 마치 그물망처럼 치고 내려오는 그들의 날카로운 공격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그들의 기세에 밀릴 수 없는 일현무는 이를 안물고 전신의 공력을 우수해 모으며 아래쪽에 찾아있던 검을 기이한 호선을 그리며 위로 치켜들었다. 순간 그의 검에서 마치 빗살 같은 수십줄기의 검기가 뻗어 나오더니 그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검망의 정면으로 부딪혀갔다. 바로 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은한 악성수를 검법으로 변화시켜 이를 역으로 전개한 것이었다. 그러자 검기와 검망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마치 번개 부리치듯 이글거리는 불꽃이 일며 찌지지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대한 충격파가 그들 오인 을 덮쳐갔다. 그 순간 그들 다섯 명의 입에서는 동시에 짤막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고 격돌의 충격으로 흑의 복면인들은 한장여 솟아 오르는 반면 현무의 발은 부지지 하며 가판을 지탱하는 나무판을 부수며 23푼 정도 내려앉았다. 얼핏 보면 대등한 격돌이었다. 하지만 정작 현무의 사방에 내려선 흑의인들은 말짱한 반면 현무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한줄기 핏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받은 충격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허공으로 떠오르며 그 충격을 대부분 완화시킨 반면 현무는 가판에 단단한 나 무의 반탄력에 그만 내상을 입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흑의 복면인들은 약간 놀란 빛으로 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상을 입은 듯 보이지만 상대가 자신들의 학공을 받고도 굳굳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이다. 흐흐 내 놈이 바로 요즘 한창 잘나간다는 천지객 현무란 놈이구나. 그들 중 현무의 전방에 위치한 흑의인이 음산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었다. 그러자 현무는 깜짝 놀랐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사실 그는 이제 강호무림에 막출도한 초출이었는데. 아무리 강호상의 소문이 빠르다 할지라도 생판 처음 보는 흑의인들에게까지 자신에 대한 것이 알려졌을 리 만무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 그들은 바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고. 당근 강호에서 자신을 노릴만한 세력은 진마부가 아니면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신비세력 뿐이었다. 그러나 진마부의 형편으로서는 단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무사들을 파견할 형편은 되지 못할 터. 단지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에서 여기까지 추론을 한년무는 일을 앙당 물었다. 정말 그들이 신비세력의 일원이라면 필히 이들을 제압하여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흥 파렴치 한 놈들. 그래 내놈이 합공하고도 전혀 부끄러운 빚도 없구니. 그러는 내놈들은 도대체 어떤 물건들이냐. 무슨 더러운 짓들을 저질렀기에 얼굴도 못 내놓고. 현무의 이러한 말은 다분히 상대방을 격분시키려는 의도가 배어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대개인이 무형상의 정도의 놀라운 실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 그들의 합격지술이 완벽하게 그지어버 현무로서도 쉽게 승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처 죽일 놈이 현무의 의도대로 그들은 불같이 노했고 마치 현무를 찢어 죽일 듯이 거칠게 공격했다. 그러나 이건 현무의 노림수였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합격술에 미미한 틈이 보이자 현무는 곧바로 금강구동 신법을 전개하였다. 천하에 가장 빠른 신법이 있으니 이를 금강구동 신법이라 한다. 마치 헛개비처럼 그 자리에서 푹 꺼져버린 현무는 그와 동시에 그들의 후면에 나타났고 그의 검은 그들의 빈틈을 향해 번개처럼 베어가고 있었다. 으흐. 이처럼 빠른 신법이. 그들은 기절 할 듯 놀래며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천하십대 고수 중에 하나였던 우문왕마저 못 피한 그의 공격을 어찌 그들이 피해낼 것인가. 현무의 검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던 두 명의 목을 베어버렸 으며 곧바로 나머지 두 명을 향해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어느 새 나머지 두 명은 배전을 구르며 현무의 검을 피하고 있었다. 어딜. 너희들 같은 미꾸라지와 같은 자들을 위한 검이 있으니 바로 현천상검이라 한다. 비록 일검에 그들을 모두 배지는 못했지만 이미 합격술도 깨어지고 균형까지 잃은 그들을 현무가 어찌 그대로 보겠는가 그의 검은 그대로 방향을 바꾸어 배전을 구르고 있던 흑이인들을 향해 단선으로 뻗어나갔다. 이에 흑이인들의 눈에는 절망감이 감돌았다. 모든 형식을 배제한 채 오직 그들만을 향하여 직선으로 날가오는 검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악독한 표정을 지으며 품속으로부터 무언가를 꺼내 현무를 향해 던져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마치 새털과 같이 가는 무수한 침들이 현무의 시야로 급격히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현무의 검은 그들의 목에 꽂히고 있었으니 이에 현무는 미처 검을 회수할 생각도 못한 채 황급히 금강구동심법으로 신속히 몸을 뒤로 이동시켰다. 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비록 급하게 몸을 피하게 했지만 적들의 목에 검을 찔러넣는 그 잠깐의 지체로 현무의 몸에는 어느새 수십 개의 암기들이 격충되어 걸린 것이다. 물론 그 침들은 머리칼처럼 가늘었고 충분한 힘이 실리지 못했기에 이에 격충되었다고 하나 현무로서는 겨우 피부가 조금 상한 정도 였다. 그러나 그 순간 현무는 격충된 부위가 급속도로 마비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니 필경 여기에는 극독이 발라 있었음이 틀림없 었다. 앗불쌍. 부상에 이번에는 독 이라니. 현무는 황당한 표정으로 암기에 격충된 좌수의 혈맥을 막았다. 그리고 재빨리 주변 상황을 살펴보았다. 아니 또 온다는 말인가. 마침 그 검은 배로부터 다시 날라오고 있는 두 명의 흑이인. 이에 현무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수중에서는 자신의 연락만 기다린 채 악정고토하고 있을 텐데 자신은 부상에다 중독으로 오른팔까지 못쓰게 되어버렸으니 난궁화 등에 대한 구원은 물론이요. 자신마저 위태롭게 되었던 것이다. 방금 전 자신이 해치운 적들보다 훨씬 무공이 곶강한 듯한 두 명의 흑의인들. 그들은 현무의 좌우측에 내리자 말자 아무 말 없이 곧바로 공격해 들어왔다. 오후. 현무는 날카로운 그들의 공세에 저항도 못한 채 그저 겨자 무한보법으로 그들의 공세를 피하기만 급급했다. 이 미꾸라지 같은 놈. 그들은 현무가 기이한 보법으로 번번이 자신들의 공세를 피하자 이렇게 소리치며 더욱 공세를 강화하였다. 아예의 방어는 생각도 아는 듯 칼을 풍차처럼 돌리며 마구잡이로 현무의 전후 좌우 상하를 찔러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현무는 그야말로 위태롭게 그지없게 되었으니 좁은 배전에서 무작정 그들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이를 앙당 물면서 그들의 공격을 무시한 채 곧바로 검을 치켜 세우면서 거세게 휘둘렀다. 하늘이 놀라고 바다가 갈라진다. 천지 무급검. 수비를 도해시한 채 오직 적들의 목을 향해 지쳐 들어가는 수십 개의 반월형 검극들. 그 놀라운 위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했다. 과연 현무의 그러한 검세에 그들은 당황한 빛을 드러내더니 그 중 우측에 있는 자는 황급히 공세를 회수하고 그의 검을 막아갔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악독한 표정을 짓더니 오히려 공세를 강화 하는 것이었다. 이런 무모한 자신의 공세 역시 무모하였다는 것을 생각 못한 듯 현무는 그자의 저돌적인 공세에 주춤하며 겨자모함법을 밟으려 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어있었다. 후! 싸가! 마침내 그의 옆구리 부근에 적의 칼이 박혔고 대신 현무의 검은 그자의 목을 베어버렸다. 으흑! 이미 적의 목을 베어버렸지만 옆구리 에 박힌 칼로부터 느껴지는 통증의 현무는 주춤 뒤로 물러섰다. 지도 독한 자들이군. 자신의 생명마저 도일시하다니. 그러나 현무는 미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의 공세를 피했던 그 우측의 흑이인이 동료의 죽음에 보복이라도 하듯 곧바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현무도 신형을 안정시킨 후인지라 곧바로 마주 검을 전개했다. 내 아무리 부상을 입었더라도 내 놈 정도는 언제라도 황천으로 보낼 수 있다. 그 순간 현무의 신형이 부르르 떨리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고. 대신 그 자의 우측에서 출현하며 단선으로 검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가장 짧은 거리를 통과한다는 현천 삼검 중에 제2검. 그의 검은 병악에 있는 흑이인의 가슴에 그대로 박혀버렸다. 푹. 그대로 심장을 관통당한 흑이인은 피를 분수처럼 내 품으며 그 자리에 쓰러져버렸다. 하지만 현무도 거세게 비틀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과도한 증기를 쏟아부은 터라. 공세하였던 좌수의 혈맥으로부터 급속히 도끼가 침투한 것이었다. 황급히 다시 혈맥을 봉쇄하긴 하였지만 머리가 어질어질한 것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현무의 뒤통수를 향해 다시 날카로운 얘기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에 현무는 그대로 몸을 굴렸다. 시간도 없었거니와 다시 신법을 전개해 그의 공격을 피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처럼 어설픈 동작으로 배전을 구르는 그를 상대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현무가 배에 난간에까지 굴러가고 결국 그곳에 멈추어 몸을 일으킬 때까지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에 현무는 어리둥절하며 그를 찾아보았다. 그자는 지금까지 와 같이 크게 복면을 하고 있었으나 대신 허리춤에 금빛 패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하등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듯 살기를 품어내며 한 발 한 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태도였다. 현무가 느끼기에도 그자는 고수가 분명했다. 그가 흘리는 기세만 보아도 최소한 심마천주의 일원인 조영당 정도는 되어 보였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다시 까마득한 절망감을 맛보았다. 그 정도라면 그의 몸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승기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치명적인 부상에다 도끼까지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니 한 발 그리고 두 발. 그의 걸음은 무척 느렸다. 마치 한 걸음 걸음마다 현무의 영혼을 조금씩 베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에 현무는 혓바닥을 것에게 깨물었다. 순간 그의 입안에 번지는 짜릿한 피 내연. 하지만 그 충격으로 현무의 단전에는 다시 증기가 고이고 있었다. 단 일수다. 일수로 승부를 낼 것이다. 현무는 현실을 잊었다. 그의 의식이 온통 자신의 단전과 상대가 들어오는 칼에 집중시켰다. 받아라. 마침내 흑이인의 광포한 공격이 밀려들었다. 마치 하늘을 가득 메우는 듯 밀려드는 칼 그림자.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현무의 우수도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무수히 밀려드는 도형 사이를 뚫고. 헉. 현무는 자신의 검이 무언가를 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날카롭고 예리한 물건이 자신의 아랫배에 박히는 통증도 동시에 느껴졌다. 쿵. 쿵. 배전에 충격을 가하는 두 개의 물체가 있었다. 하나는 머리통이 부서진 채 쓰러지는 검은 물체였고 하나는 아랫배에 칼을 박은 채 쓰러지는 빨간 물체였다. 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남궁소저 등은 어쩐단 말인가. 현무는 온몸을 온통 피로 물들인 채 이를 악물며 혼미해져가는 정신을 추스렸다. 하지만 이미 그의 눈은 이미 거대한 절망으로 혼탁해져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무의 귓전에 누구인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번호 8405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7일 0854 제목 연재 천부의경 55. 멈춰라. 너희들은 과연 누구인데 감히 이곳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목숨이 아까우면 당장 배를 돌려라. 그리고 잠시 후에 대응하는 듯한 상대방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는 너희들은 누구냐. 어찌 백주대낮에 우리의 길을 막는단 말인가. 아니 이 목소리는. 현무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인데도 나중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 쩐지 귀에 익은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귀를 쓰고 고개를 돌려보았다. 희뿌연 시야. 하지만 귀를 쓰고 두 눈에 힘을 모은 결과 현무는 희미하게 남아 전방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바로 그의 50여 장박 예의. 그 공포스러운 검은 배는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 배에 2-300장쯤 떨어져 역시 한 척의 커다란 배가 조금씩 접근 하고 있었다. 다시 검은 배에서 노한 듯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당장 그 자리에 멈추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무림의 호걸들이다. 지금 방파 내의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다치기 싫으면 속히 물러가라. 그러자 이번 에는 반대편의 배에서 커다란 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하하 우리 역시 무림인들이다. 나는 소리마원의 무유다. 그대들은 어떤 방파인가. 이에 현무는 깜짝 놀랐다. 어쩐지 목소리가 뒤에 있다고 했는데. 설마 그가 무유일 줄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마침내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현무는 기를 쓰고 몸을 일으키려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현무라 할지라도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될 것인가. 현무는 그야말로 젖먹던 힘과 초인적인 정신력 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난간 을 붙잡고 배전에 무릎을 꿇는 정도가 한계였다. 다시 그의 몸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렸다. 후후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서도 아직 내 몸에 피가 남아있는가. . 그래도 막상 조금이라도 몸을 일으키니 전방의 상황이 훨씬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이때 그 검은 배의 가판 위에는 무척 큰 체구의 은빛명구인이 한사람 우뚝선 채 멀리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배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에 맞은 편 배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판 에 서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를 보고 현무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 결국 무유는 혼자가 아닌 하원의 제자들과 함께 이미 틀림없었고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바로 단장에서 현무와 만나기로 했던 무유의 일행 들이었다. 당초 무유와 유선은 각각 청성과 암위의 원병을 요청하고 현무는 진마부의 동태를 파악한 후 단장에서 합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현무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그에 대한 걱정스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진마부가 사천당문을 습격 멸망 시켜버린 대사건이 발생하여 무림이 떠들썩한데도 정작 이를 염탐하러 갔던 현무에 대한 소식은 감감했고 따라서 결국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들이 그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었다. 다행히 그들은 이번에 군산에서 유은혜의 회동이 있다는 사실을 현무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 혹시나 하고 이쪽으로 향했고 마침 악주부에서 배를 한 척 딜려 군산으로 향하던 길에서 이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설마 여기에서 현무의 일행이 절대적인 위기를 막고 있을 줄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때 은빛명구인도 무척 놀라고 있었다. 그는 본래 갑작스럽게 배가 한 척 출몰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상선정 도로만 생각했고 따라서 적당히 겁을 주어 쫓아버리려 했었는데 설마 그 배에 무유와 같은 놀라운 인물이 타고 있을 줄은 그야말로 뜻밖이었다. 하지만 그는 본래 자존심이 강한 인물로 그가 설사 무유라 할지라도 별로 안중에 없었다. 그렇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상당히 정중하게 변해 잃었으니 이는 귀찮음을 초래하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다. 아 바로 달마검 옆 무유소 옆이셨구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문파 내부의 일이니 더 이상 상관 말고 배를 돌려주시면 좋겠소이다. 문파라면 도대체 어느 문파이신지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 않겠소. 하하 귀 문파의 일이라면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상관하리까. 하지만 이곳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어찌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귀 문파의 일 때문에 배를 돌리기요. 우리는 그저 지나쳐 지나기만 할 테니 그쪽도 상관하지 마시오. 본래 은빈명구인이 정당하게 문파의 이름을 밝히고 협조를 구했다면 무유도 강호의 관례상 그들을 우회하여 통과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군산에서 겨우 3-400장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다. 백주대나제 명구로 얼굴을 그리고 문파의 이름까지 밝히지 않으니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후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사공을 향해 큰 소리로 배를 더욱 빨리 몰 것을 지시했다. 흥. 상당히 건방진 자로군. 내 비록 지금은 대사를 위해 참지만 언젠가는 쓴 맛을 톡톡히 보여주겠다. 은빈명구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의 옆에 실입해 있던 가리인에게 지시했다. 자칭. 일단 그들의 배를 통과시켜라. 대신 수중에 있는 자들이 절대 물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묶어두도록 지시 하고 너는 저쪽 배로 건너가 그 현무란 놈의 죽음을 확인하라. 예 알겠습니다. 자칭이라는 가리인 은 은빈명구인의 지시를 받자 공손하게 대답을 한 후 소아들을 불러 무어라 지시를 했다. 그리고 곧바로 현무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몸을 날리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면 위로 시체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하필 이 때에. 그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떠 올랐고 재빨리 무휴등이 탄 배 의 동향을 살폈다. 비록 무휴의 배는 그들로부터 80여 장 정도로 가깝게 접근해 있었지만 아직 그런 낌새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휴. 다행히군 그는 내심 한숨을 쉬며 재빨게 그 시체를 향하여 앞자결을 이용하여 장력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그의 장력은 그대로 시체를 강타 했는데 막상 그의 장력에 격충된 시체는 별다른 손상이 없이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대신 주위에 물결만 거세게 잃었다. 이때 문득 고개를 돌린 무휴의 시선에 거세게 일어나는 물결과 손속을 거두는 가리인이 비쳤다. 아니 저 자는 왜 쓸데없이 수면 위에다 장력을 전개하지. 그러자 그의 옆에 서 있던 유선이 의혹소린 눈빛으로 말을 받았다. 글쎄요. 저도 미쳐 보지를 못해서. 여하튼 지금 이들은 무언가.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가끔씩 수면 미로 물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봐서는 수중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더 하았고. 차라리 이들이 반발하더라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때요. 나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요 만. 일단 현 소재의 행방 이 우선 궁금하니. 아마 별일은 없을 거예요. 그의 뛰어난 무공과 기이한 경공 등 을 감안할 때 당근 무림에서 그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니요. 하긴 그렇겠지만 어쩐지 예감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배의 속도를 조금 높이지요. 그럽시다. 뭐. 사공들로 하여금 배를 조금 우회 시키되 대신 속도를 더욱 높이 도록 이야기하라. 이때 현문은 그야말로 초조하기 그지없었다. 당장이라도 이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기력이 거의 쇠진한 그로써는 그의 배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었는데 이젠 가리인마저 건너와 그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으니 그가 비록 무유의 배 때문에 공격을 삼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소리치려는 기색이 보이면 언제든 그의 매서운 공격이 쏟아질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무유의 배가 그대로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 하자 이제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설옥 주와인마에 빠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남궁하나 북궁지 등은 구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현무에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가만 혹시 전심지술은 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거리도 가까부니. 일단 현문은 충분히 시전해 볼 가치는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만일 성공한다면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가리 인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기 때문 이었다. 단 하나 그의 기력이 너무 미약해 과연 성공할지는 자신 할 수 없었지만. 이에 현문은 정신력 을 최대한 모은 후 가만히 마음속으로 무유를 불렀다. 형님. 무유형. 접니다 현무입니다. 그러나 한참 기다려도 무유에게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효우 심력이 미약해 도저히 안 되는가. 현문은 아무리 불러도 그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 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문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유선을 불러보았다. 유소저 접니다 현문. 아. 그러자 이번에는 비록 미약하지만 유선에게서는 반응이 오는 것 아닌가. 아니 형공자 지금 도대체 어디에요. 본래 현문의 정신력이 정상적이었다면 무유나 유선을 가리지 않고 전심지술이 통했겠지만 그의 심력이 워낙 미약한 상태라 서로의 사교환이 가능하려면 일방적 이 아닌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 감응력이나 강한 뇌파 등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에 무유는 이러한 감 응력이 약했으나 다행히 유선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감응력이 강했던 모양이었다. 막상 유선과의 의사소통이 되자 현문은 우선 기뻤으나 그의 못지않게 다급하였다. 그래서 황급히 뜻을 전달했다. 저는 지금 마치 난파선같이 보이는 조그마한 배 아닙니다. 바로 검은 배 배의 좌측에 있지요. 알았어요. 여기서도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심한 부상을 당해 꼼짝도 못한 채 적으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보다 급한 건 지금 이곳 바다 밑에는 남궁화 등의 적들에 포위된 채 악정호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으니. 무유형에게 속히 일러 이들을 구해주라고 하세요. 아. 그럴 수가. 여하튼 알았어요. 형공자님. 힘들더라도 내 암암리에 형공자에게 갈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유소저도 수공을 하세요. 후후 형공자께서는 제가 남해보타음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잊었나요. 사정이 너무 급한지라 이들은 더 이상 의사소통을 중단하였으며 그 직후 유서는 이 사실을 무유에게 알렸다. 그리고 현무가 위험에 처한 상태인지라 공개적인 공격보다는 비밀리 공격대를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에 무유로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으나 더 이상의 반문은 유보한 채 곧바로 적들이 보이지 않는 배의 반대 측면을 통해 소리마원의 제자들을 침투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유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수종을 통해 적선의 밑에 도달한 유선은 현무에게 가려던 당초의 의도는 접어둔 채 놀라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으니 그만큼 남공하들의 사정이 급했던 것이다. 사실 이때 남공하 등의 상황은 그야말로 극에 이르러 있었다. 본래 여기저기 흩어져서 난투를 벌이던 이들은 현무가 지상으로 나 반직후 남공하의 의사에 따라 한 곳으로 모여 공동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중에 침투한 자들 중에는 특별한 고수가 없었던 관계로 초반에는 그런대로 버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워낙 숲적 열세인데다 적들은 작살 등 각종 수중 무기로 중루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불리해지고 있었다. 단지 유일한 희망인 현무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역시 감감무소시. 결국 그러다가 마침내 양가위를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이 적들의 암기에 격중당해 죽고 말았으며 화운빈도 거의 거동도 못할 정도로 중 상을 입고 말았던 것이었으니 그리 안해도 불리한 싸움이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는 유성과 소리마원의 제자들의 합세로 급격히 반전되었다. 괴한들이 비록 남공하 등에 비해 우세를 확보하고는 있었고 수공에 능한 인물들이었다고 하나 계속되는 전투로 상당히 지쳐있던 상태에서 개개인이 뛰어난 무술로 무장된 소리마원의 제자 십몇 명의 합세를 도저히 강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유서는 굳이 손을 쓸 필요도 없이 주의를 경계하며 그들이 탈출하여 수중의 상황이 위에 알려지는 것만을 막았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괴한들은 모두들 수중에 무거운 병끼며 암기 등을 지니고 있어 서로 죽었다 하더라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던 것이니 훨씬 은폐하기가 좋았다. 이윽고 전세가 완전히 기우는 것을 본 유서는 현무가 있다는 조그만 배를 향해 나아갔다. 음 이 배가 틀림없나. 유서는 마침내 목표하던 배의 밑부분에 도착을 하였으나 과연 그 배가 확실한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 밖으로 가만히 고개를 내밀어 보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녀가 고개를 내밀자 말자현무를 감시하고 있다는 가리인 과 시선이 딱 마주쳐버리고 말았다. 사실 가리인은 무유 등의 배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 같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어지던 배가 그 자리에 멈춰선 후주의를 배회하기 시작하자 의혹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순간에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수면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너는 누구냐. 가리인은 유선을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곧바로 유선을 향해 장풍을 날려왔다. 이에 유선은 찔끔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현무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잘되었다는 듯 그의 장풍을 가볍게 피하며 날렵한 몸짓으로 배전에 내려섰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가리인은 그녀의 용모가 너무나 수려하고 은연 중 고개한 기풍이 서려있어. 필히 보통 여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한 여인에 대한 소문은 전혀 듣지 못한지라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않은 채 다시 물어왔다. 흥 그러는 너는 누구냐. 상대방의 신분을 묻기 전에 먼저 자신의 정체부터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가 처음부터 반말로 나왔기 때문에 유선으로서도 곱게 나올 수가 없었다. 더욱이 가판에 내려서면서 슬쩍 살핀 현무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그지없어서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반문했다. 그러나 가리인은 비록 상대가 보통 여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세파란 계집애한테 비웃음 과 반말을 듣자 살기가 치밀 어오는 듯 눈빛을 싸늘하게 빛냈다. 흐흐 세파란 계집아이가 겁도 없구나. 후후 그렇다면 세파란 계집애의 매서운 맛을 한번 보여주지. 유선 역시 항상 존중만 받았지. 욕설은 처음이었고 더욱이 이미 그에 대해 분노하고 있던지라. 더 이상 뱉고 않고 차갑게 웃으면서 그를 향해 도약하며 힘차게 검을 펼쳐내었다. 언호 8,410개 시자 윤원중 미 5,280 등록일 1999년 5월 8일시 고십 제목 연재 천부의경 56. 그녀의 검은 그 자체로 차가운 얘기가 살을 애일 듯하여 피리 보검이 틀림없는 것 같았는데 그녀가 공력을 주입하여 휘두르자 눈부신 보관과 함께 세파란 검기가 호선을 이루며 가리인을 향해 밀려들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향에 밀려오는 날카로운 검기에 가리 이는 흠칫 놀라며 재빠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설마 그녀가 검기까지 전개할 정도인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검법에서 문득 한가지 초식을 떠올린 것이었다. 아니 그 검법은 남해보타암의 번뇌 3검이 아닌가. 그대는 남해보타암 에서 왔는가. 그러자 유선은 의외인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공격을 중단했다. 자신의 남해보타암은 100년 전 천마무림령과 격전 때 이후 단 한 차례도 중헌무림에 출연하지 않았던 관계로 만일 이 번뇌 3검을 알아볼 정도 면 전대 기인이거나 상당한 무림의 명숙임이 틀림없을 것인데. 그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도대체 누구인데 번뇌 3검을 알아본다는 말인가. 가리인은 그녀가 비록 수긍은 않았지만 기이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자신의 짐작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은 틀림없는 것 같군. 그대는 지금 무유와 함께 온 건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죠. 과연 누구길래 번뇌 3검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강히 천지객 현무공자와 남공세가의 남공화 소절을 해치려 하죠. 흐흐 그건 알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공격을 시작 하였다. 흥. 건방진자. 이에 유선도 질 수 없다는 듯이 마주쳐갔다. 그러나 바로 이때 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미 유선과 가리인이 맞붙은 것을 본 것이었다. 무유의 배는 급격히 선로 를 돌려 검은 배를 향해 돌진였고 양쪽 배 사이에는 어지러이 화살이 날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검은 배에서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유선과 맞붙어 싸우던 가리인이 갑자기 몸을 돌려 검은 배를 향해 신형을 날리는 것이었다. 싸우다 말고 어딜 가는가. 이에 유선이 어렵게 소리를 치며 그를 추적하려다 문득 현무 의 상세가 걱정되어 이를 포기한 채 현무에게 날아왔다. 형공자님. 괜찮아요. 후후 아직은 견딜만 하오. 그것보다 남궁 소저 등은. 물론 몇 명이 다치긴 했지만 아직 무사해요. 그러자 비로소 현무 는 안심이 된다는 듯 힘없이 웃었다. 이때 검은 배에서 올렸던 호각 소리가 퇴각 신호이었던지. 검은 배를 필두로 주변을 배회하던 모든 배들은 급격히 뱃머리를 돌려 장사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 저들이 달아난다. 속히 추격하라. 그들의 갑작스런 태각의 무유는 황급히 이렇게 소리치 고 그들을 추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특수하게 제작된 적들의 배를 단지 평범한 일반선으로 추격하기 에는 무리였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고 마침내 무유는 추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굳이 추격하자면 승선한 인원들이 일제히 장풍을 전개하여 수면을 격타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었으나 부상을 입은 현무나 수중의 인물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무작정 추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 기 때문이었다. 무유가 다시 본 위치로 오짜 이미 상황은 종결된 듯 모두들 쓰면 미로 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무유는 나머지 하원의 제자들을 동원해 그들 모두를 자신의 배로 옮겨오게 하였다. 얼마나 심한 악정고투를 겪었던지 현무를 비롯해 남궁아 등 모든 사람의 몰골이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다. 그 중 가장 격리한 부상을 입은 남궁아만 겨우 쩔뚝쩔뚝 힘겨운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였고 그 밖의 현무와 화움빈 그리고 유은혜에 살아남은 청년들은 운신을 못한 채 부축을 받고 있었다. 이에 무유는 일단 그들에 대한 응급처치와 함께 배를 다시 악주부로 돌렸다. 우선 이들에 대한 치료부터 급했기 때문이다. 무유는 악주부의 도착 직후 아예 객점한 채를 통째로 빌려 이들의 치료를 전념케 했고 양가위 등 5명의 시체는 악주부에 있는 개방의 힘을 빌려 간단한 내막과 함께 자신들의 집으로 호송하게 했다. 아. 정말 면목이 없구나. 나를 믿고 유은혜에 가입하기 위해 온 사람들 인데. 미쳤듯도 못 펴보고 죽고 말았으니. 현무는 극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을 듣고 슬픔 과 탄식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뛰어났으면 결코 그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도 강하게 잃었다. 이렇게 부상자들의 치료에만 전념한 지 3일 마침내 현무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비록 그의 부상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으나 워낙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있었기에 급속도로 쾌차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자 무유와 유선 남궁아 등은 현무의 처수에 모였다. 하하 현아오의 체력 하나는 알아줘야 돼. 벌써 이렇게 팔팔해 지다니. 그나저나 아오에게 소개시켜 줄 사람들이 있지. 무유는 완퇴된 현무 가 반가운지 환한 미소를 지으면 그를 맞았고 그에게 일남일녀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들은 와로 청성 파의 장문 제자인 수락해검 악성비와 아미파의 법진 사태였 는데 비록 신주식 거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는 무공과 명망을 지닌 뛰어난 젊은이들이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무라 합니다. 현무는 첫눈에 범상치 않게 보이는 그들의 기도에 은근히 감탄을 하며 정중한 태도로 폭군을 하였다. 하하 무선배에게 현소협의 뛰어난 활약을 소문 으로만 듣고 흠모하는 마음이 간절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 소이다. 저는 악성비라 합니다. 빈니는 아미의 법진입니다. 참 그런데 아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약속 장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엉뚱하게 이곳에서 싸움놀이나 하고 말이야 이윽고 대충 인사 소개가 끝나자 무유가 궁금하여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현무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현무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슬쩍 회피 하였다. 사실은 그럴 일이 좀 있었 습니다. 내 나중에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지요. 참 그것보다 만장해의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하 자신은 말도 않고 나에게 만 이야기를 강요하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치사하게 그런 것 가지고 따지기 요. 후후 할 수 없지. 무언가 손해본 느낌이지만 아우를 잘못뜬 죄로 이야기해 주어야지. 사실 우리는 그만 허탕치고 말았네. 예. 허탕이라니요. 혹 그들이 이미 옮겨버렸습니까. 내심 무언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던 현무는 눈이 동글해지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그건 아니지만. 어느새 계곡 주위에는 천근마라진이라는 절세적인 진법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는 접근도 못 했네. 아니 도대체 어떤 진이기에 후후 그것은 나보다는 유소 저에게 물어보지. 그러자 현무의 의혹 소린 시선이 유선을 향했다. 이에 유선은 현무를 향해 싱긋 웃어 보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 천근마라진은 바로 300년 전 기인인 청기자 천수웅이 창안했다고 알려진 청구의 절친입니다. 당금에 이르러서는 겨우 명칭과 기본 형태만 알려져 있을 뿐 이미 절전되었다고 하던데 설마 그러한 곳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전혀 파해가 불가능합니까?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진법이란 음향우행과 무극 칠성 그리고 태극양의의 기본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혹 여기 계신 남궁소조라면 모를까 저의 능력으로는 이에 전년 에도 거의 수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유선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남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중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궁화에게 쏠렸다. 마치 그대는 이진을 알고 있으며 파해가 가능하냐고 묻는 표정 같았다. 이에 남궁화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유언니께서 못한 일을 어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 진법 의 파해 방법은 몰라요. 단지인은 인공으로만은 설치할 수 없고 자연적인 조건이 겸비되어야 한다더군요. 비록 그 만장해라는 곳을 가보지 못했 지만 아마 애형의 지세를 띄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군요. 하하 맞쏘이다. 그곳은 마치 항아리와 같은 지형을 갖추고 있더군요. 우유가 놀랍다는 표정으로 이를 수긍하였다. 이때 현문은 혹 남궁화라면 이를 파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처럼 짧은 시간에 천금마라진 이라는 천구의 절진을 설치한 아수라 황교에 대해 더욱 신비감을 느꼈으며 그들과 진마부의 관계에 대하여 더욱 궁금해졌다. 정말 그들은 보통 집단이 아니군요. 도대체 그들과 진마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현무의 의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무유가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며 말을 하였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조영당도 의문을 품고 돌아갔다니. 아마 그를 만나보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현문은 그들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들을 습격했던 무리들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우두머리도 아니었고 단지 습격조의 이 인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자의 무공이 진마부의 심마천주 정도라면 그들이야말로 보통의 세력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혹시 좌중에 이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 지 물어 보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고개만 살레살레 적고 있었다. 단지 유선만이 그들의 무공이 대단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혹시 그들의 특징 이나 차림새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남궁화가 유선에게 물었다. 그러자 유선은 자신과 대결했던 가리인 과 그들의 두목으로 보이던 검은 배의 은빛명부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에 남궁화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들이 신비각의 인물들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아니 신비각이란 말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신비각이라 하면 바로 당금 강호상의 세대 신 기세력 중 가장 은밀하다고 알려진 단체였던 것이다. 이에 무유가 반문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그처럼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는 그들 밖에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제가 듣기로 그들의 상층군은 유언니 께서 이야기했듯 명고를 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현아우 일행을 습격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 그들이 짐바구나 당금 물림의 위기를 조장하는 어떤 세력과 손이 닿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이것저것 방해만 하고 돌아다니는 현무형이 눈에 가시같이 생각되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남궁하의 견해의 사람들은 그럴 듯하다 수긍하였다. 이러는 사이 갑자기 문 밖에서 무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유 소혁 혹시 안에 계십니까? 이에 무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허리에 매듭을 둘은 웬 중년거지 하나와 말숙하게 생긴 젊은 무사가 서 있었다. 아니 이거 동선배가 아니시오. 그런데 여기는 웬일로. 그는 바로 개방의 호남지부를 맡고 있는 취불대 동화적이란 사람이었 는데 아마 무유하고는 안면이 있는 듯 싶었다. 마침 그는 무유가 이처럼 반문해오자 얼굴에 바보같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헤헤 사실 본 거지보다는 이 청년이 찾길래. 그는 무맹에서 왔다 는거요. 사실 그의 이 바보같은 표정은 개방의 오랜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잊었는데 그래서 무유는 그러한 태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가 지적한 청년 무사를 바라보았다. 무맹에서 왔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달마검 협 무유 대협이 맞습니까. 제가 무유이긴 한데. 저는 북궁공자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품속에서 봉서 한 장을 꺼내 무유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무유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서를 펼쳐보았다. 사실 그가 북궁공자라 함은 바로 신품공자 북궁이를 일컬음 이오. 비록 그와 북궁이와는 절친한 관계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봉서를 보내는 건 또 처음이었기 때문 이었다. 무유형 보시오. 갑작스런 서신에 놀라셨을 줄 아오나 사정이 급해 이렇게 무례를 범하게 되었소. 이미 진마부가 사천당문을 멸문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무맹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 것이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비록 그들의 행위가 그각 무도한 지시라 규정의 능에도 불구하고 정사대전의 우려와 그로 인해 입을 무고한 생명들을 생각하여 일단 그의 상응한 응징만을 결의했소. 그러나 사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았으니 바로 당시에 무맹에 와있던 사천당문주 당철력이 가문의 복수를 한다고 진마부의 호북성 지부를 개멸시켜버렸소. 특히 이 일에는 무맹의 호북지부도 가세했었는데 그 사건에서 당철력과 무맹 호북지 부장마저 전사해 과연 당철력이 어떻게 무맹지부를 동원했는지 파악도 못했소.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진마부에서는 우리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해왔소. 아직 그들의 전면 공격은 시작되지 않았으나 이제 정사대전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소. 이에 무린맹은 오는 10월 3일 본가에서 청년 영웅대회를 개최 하기로 하였소. 대회의 목적은 바로 진마부와의 정사대전에서 백도의 청년들이 선봉에 서려하미요. 이미 진마부의 잔인한 손길에 수많은 백도의 젊은이들이 살해당했으며 사천당문은 남녀노소 2천여 식솔들은 물론 풀한 폭이 없는 폐허로 변해버렸소. 이들의 만행을 어찌 우리 피 끓는 젊은이들이 두고만 볼 것이요. 소재가 이미 백도의 수많은 청년 어글들에게 초청장을 띄웠더니와 부디 무유 형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재 북궁 이올린. 아니 무유 형.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리 표정이 심각하오. 심각한 표정으로 서신을 읽고 있던 무유를 향해 마침내 현무가 궁금증 을 참지 못하고 다가왔다. 그러자 무유 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서신 을 현무에게 넘겨주었다. 권호 8,411개 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8일시 90일제 목 연제 천부의경 57. 서신을 읽고 있던 현무의 표정 역시 심각해지기 마찬가지였고 마침내 북궁 이에 서신 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읽게 되었다. 휴. 이거 상황 진전이 너무 빠르군. 미처 대처할 시간도 없이 전면전 이라. 더욱이 사천당문에 이어 이번에는 호북성에서 커다란 전투가 벌어져 무수한 인명피해가 나 버렸으니. 가벼운 한숨과 함께 이렇게 중얼거리던 현무는 슬쩍 청성파의 제자 이낙 성비의 기색을 살폈다. 북궁 이에 서신 해 그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사천당문이 진마부에 의해 멸문 당한 후 몇 번이고 사문이 걱정되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설마 진마부가 무명을 상대로 정면 대결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무유를 따라 이보까지 오게 되었는데 결국 진마부에 선전포고 가 있었고 그렇다면 진마부의 우선 공격 목표는 같은 사천성 내에 자리 잡은 청성과 아미가 될 것은 불문가지였다. 따라서 지금 그의 얼굴은 마치 백직장처럼 새하얗게 변했고 안절부 절할 수가 없었다. 무선데.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소.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한 악성비가 무유에게 다가오며 말을 했다. 이에 무유로서는 그의 발길을 잡을 수 없었다. 알았어. 돌아가 보시오. 하지만 이미 무명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짐작하고 있을 터. 필히 구원대가 나갈 것이오. 이에 법진 사태 역시 작별을 고했다. 청성과 아미는 이미 한 배에 탔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분. 일단 진마부와 정면 대결은 피하는 게 좋겠소. 사람만 있다면 문파는 언제든지 재건할 수 있는 일 일단 문파의 제자들과 함께 합비로 오시는 것이. 무유는 떠나는 악성비와 법진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했고 이에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악성비와 법진은 더 이상 머무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일인지라 서둘러 작별하고 떠나갔다. 이들을 보내는 중인들의 마음은 어둡기 그지 없었으니 일단 정사대전이 시작된 이상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휴. 과연 그들을 그냥 보낸 것이 잘한 일인지. 같은 구파의 일방에 속해 있었던 터라 누구보다 그들의 안의가 걱정되었던 무유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 거렸다. 악성비와 법진이 떠나간 후 나머지 사람들도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북궁이가 지정한 날짜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정사대전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었던 현무도 합류할 수밖에 엿었으니 더 이상 다른 역할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급진전 되어버렸던 것이다. 후후 이제는 유은혜가 잠복할 수밖에 없겠구려. 회합을 마치고 나오면서 남궁아에게 현무가 씁쓸한 표정으로 하는 이야기 였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방으로 가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현무는 남궁아와 함께 이번 격전에서 살아남은 유은혜의 인물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모두 크게 부상을 입은 터라 안색이 백지장 같이 창백했으며 특히 현무비와 화움비는 마치 단짝처럼 강호를 함께 주유했던 양가 위가 죽어버렸던 탓인지 두 눈 가득 슬픔을 안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면목 없습니다. 모두들 회주가 변변치 못해서. 그러자 현무비가 눈빛을 빛내며 말을 하였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이 피리 음모의 주인공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우리들에게는 강호 평화를 지키는 것 이외에 복수라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목표가 생긴 것이지요. 현무가 그들을 살펴보니 모두들 눈빛을 빛내며 푸지를 다지는 듯했다. 이에 현무는 그들을 성림으로 보낼 의향을 비쳤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데요. 갑자기 성림의 이야기가 나오자 남궁화가 방문을 하였다. 이에 현무는 자신이 사천당문에서 했던 활약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남궁화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놀라움과 찬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남궁화는 새삼스러운 표정으로 현무를 바라보며 감탄을 하는 것이었다. 여하튼 형이란 사람은 놀라운 재주를 지녔군요. 언제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다니.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회주로 모신 현무의 활약에 대해 기꺼이 기뻐하여 주었고 또한 그렇다면 사천당문의 힘들이 자신들과 합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림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언제 우울리들을 부르실 건데요. 현무와 헤어지는 것이 섭섭한 듯 화운빈이 이렇게 반문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부상도 치료도 하고 무공도 조금 더 연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는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필이 멀지 않는 장례 입니다. 진정무림에서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지요. 이에 그들은 섭섭해하면서도 부득글 현무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당분간 유은혜가 잠복하여 힘을 기른다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 역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 흩어지자 현무는 다시 발길을 당 옥상에게 옮겼다. 당형. 나 현무요. 당초 소리마원의 입문동기 중 현무에 대해 가장 우호적이었고 또 그와 낙산해서 제외 후 누구보다 현무를 좋아했던 당옥상이었지만 현무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그저 멍하니 허공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사실 당옥상이 아니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당옥상의 위치에 처하면 그렇게 변해버릴 것이다. 아닌 밤에 홍두께라고 청천병역 같이 발생한 전문파의 멸문에 이은 유일한 생존자였던 부친의 죽음. 본래 사건 직후 당옥상은 곧장 사천 당문으로 가려했으나 우유가 애써 만류했었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당문을 찾았다가는 당옥상 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진맙 으로 달려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옥상 너의 심정은 내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개죽음은 그야말로 먼저 가신 분들의 기대를 저바린 일밖에 안 된다. 만일 소문 그대로 당문이 멸문 했다면 이제 당문의 생존자는 무명에 있는 부친과 너뿐이다. 어떠해서든 부친을 만나 복수를 하고 당문을 재건해야 할 것 아닌가. 쯧쯧 그 사이 완전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구만. 자 내 자네를. 위에 술 한 병 사왔으니 받게. 현무는 당옥상의 손에 잔을 쥐어주고 술 한 잔을 따라주었다. 비로소 당옥상의 시선이 현무를 향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저 무표정 할 뿐 마치 혼돈옥도 모두 빠져버린 그런 시선이었다. 어허 얼마나 심적 고통이 심했으면 이렇게 변해버렸나. 내가 무척 큰 잘못을 저질렀군. 본래 사건 직후 옥상부터 찾아 그를 안심시켰어야 했는데. 현무는 내심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면서 곧바로 사건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옥상. 자네는 사건 당시 당옥상이 얼마나 큰 활약을 했는지 소문을 들어봤겠지. 그러자 비로소 당옥상의 시선에서 하나의 감정이 내비쳐졌다. 의혹을 품은 듯한. 사실 그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의 속내에서. 왜 현장에도 없었던 자 신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의문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그 소문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넘겨버렸지만. 그러나 현무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당옥상의 안색은 차츰 살아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현무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무의 발 친구야 만일 자네가 내 입장이었다 했을지라도 어찌 사태를 외면했겠는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어서 빨리 부친을 시신을 수습한 후 운남으로 달려가 재개할 준비나 하게. 특히 자네의 형제들은 지금 자네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걸세. 참 그리고 이번 성림행은 몇 사람의 동행이 붙을 것이네. 그들은 바로 자네들과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이미 자네가 잘 좀 보살펴주게. 현무는 계속 고집을 피우는 당옥상을 겨우 달래어 그들은 유은혜의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어차피 목적지는 같았으니까. 내 무휴형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줄 테니. 자네는 어섯발리 떠나 개 피리 당문이 중원을 위해 크나큰 역할을 할 일이 있을 것이네. 물론 현무는 당옥상이 떠나간 직후 무휴와 유선에게 사천 당문 사태의 전말과 당옥상이 떠나간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하 역시 이 무휴의 아우답군. 내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옥상을. 안타까워 했는지. 형공자님. 정말 잘하셨어요. 현무의 이야기에 이구동성으로 그를 칭찬하는 소리에 현무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헤헤 정말 내가 일을 잘하긴 잘한 건가. 하하 물론이지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을 한 셈이야. 더군다 나 누군가의 무서운 음모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면서도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간 사천 당문의 응어리진 힘이 무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결사대의 그 뜨거운 투혼과 의기만은 내 영혼이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만 탈출한 일도. 현무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결사대들을 폭사시키면서도 자신만 탈출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그 당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이러는 사이에 이미 날이 저물어 그날 밤을 다시 그곳 악주부에서 뭐 모른 일행들은 마침내 다음날 아침 합비에 북궁세가로 떠나게 되었다. 악주부에서 무맹과 북궁세가가 있는 합비로 가는 길에서 현무와 그 일행들은 정사대전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아직 이곳까지는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인들은 저마다 긴장된 표정으로 정사대전을 화재로 삼고 있었으며 이동이 많은 상인들에게서도 갖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무림맹과 진마부간 한판 붙기로 했다며. 글쎄 그렇다더군. 그리 안 해도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의 무인들까지 이렇게 싸우니. 우리같이 돌아다녀야 하는 장사치들은 자칫 잘못하면 비명 행사하기 딱 알맞은데. 그런데 그들이 붙으면 과연 어디가 이길까. 글쎄 그래도 무림맹이 좀 더 새지 않을까. 하지만 진마부도 만만치 않아. 더욱이 이번 싸움은 그들이 먼저 시작했잖아. 무언가 자신이 있으니 그러했겠지. 무유형. 이번 청년 영웅대회에 과연 얼마만한 사람들이 올까요. 시간이 촉박하여 계속 말을 바꾸어 가며 달리던 현무가 마상에서 무유에게 하는 이야기였다. 글쎄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몇천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와. 그럼 상당히 대단한 대회가 되겠군요. 물론 그러겠지 비록 이번 행사가 진마부와의 정사결전을 앞두고 소집된 비상대회라 할 수 있었지만 영웅과 호환을 꿈꾸는 강호의 젊은이들겐 오히려 강호상의 현명을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자연히 사람도 많이 오고 따라서 흥미로운 일도 많겠지. 현무 역시 이제 서서히 짙어가는 혈겁의 기운에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역시 피가 끓는 젊은이. 더욱이 그는 그러한고 니네 얽매이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이었으니. 무유의 이러한 이야기에 자신도 모르게 들뜬 마음이 되어갔다. 사실 그는 강호에 출동하자. 말자 수많은 격전을 겪은 상황이었지만. 아직은 강호에 출동한지 채 몇 달도 안 된 풍락이었으며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던 터였다. 그러한 그가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가게 되니 어찌 들뜨지 않겠는가. 후훗 유언니. 저 현무형 눈 좀 봐. 마치 개구리처럼 동굴해지지 않았겠어. 호호 그렇구나. 얼굴도 빨갛게 상기되었는데. 어느새 언니 동생하며 친해진 유성과 남궁아는 이러한 현무의 모습에 깔깔거리며 놀려댔다. 하지만 현무로서는 그녀들의 그러한 모습이 보기 좋기만 하였으니. 한쪽은 그의 목숨을 두 차례나 구해주었으며.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꿈속의 여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녀 이상으로 아름답고. 총명하면서도 마치 오랜 친구와 같이 편하기만 한 현실의 여인이었던 것이었다. 악주부에서 합비까지는 건 1,500열이. 일반인이라면 말로 쉬지 않고 달린다. 해도 사나울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다. 하지만 현무와 무휴 등은 시간이 촉박하다 생각하여. 개성말을 바꾸어 달렸고. 비록 현무는 아직 부상에서 충분히 완쾌되지 않았지만 워낙 체력이 좋았고. 든든한 약기운이 받쳐주었던 그리. 오히려 부상 상태는 좋아지는 듯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음 날 점심때쯤. 그들은 합비의 서쪽 교회에 자리 잡은 천년북공세가의 정문에 다다를 수 있었다. 후후 다행히 늦지 않게 강도하였군. 그렇군요. 대회는 미시 무렵이라 했으니. 약 한 시즌 정도의 여유가 있군요. 오늘이 대회 당일날이라. 그런지 북공세가의 아픔 무척 복잡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정문에 게시된 방과 등록대 앞에는. 저마다 갖가지 병장기를 휴대한 수많은 청년부사들 몰려 있었으며.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 복잡한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었다. 참 강홀한 세계는 묘한 곳이군요. 정사대전이 벌어진다면 반 이상이 시중팔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렇게들 아우성이라니.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유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마침 그녀의 옆에 서있던 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묘한 곳은 묘한 곳이죠. 하지만 강호인들은 본래 목숨을 초기같이 여겨야 한다고 배워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더욱이 이들은 혈기만만한 젊은 청년들이니.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이들 중 누구에게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이 있는지. 아마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다 죽더라도 자신만은 살아남아 빛나는 명예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후후하긴 그렇게 자기 편리하게 해석하는 것도 인간 본연의 특성이지요. 게다가 아직 이들은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테니. 천부의경 58.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행은 방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래 무공이란 신체 각 부분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것이 기본이었고. 이미 이들의 무공은 어느 수준을 넘고 있던 터라 굳이 혼잡한 사람들의 틈을 뚫고 방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방에 적힌 내용은 지극히 간단 명료했다. 즉 진마부가 사천당문을 멸문시키는 등 그간 무도한 행동을 하고 무림맹의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해부득불 정사대전이 시작되었고. 이에 청년 영웅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대회는 백도 소속이면서 17세 이상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섯 대세가 구파 일방 기타 방파의 세계부류로 나누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주요한 내용이었다. 방에 내용을 읽고 난 유선이 다시 현무에게 물어보았다. 왜 굳이 이들 세계부류로 나누려 하죠. 제가 무엇을 알겠소이까. 단지 이들 부류 간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암프가 있어. 아마 이를 방비하려는 의도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혼합해 놓으면 개인 간의 문제가 될 것이 나 구분을 해놓으면 오히려 조직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심각할 텐데. 후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선의의 경쟁심을 부추길 수도 있겠지요. 이때 남궁화가 그들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아니 두 분은 무슨 이야기들을 그리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무슨. 그저 이번 대회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들 이지. 후후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아주 즐거운 표정들로 보이죠. 호호 나와 현공자가 서로를 좋아하는 모양이지. 하긴 그래요. 두 분은 그야 인중용 2호 인중봉이니.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유선은 단지 농담을 했을 뿐인데. 정작 남궁화가 이에 맞장구를 치자. 유선은 가볍게 얼굴을 붉히며 슬며시 현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때 현무는 무언가 볼똘히 생각하고 있어. 미처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것 같았다. 인중봉은 무슨 인중봉 그건 한해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괜히 사람 놀리지 말고 우리도 등록이나 하지. 그래요. 언니. 이윽고 그들도 등록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어째 안 그럴 수 있겠는가. 신화군주 유선 천혜옥인 남궁화의 미모는 그야말로 경국지색이라 할 정도 빼어났고. 우유와 현무는 물론이고 이들의 뒤를 따르는 소 리마원의 제자들의 기상이 누구하나 걸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러나 의외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유선이나 현무는 아직 강호세계에서는 신출력이었고. 무유 없이 강호행을 삼가는 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들 눈에 북풍세가의 정문으로부터 자신들을 향해 걸어나오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관옥같은 용모의 청생문사건을 머리에 두른 젊은 청년. 그는 바로 천혜옥룡선 제갈 청문이었다. 하하 무선배. 어서 오십시오. 소재가 영접이 늦어 죄송합니다. 마침 유소저 남궁소저 그리고 형공자도 함께 오셨군요. 이에 무유도 앞으로 나서며 반갑다는 인사를 했다. 그래 그동안 잘 있었나. 그날 진마부에서 보고 처음이구먼. 참 그렇게 되었군요. 그날은 마도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래서 인생사가 알 수 없다고 했지 않는가. 그러면서 무유는 서서히 등록돼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제갈 청문이 웃으면서 그를 만류했다. 하하 무선배께서는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신주십출에 속하신 분들은 등록이나 관문 통과가 면제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의 신분이나 실력은 공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유선이 나섰다. 어마 그러면 저와 형공자님만 등록해야겠네요. 그러나 제갈 청문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유소전은 저희 무림맹과 북궁세가의 기빈 아닙니까. 그러한 분을 어찌 일반인들과 함께 등록하게 하오리까. 그럼 형공자님은요. 이러한 유선의 질문에 제갈 청문은 무척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형공자께서도 명망이나 무공을 보아. 당연히 등록을 면제해야 할 것이나 규칙이. 이때 남공하가 그의 말을 자르며 나섰다.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함께 등록하라 이 말이죠.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정식으로 등록하겠어요. 무림십출이 아니라 남공세가의 한 제자로서. 그러자 현무가 얼른 나섰다. 남공소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소. 흠 뭐 무림십출이 별건가요. 아니 그리고 유언니는 손님 신분이 될 수 있는데. 도대체 형은 왜 안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공하는 유선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현무에게는 굳이 등록을 하라는 그들의 처사에 화가 난 것 같았다. 이렇게 되자 정작 난처한 사람은 제갈 청문이었고. 또한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게 된 유선이었다. 그래서 유선 또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저도 그냥 등록을 하겠어요. 허허 도대체 왜들 그러시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네 금방 해결하고 올 테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무는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사라져버렸다. 차라리 얼른 등록을 해 버림으로써 더 이상의 마찰을 줄이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신형은 바로 제3의 등록대 앞에 나타났고. 난데없는 그의 출연에 깜짝 놀란 그의 뒷사람에게 시인 멋쩍은 웃음을 찌었다. 헤헤 미안하회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후 현무는 곧바로 박명록에 자신의 출신과 이름을 커다랗게 적은 후 등록을 상징하는 패를 하나 받았다. 고구산 출신 천지객 현무. 그때 갑자기 현무에 바로 뒤에서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바로 거기에는 어느새 남궁화가 웃고 있는 것 아닌가. 으흠 형장 등록을 마쳤으면 자리 좀 비켜주시겠소. 현무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비켜주자 그녀 역시 박명록에 서명한 후 등록배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남궁세가 출신 천혜옥인 남궁화. 아니 오대세가의 등록대는 이곳이 아니지 않소. 상관없어요. 그러한 규칙은 강제 규정이 아니니. 아무튼 저는 형과 함께 다니고 싶어요. 하여튼 성질하고는. 에? 제 성질이 어쩌는데요. 그러나 현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그만피식 웃고 말았다. 문득 이러한 현무의 머릿속으로 지난번 진마부에서 탈출 당시와 동정호에서 격전해서 그녀의 의연한 모습이 떠올랐다. 후후 평소에는 그처럼 온화하던 여인이 어쩔대면 남자 이상이니. 이런 생각을 하며 현무는 남궁화와 함께 일행들에게 돌아왔다. 채 즉으들이 뭐라고. 함부로 새치기나 하고.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현무와 남궁화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던 그들 뒤에 사내는 이렇게 투덜거리며 등록대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박명록에 적혀있는 이름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저 여인이 바로 신주식출 중 1인인 천혜옥인 남궁화란 말인가. 그리고 최근 신성처럼 나타났다는 천지객 현무와. 이크 큰일 날 뻔했네. 괜히 성깔 부렸다가는. 현무와 남궁화가 일행들에게 돌아오자 그 사이 제갈청운이 뭐라고 설득했는지 유선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함께 북궁세가의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북궁세가는 과연 천년 전통과 방금 강호 최고의 무가답게 넓고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중앙의 광장은 수천명의 청년들이 모여있음에도 그리 비좁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넓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세계의 커다란 비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히야! 과연 북궁세가 답군 그 내부에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다니. 일계문파치고는 지나치게 넓은 광장을 보고 현문은 감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궁화는 그의 옆구리를 콕 찍으며 손을 들러 한쪽을 가리켰다. 물론 북궁가가 넓긴 하나 어찌 이처럼 큰 광장이 있겠어요. 그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정각까지 부셔버린 모양이에요. 과연 남궁화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니 주춧돌이며 정각을 뜯은 흔적이 눈에 띄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번 대회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군요. 기존의 건물을 부술 정도로. 그러게요. 저는 이번 행사를 북궁가 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걸로 짐작했었는데 마침 시작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지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자리를 잡고 앉았으며 현무 일행은 그종 비교적 전망이 좋고 의자까지 갖추어진 곳으로 안내받아갔다. 마침 그곳에는 신품공자 북궁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었는데 이들이 나타나자 모두들 자리에 일어서며 그들을 반겼다. 하하 무선배 그리고 유소저 어서 오시오. 그리 안 해도 시작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 오지 않나 기다렸는데. 북궁이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손에는 무유를 그리고 다른 손에는 유선을 잡은 채 자신의 옆 좌석으로 그들을 이끌고 갔다. 그렇게 되자 멋져거진 현무는 그들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모서리 쪽의 빈 좌석에 가서 앉았다. 그러자 남궁아도 따라와 그 옆에 앉게 되었는데 문득 이를 보고 있던 북궁이가 미안한 기색으로 그들을 불렀다. 남궁 소저. 그리고 현궁자 그쪽에 앉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오. 그러자 현무가 슬쩍 그쪽을 바라보니 정작 빈 좌석은 단 한 석밖에 없지 않은가. 남궁 소저는 저쪽으로 가 앉으시오. 저는 이곳이 좋으니. 그러자 남궁아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저도 이곳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남궁아는 좌석에 태연히 앉아 단지 손짓으로 자신들을 부르는 북궁이의 태도에 입술을 실룩거렸다. 흥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바로 그러는 순간 갑자기 장래에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다. 마침내 청년 영웅대회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자 광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중앙에 높다란 누대로 쏠렸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 번 북소리가 울리더니 단상에 모두 일곱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들 중 여섯 명은 자리에 가서 안고 가장 우람한 채 굴을 자랑하는 한 명이 단상의 중앙으로 나왔다. 그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형. 저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를 보고 있던 남궁아가 현무의 귓전에 가만히 속삭여 왔다. 글쎄요. 지금 중앙으로 나온 분은 바로 무맹의 무적철 사대주이자 화산장 누님인 신궁화영이면 알겠는데 단상에 앉은 여섯 분은 그럼 맨 좌측에 계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좌측에 계신 분은 무맹의 무적흑표단주인 정광일패 용천비 그리고 그의 옆으로 해서 무맹호천대주 풍내독의 갈천이 그 옆은 무당장문인 청면자 그리고 그 옆은 무맹의 군사이자 제갈세가주인 신기산통 제가루산 그 옆은 전대점창장문인이자 무맹의 부맹주인 천무검 좌일패 맨 오른쪽이 무맹의 공공으로 있는 진조원가의 가주인 언지황이에요. 중앙으로 나온 화영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끝내려는 듯 남궁화의 말은 무척 빨랐고 이에 현무는 남궁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상의 인사들을 살피랴 정신없었다. 어휴 정신이 없군. 그러나 그 순간 바로 화영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대회에 주관자로 지정된 화영이라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만큼 화영의 인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대단했다. 그가 이끄는 무적철사단 역시 주로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었는가 사실 무적철사단은 강호의 젊은이들이 꼭 들어가고 싶은 단체로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대회의 주관자로서 대회 운영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세 가지의 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성의를 생각하여 모든 분들을 청년영웅단으로 포함시켜야 당연할 줄로 알지만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하여 관문을 설치했다는 점 이에 바랍니다. 따라서 일단 세 개의 관문 중 단 하나라도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청년영웅단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두 개를 통과하신 분에게는 초급지휘관의 자격을 그리고 세 개를 모두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중급지휘관의 자격과 함께 네 개대로 나뉘는 청년영웅단의 대주에 도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주를 선발하기 위한 대지는 등록된 구분에 따라 다섯 대세가 구파일방 그리고 기타방파로 나뉘어 세 개 관문 통과자와 신주십출에 포함된 분들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시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대는 현 무적철사단이 무적철사대로 바뀌어 이에 포함하게 되며 우선 제가 청년영웅단 단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주의 지휘는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며 만일 저와 겨루어 승리한 분이 계시면 저는 곧바로 단주의 지휘를 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의 관문은 공여권 경공관 병기관의 세 개이며 시간관계 상 관문에 응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이 일간이며 그 이후에는 대주를 선발하기 위한 배진에 들어가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그 관문에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무공시합에 판정관이자 참관인으로 선정되신 여섯 분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화영의 이야기가 끝나고 정식으로 청년 영웅대회의 시작이 선포되었다. 번호 8,413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8일시 92 제목 연재 천부의경 59 현문은 과연 무맹에서 어떠한 관문들을 설치해놓았는지 궁금하였다. 남궁소저 어때요? 우리는 관문들을 한번 둘러보는 게 후후 좋아요. 사실 전 그들이 별로 마음에도 들지 않을 뿐더러 연회 같은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그들은 선포식 직후 북궁이가 주최하는 축하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현문은 이처럼 특수계층만 참석하는 연회를 별로 탐탁히 생각하지 않았고 또 남궁화 역시 그들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들은 좌석을 슬쩍 빠져나와 버리고 말았다. 좌석을 빠져나오면서 현문은 슬쩍 우유와 유선 등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는지 만면에 미소를 가득 띄우고 있었다. 3개의 관문은 각각 광장의 전면과 좌우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미 그곳은 관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 중 공력관에는 넓이가 23장 정도에 달하고 두께가 한 장 정도 되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로부터 3장 정도 되는 거리에 하얀 줄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아마 저곳에 서서 바위에 흔적을 남겨 그것으로 공력의 고화를 가을 마는 모양이죠. 그럴 것 같군요. 마침 그곳에는 이들의 견해를 증명이라도 하듯한 청년무사가 줄이에 가서 섰는데 이때 시험관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먼저 자신의 성명과 출신문파를 이야기하시오. 저는 산동 복례파의 소리형이라 하오. 좋습니다. 그럼 소소협은 제3부류에 속하게 되겠군요. 이 공력관은 그곳에서 허공을 격하여 이 바위를 가격하여 일풍 깊이의 흔적을 남기면 통과하게 됩니다. 기회는 두 번 드리지요. 그러자 소리형이라는 그 청년은 그 자리의 선체기력을 조절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3장 밖에서 바위를 가격하여 일풍 깊이를 남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소한 반갑자 정도의 공력과 이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권위나 장법을 익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래 한갑자의 공력이란 정상인이 60년간 수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력의 깊이를 말하는데 초창기에는 이 정도의 공력이면 능이 인류 고수의 범죄에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차츰 무공과 인체에 대한 조예가 깊어가면서 나름대로 공력을 증강시키는 각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따라서 당근에 있어서 한갑자의 공력이란 초창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실 훌륭한 무공과 좋은 스승 그리고 공력을 증진시키는 영약들을 완비한 정통적 문파에서 이리였고 기타 일반 무예도장이나 군소방파에서는 일갑자가 아니라 반갑자의 공력도 달 성한 사람이 드문 사정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산동의 복래파라면 그런대로 이름이 나 있는 방파였고 소리형이라는 청년도 산동지방에서는 한가닥 한다는 친구였지만 겨우 반푼이 조금 넘는 흔적만을 남긴 채 탈락되고야 말았다. 현무와 남공하는 그 후로도 한동안 공력관의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겨우 3명의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남공하는 따분해하는 표정으로 현무의 팔을 잡아뜨렸다. 관문이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별로 재미가 없군요. 형.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하하 그럽시다. 그럼 어디 경공관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경공관은 한 5장여 길이로 펼쳐져 있는 모래밭을 경공을 사용해 뛰어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할 경우 그 모래밭을 밟을 수는 이든나 그 발자욱의 깊이가 2푼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모래밭에서 이 푼 이하의 발자욱을 남길 정도의 경공 수준은 5장 너비의 모래밭을 곧바로 뛰어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으로 과연 그러한 규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에 남공관은 거의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저런 규정을 무엇 때문에 두었죠. 아마 경공의 기초인 몸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으나 마땅한 신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둔 것이 아니겠소. 마치 남공 소저에게 유혼 신법을 배우던 나처럼 말이오. 그러자 남공관은 그때 자신에게 신법을 배우던 현무의 우수권스로 온 모습을 생각하고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후후 그럴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세상에는 워낙 비위한 사람들이 많으니 말이오. 그런데 경공관은 공력관에 비해 통관되는 비율이 훨씬 미약했는데 이는 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공력은 기본적인 사항이었지만 경공은 사람에 따라 게을리한 사람이 많았던 탓인 것 같았다. 이 경공관에서 한참을 더 지켜본 현무와 남공관은 마지막으로 병기관을 찾았다. 그런데 이 병기관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함성 소리까지 들려오는 것이 상당히 흥미진진한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병기관에 도착해보니 이때 한참 싸움이 벌어져 있었는데 한쪽은 바로 무적철사단을 상징하는 흰색의 포효하는 사자 그림이 글려져 있는 점포를 입은 두 사람의 무사였고 다른 한쪽은 마치 작은 산만큼 거대한 체격을 지닌 거안의 청년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거안의 청년은 무림맹의 꽃이라는 무적철사단원을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정작 기이한 점은 무적철사단원이 휘 두르는 목검이 무수히 격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 듯 하였으며 이에 개의치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야 그의 맷집이 대단한데 무적철사단원의 목검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거의 치명적일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을 텐데 그걸 마치 회초리 정도로도 안 여기는 거안의 맷집의 현무는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졌다. 그러자 남궁화가 피식 웃으며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참 네 형은 그게 맷집으로밖에 안 보이나요? 그럼 그게 맷집이지 뭐 다른 게 있어. 그건 맷집이 아니라 외공이라 하는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유식한 형. 그러자 현무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헤헤 그렇나? 난 그가 선천적으로 맷집이 좋은 줄만 알았지. 후후 그는 아마 철포삼이란 외공을 익힌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심판관이 그의 통관을 외치며 싸움을 중단시켰다. 더 이상 진행되다가는 무적철사단원들이 변을 당하려 싶었던 모양이다. 그제서야 현무는 비로소 통관 방법을 적어놓은 방을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바로 한쪽에 준비되어 있는 목경기 중 아무거나 사용하여 무적철사단원의 2인이 전개하는 합공을 10초 이상 변디면 통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거 관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군. 무적철사단원이 어디 보통 사람들인가. 그들의 합공을 10초 이상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후후 형은 방금 그 자를 보지 못했어요. 의외로 강호상에는 숨은 실력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현무는 갑자기 등 뒤로 접근하는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곳에는 우유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 것이었다. 하하 왜 안 보인다 했더니 이곳에서 관문 구경을 하고 있었군. 어 왜 왔어요. 아마 한참 연애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자네와 남궁소저가 빠져버렸는데 연애가 무슨 재미가 있겠나. 더욱이 유소저가 갑자기 부친의 부름을 받았고 북공지마저 몸이 안 좋아 빠져버리니 그만 시시하게 되고 말았지. 그러자 현무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아니. 현천학림주이자 유시세가주인 유천학 선생이 이곳에 왔다는 말입니까. 유천학이라면 바로 황실의 부마이자 당대 유림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현천학림의 주인이었다. 게다가 명대에서 가장 많은 재상을 배출했다는 유시세가의 가주로서 황실 및 관부의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진 거물이었으니 갑작스런 그의 등장의 현무는 물론 남궁하까지 놀라면 지극히 당연했다. 사실 유가주와 북궁맹주는 막연지우라 하더군. 그는 마침 무림맹의 북궁맹주를 만나러 왔다가 이곳에 유소저가 있다길래 들린 모양이야. 그제서야 현무는 전우사정을 짐작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아. 그래서 유소저와 북궁이가 그렇게 절친했던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래도 유가주와 같은 거물이 움직였다면 필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물론 단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일지 모르지만. 그거야 나로서 알 길이 있나. 참 그것보다 아우는 이곳에 계속 있을 건가. 후후 형님께서는 또 술 생각이 나나 봅니다. 하하 모처럼 한가한 시간이잖아. 어찌 술 한 장이 없을 수 있나. 안 그렇습니까 남궁소저. 호호 저도 끼워주시게요. 그거야 물론이죠. 남궁소저와 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합석하신다면 그야말로 영광이지요. 그러자 남궁하는 마치 바꼬같이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현무의 팔짱을 딱 끼웠다. 좋아요. 그럼 형. 어서 가요. 이처럼 남궁하의 대담한 행동의 현무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불켰지만 이미 그녀와 사이에는 생사를 두 번씩이나 같이 한 정이 들었던 터라 그저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무유에게서도 흐뭇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래. 현하오 어쩌면 너에게는 유선보다 남궁하가 더 잘 어울릴지 모르겠다. 모든 면에서 유선보다 결코 뒤떨어진 점이 없을 뿐하나 니라 그녀처럼 까다롭지도. 또한 까다로운 부친도 두지 않았으니. 한편 이 시간 신화군주 유서는 부친인 유천학을 만나고 있었다. 아버님을 뵙습니다. 날아갈 듯이 저를 아는 아름다운 딸의 모습에 유천학의 입가에는 흐뭇한 웃음이 감돌았다. 후후 그렇게 강호일함을 고집하더니 그래 재미가 좋은 모양이지. 집에 한 번 들릴 생각도 안 하니. 유천학의 전신에서는 당대의 거물답게 감히 거역지 못할 위험이 베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유선에게 그는 단지 자유로운 아버지였으니. 호후 생각보다 재미있던데요. 그것보다 이곳에는 어인일이세요. 아니 아버지가 딸을 만나러 왔는데 어인일이라니. 글쎄 아버님이 단지 아무 용무 없이 저를 만나러 왔다구요. 제가 그걸 믿을까봐요. 이런 자식하곤. 이제 여우가 다 되었어.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지 유천학의 표정은 조금 심각해졌다. 이에 덩달아 유선의 표정에서도 조금 진지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에 북극맹주를 만난 김에 아예 차원을 넣었다. 물론 너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좋을 것이었지만. 어디 그가 좀 바쁜 사람이냐. 이에 유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원이라니. 누가 누구에게 차원을 해요. 누구긴 누구야. 너를 북극이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말이지. 사실 너도 휘아를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자 유선은 정말 깜짝 놀랐다. 난데없이 북극이에게 시집가라니. 물론 그녀는 옛날부터 북극이를 살감으로 삼았으면 하는 부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당시에 그녀도 부친의 이러한 이야기에 별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부친이 자신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처원을 했다니.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아버지.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유선은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다. 그러자 유천학도 당황한 듯 하였다. 물론 가벼운 만발은 예상했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난 내가 휘아를 좋아한다고 여겼기에. 그건 단지 어렸을 척부터 친하게 지내온 터라. 아니 그럼 그가 싫다는 말이냐. 그러자 유선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사실 그녀도 북극이만한 남자가 없다고 여겼고. 만일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와 하는 것이 당연할 듯 생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 그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꼭 싫다기보다는. 아직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물임이 이처럼 시끄러운데. 조금 약화된 그녀의 태도에 유천학도 약간 안심이 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꼭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물임이 조금 조용해지면 해야겠지. 어쨌든 나와 북극냉주는 그렇게 약조를 했으니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단정 지으듯 이야기하며 유천학은 입을 굳게 다물고 말았다. 이에 유선은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부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녀에게는 자상하게 그지없는 분이었지만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더욱이 그것이 당근 물임맹주인 북궁소한 약속이라면. 휴우 할 수 없지. 당장 하는 것이 아니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고개를 숙이던 유선의 뇌리에 문득 현무에 해 맑은 모습이 떠올랐다. 무척 망설이던 표정으로 자신을 좋아한다던 말을 돌려서 하던 그의 모습이. 하지만 아직 유선은 그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으니. 어쩌면 이는 그가 가장 약할 때 그를 구해줘었고. 그런 인상이 그녀의 뇌리에 방학에 남아있었던 탓인지 모른다. 번호 8,414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8일시 93 제5연제 1000부의경 60. 다음날 현문은 가볍게 3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남궁아 역시 재산부류로서 등록하였지만. 그녀는 중원 17에 속해 이덕기에 관문 통과를 면제받았다. 형. 관문 통과를 축하드려요. 전날과 마찬가지로 현무를 따라다니던 남궁아는 비록 땅 찍고 헤엄치기와 마찬가지인 관문 통과였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현무의 관문 통과를 축하해 주었다. 후후 이런 것 가지고 축하받으려니. 어째 이상한데. 현무의 남궁아에 대한 어투는 전날 오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림조로 변해 있었는데. 현무는 물론 남궁아 역시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나저나 형은 언제까지나 저를 남궁소저라고 부를 거요. 그러는 남궁소저는 나를 언제까지 형이라고 부를 건데. 하긴 그렇긴 한데. 그럼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부르자니 너무 쑥스럽고. 그래도 형이 저를 함해로 불러주면 저도 오빠라고 부르지 뭐. 하하 알았어. 그렇지만 나야 뭐 이렇게 예쁜 누이 동생이 생기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지만 함해는 손해보는 일이 아닌가. 저도 형과 같이 귀여운 오라버니가 생겼으니 좋을 수밖에. 엥. 오빠한테. 귀엽다니. 도대체 그런 말투가 어딨어. 헤헤 그래도 귀여운데. 어떠해. 귀여운 우리 오빠. 함해. 정말 까불래. 현무는 짐짓 환한 듯 인상을 쓰며 남궁아의 옷깃을 잡으려 하였다. 그러자 남궁아는 장난꾸러기 같이 혀를 쑥 내밀더니 깔깔거리며도 망을 쳤다. 비록 장난이었지만 쫓고 쫓기는 사이 그들은 어느새 두껑가를 벗어나고 있었다. 참 함해. 고마워. 예. 뭐가요. 그냥 뭐든지 고마워.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후후. 현무로서는 정말 남궁아가 고맙기 그지 없었다. 천해고아에다 추심마저 비천한 자신을 그토록 따라주고 좋아해주는 여인. 더욱이 그녀는 중원의 꽃이라는 무리모공 중에서도 수위로 꽃피는 아름답고 총명한데나 무궁마저 지극히 곡강한 여인이었던 것이니. 그러나 남궁아는 고개를 살래살래 젖고 있었다. 아니야 오빠 고맙긴 내가 고맙지. 사실 그녀 역시 무척 외로운 여인이었다. 형제 자매 하나 없는 무남독녀 외딸에다 어렸을 적부터 부친의 기대 때문에 거의 가문을 뒤이을 아들로서 역할만을 강요당해야 했으니. 지금 그녀의 명성은 어쩌면 그러한 영향인 탓도 있었다. 물론 선천적으로 똑똑하고 무궁에 대한 자질도 뛰어났지만 그녀는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아이 때부터 거의 쉴 새 없이 학문과 무궁연마에 전념해야만 했다. 결국 그러한 덕에 추수빈이나 북궁지와 같은 다른 오봉의 여인들이 오룡의 비에 1단계 이상 무궁 차이가 있건만 그녀만은 결코 그들의 비에 뒤떨어지지 않았고 학문과 지혜까지 겸비하게 된 것이다. 물론 뛰어난 미모와 재질을 겸비한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대표적으로 그녀의 육천오빠이자 남궁가의 대제자인 남궁상일과 같은 일을 들 수 있었다. 하지만 우선은 그녀 자신이 사내에 대해 관심이 없는 데다 주로 남장을 하고 다니고 거침없는 성격을 지닌 그녀에게 제대로 말을 붙여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는 천성이 과묵한 남궁상일도 마찬가지로 그저 그녀를 가슴속에만 넣어둘 뿐이었다. 그러하던 그녀가 현물을 만나고 그의 갈무리 된 매력과 따뜻한 인간성에 그만 반해버린 것이었다. 물론 처음에 무창의 한 주루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단제 호기심과 동정심 정도였다. 그리고 그를 제외했을 때 그녀는 비록 그의 놀라운 변신에 감탄을 하긴 하였지만 역시 호감의 범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고 남궁아란 여인이야. 닌 남궁수라는 사내로서 그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츰 그의 기이한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니 더욱이 징마부의 혼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득불 자신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자 뒤로서 그녀는 자신이 여인이고 그는 사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어느 조그마한 야상기슬계에 나란히 서있는 두 남녀. 때는 바이업으로 천공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무렵이었다. 노을빛에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지혜와 사랑으로 반짝거리는 맑은 눈동자. 현무는 순간 그녀가 무척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조그마한 손을 잡았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처럼 부드럽고 감촉이 좋았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와 닿았다. 그의 팔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기분 좋은 그녀의 향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무척이나 가까운 거리.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상대방의 입김과 새근거리는 춤소리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입술이 가볍게 벌어졌다. 행복해. 오빠. 순간 그의 입술이 그녀의 붉은 입술 위에 포개졌다. 마치 은은한 빛으로 배지를 불그스름하게 바꾸어버린 노을처럼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대로 시간이 흘러갔다. 석양을 배경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의 그림이 되어갔다. 마침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지났고 이제 본격적인 비무가 시작되었다. 만 이틀간의 걸친 관문 통과 결과 하나의 관문만을 통과한 청년무사들의 수는 자그마치 3천여 명이들은 대부분 공여권을 통과했지만 일부는 경공관이나 병기관을 통과한 사람도 있었다.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들의 10분의 1 정도인 300여 명. 그리고 세 개의 관문을 모조리 통과해 대주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역시 2의 10분의 1 수준인 30여 명. 이제 이들과 관문 통과가 면제된 신주식출 중 이미 유명을 달리 안진 백송과 화연 그리고 추수빈 설지을 제외한 6명에서 총 36명이 3명의 대주를 놓고 다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등록한 바에 따라 세 부류로 분류되었으니 바로 다섯 대세가 출신과 국파일방 출신 그리고 기타방파 출신들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관문을 통과한 30여 명은 한 부류에 10여 명씩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드디어 이들 세 개조에 대진표가 내걸렸고 이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한히 몰려들었다. 야 이거 대단한데 백도에 내놓으라 하는 후기지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군 무림식출에서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어느 조가 가장 치열할까. 글쎄 아무래도 다섯 대세가 쪽이 가장 치열하지 않겠어. 신주식출 중에 3명이나 몰려있으니. 하지만 거기에는 중원제일공자라는 북궁희가 있지 않는가. 제갈청 운이나 북궁지는 아무래도 그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봐. 난 그보다 기타방파들인 제3조가 가장 치열할 것 같아. 거기에는 신주식출 중 2명이나 몰려있고 더욱이 갑작스럽게 신성으로 떠오른 천지객현무가 있잖아. 하긴 그렇군. 그런데 난공예협은 왜 3조에 포함되어 있지. 분명 다섯 대세가 출신인데. 후후 낸들 알겠나.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렇다면 2조는 어떨까. 2조에는 달마검 겸 무유가 버티고 있잖아. 그러면 우린 3조에 비무가 열리는 기무대로 가세. 아직 시간은 있지만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대진표가 걸려있는 곳에서 2명의 청년이 나누는 이야기였다. 현하우 어때? 자신있나? 현무의 곁에서 대진표를 바라보고 있던 무유가 현무를 향해 말을 건넸다. 글쎄요. 전 도대체 누가 누구인 줄 잘 모르니. 하긴 그렇겠군.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쪽 조에서 자네의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은 3사람 정도인 것 같아. 남혜패검 후궁예하고 남궁가 외에 남궁상일 정도.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요. 그러자 무유는 빙글에 웃으면서 남궁아를 바라보았다. 후후 바로 아우 옆에 있지 않는가. 아마 정식으로 겨룬다면 이들 중 남궁소저가 가장 강할걸. 이에 남궁아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다. 제가 어찌 현무호라버니의 상대가 되겠어요. 어? 언제부터 호칭이 바뀌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유가 기이한 표정으로 남궁아와 현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에 남궁아는 그만 얼굴이 빨개져 버렸고 현무 역시 어색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였다. 흠흠. 아니 형은 왜 또 그런 표정으로 보시오. 사실 남녀간의 형이란 호칭은 어쩐지 이상하지 않소. 그래서 바꾼 것인데. 후후 꼭 그럴까. 참 형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나 비록 무유는 이들을 놀리고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흐뭇한 마음이었다. 남궁소저가 저리 얼굴이 붉어진 것을 봐서. 피리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군. 참으로 잘된 일이야. 후후 그나저나 마치 남자처럼 선이 굵고. 팔달한 남궁아가 저리 당황해 할 때도 있었나. 아니 세 분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리 표정들이 기이하죠.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현무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바로 유선이었다. 백색공장이 유연한 몸매를 감싸고. 입가에는 마치 아침 햇살같이 찬. 난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유선의 모습이 그날 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다. 아. 유소저였군요. 그래 부친께서 오셨다는데. 우리는 미처 백구인사도 드리지 못했군요. 어머 형공자님께서도 그 소문을 들으셨군요. 하지만 가친께서는 워낙 바쁘신 관계로 곧바로 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 오셨나요. 그러자 유선은 잠시 망설였다. 부친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지 못했는데. 굳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후후 별것 아니에요. 이에 무유가 끼어들며 이야기했다. 그건 그렇고 유소저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지 않으셨더군요. 제가 뭐 무리민이라도 되나요. 하하 유소저같이 뛰어난 무공을 지닌 분이 무리민이 아니면. 하긴 그렇네요. 하지만 꼭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신비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마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는데 싶었다. 유언니는 이 대진표를 어떻게 생각해. 문등 남궁화가 대진표를 가르치며 유선에게 물어왔다. 그러자 유선은 대진표를 슬쩍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당금 백도 무림에 뛰어난 인재들은 모두 참석했더군. 하지만 12조의 결과는 뻔한 것이고. 아무래도 제 3조가 가장 흥미로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3조의 시합을 보려고 이렇게 왔지. 그러나 남궁화는 이러한 유선의 견해에 내심 불만이었다. 자신이 보기에는 제 3조의 대진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현무가 우승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선은 정작 북궁이나 무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 반면 현무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과 낫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남궁화의 미묘한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그녀에게 이더서 현무의 존재가 소중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호. 그래요. 하지만 남궁화는 이와 같은 자신의 심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바로 당사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비무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 것일까. 12조의 비무대에 비해 3조의 비무대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저마다 승부의 결과들을 점치며 열띤 토론들을 벌이고 있었다. 물론 3조의 비무대에 사람들이 몰린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관문을 통과하여 청년여웅단의 자격이 생긴 사람들 중 제3조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총 3천여 명인데 이 중 1,300여 명이 바로 기타방파 출신들이었던 것이다. 3조의 비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현무와 남궁화를 포함해서 총 12명이었는데 이중현무는 운 좋게 부전승이었고 남궁화는 세 번째 대진에 출전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비교적 여유 있는 태도로 관전하게 되었다. 첫 번째 대진은 두랑이라는 비쩍마른 청년과 광풍검 우하야란 사람의 결투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광풍검 우하야는 광동지방에서 이름을 알리는 청년 곳으로서 마치 광풍처럼 상대방이 거의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매섭게 몰아치는 연안검식으로 가히 무림식결에 못지않는 실력을 지닌자로 익히 알려져 있는 반면 이의 상대인 두랑은 강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인물로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의 관문을 통과했나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하하 이번 시합은 보나마나군. 중인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했다. 아마 두랑이라는 그 삐쩍마른 친구는 우하야의 광풍 48시에 미쳐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설 것이라고. 하네. 이번 시합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나 남궁아는 이러한 현무의 물음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두랑이란 저 청년도 날카로운 눈매나 기세로 봐서는 결코 만만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모호한 답변 말고 단정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 후후 이것은 강제적이군요. 그럼 우리 내기할까요. 하하 그거 좋지. 현무가 흔쾌히 승낙하자 남궁아는 유선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때요. 언니도 참가하여야지요. 호호 난 내기에는 별로 취미가 없는데. 좋아 난 그럼 광풍검에게. 걸지. 좋아요. 그럼 전 빼빼말은 두랑이란 친구에게 걸지요. 그럼 오빠는요. 이거 무척 어려운 문제인데. 에라 그럼 나도 두랑이다. 어쩐지 그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어. 그럼 나하고 같잖아요. 좋아요 그럼 초수까지 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현무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사실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감각적으로 두랑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초식까지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남궁아는 그의 이러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현무는 될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버렸다. 20초야 20초. 그러자 남궁아는 기이하게 웃었다. 후후 저는 단 1초예요. 엥 단 1초라고. 남궁아의 기상천외한 예측의 현무는 물론 남궁아까지 깜짝 놀랐다. 광풍검하면 그래도 알아주는 고수가 아닌가. 그런데 단 1초라니. 그러나 남궁아는 자신있는 표정이었다. 후후 두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언호 8,415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8일시 94 제목 연재 천부의경 60일. 이러고 있는 사이 참관인들이 들어와 있는 단순한 비무에 불과하니 가급적 살생을 금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몇 가지 규칙을 이야기했고 결국 시합개시가 선언되었다. 하하하 나는 우하야라고 하오. 사람들이 나를 광풍검이라고 높여 불러주기도 하지. 시합이 시작되자 마자 기세 좋게 우하야가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마치 내 명성을 들어봤으면 기권하여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어떠냐는 듯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랑은 마치 어느 집 개가 짓느냐는 등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하야를 노려보고만 있었다. 아니 뭐 저런 작자가 다 있어. 두랑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그는 이렇게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경쾌한 보복으로 그의 주위를 돌며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두랑은 칼도 빼지 않고 손도 늘어뜨린 채 단지 눈빛만 빛내고 있었다. 만일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빛나며 꾸준히 우하야를 쫓고 있지 않아 두면 그는 전혀 싸울 의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고 따라서 참관인들이 싸움을 중지시켰을지도 몰랐다. 그러자 우하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별시덥지도 않은 작자가 자신을 경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의 전신에는 온통 빈틈 투성이었으니. 이야야. 마침내 우하야는 눈부신 속도로 두랑을 덮쳐가면서 그의 가슴을 향해 냉렬히 검을 휘둘렀다. 그러자 그의 검에서는 어지러울 정도로 수많은 거명이 발생해 두랑을 덮쳐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유명한 광풍 48식이 펼쳐진 것이다. 아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잠시 후면 처참한 몰골로 나딩굴 두랑이란 청년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러나 웬걸. 전혀 무방비 상태 같았던 두랑의 몸에서 순간적으로 하얀 빛이 발생하더니 곧장 우하야의 목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벌써 전개한 우하야의 거명이 미처 두랑의 가슴에 도달하기도 전에 바로 우하야의 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저럴 수가. 저렇게 빠른 퇴도식이. 순간 이를 알아본 참관인들이나 현무 등의 입에서 감탄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처 이러한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저 비무대 위에 떨어진 우하야의 머리만 발견할 수 있었다. 얼마나 빨랐던지 아직 우하야의 몸은 머리를 잃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비로소 그의 목에서 마치 분수와 같은 핏줄기가 솟구쳐 올랐다. 와 대단하다. 최고다. 비로소 중인들에게서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란 이러한 이병과 신의의 출연에 열광하는 모양이다. 이에 참관인들은 처음부터 발생한 살생에 대해 눈살을 짓뿌렸지만 그의 승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번 시합은 두랑의 승리요. 다시 한번 함성이 터져나왔고 북궁가의 무사들이 나와 우하야의 시체를 처리하고 비무대에 핏자옥을 닦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니 도대체 암해는 어떻게 저자가 폐검을 쓰는 줄 알았어. 현무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남궁하를 쳐다보았다. 후후 좌수도에 저토록 비의상적으로 삐쩍 말랐다면 뻔한 것 아니겠어요. 더욱이 비록 말랐지만 그의 몸은 단 하나의 군살도 없었으니 이는 필히 그가 극고의 수련을 통한 폐도수를 익혔다고 볼 수밖에요. 하지만 그가 폐도수를 익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리라고는 이번에는 유선의 의문이었다. 물론 광풍검이 그의 폐도수를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만 당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고 게다가 그에 대해 경시하는 마음까지 품었으니 이에 유선도 남궁하의 날카로운 안목과 분석역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사이에 다시 두 번째 시합자들이 비무대에 올랐다. 제3조에 있어서 첫날 경기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시합이 이변을 연출하였던 터라 사람들은 그 이후의 경기에 또 이변을 기대하며 열심히 응원하였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발생하면 이변이라 할 수도 없는 것. 그 이후의 경기는 대부분 중인들의 예상대로 끝나게 되었다. 천혜옥인 남궁하는 세 번째 개최된 경기에서 산동쾌호 진우영이란 자를 만나 단 10초 만에 그의 검을 잘라버림으로써 무림식출로서의 면목을 과시했다. 다른 조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변 없이 역시 무공실력이 띠언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모두들 승리했는데 심품공자 북궁리를 비롯 신주식걸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승리를 하게 되었다. 유언니 어때요? 이젠 내기를 이행해야죠. 하지만 내기의 내용도 정하지 않았는데 후후 뻔한 것 아니겠어요. 저녁 겸 술 한잔 사는 것. 그러자 유선은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행하겠다는 듯 입가에 땅근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호호 알았어. 그런데 형공자님도 내기에 졌잖아. 초수를 맞추지. 못했으니. 엥. 꼭 나를 끌고 들어가야겠소이까. 현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하지만 남궁화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듯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현무를 바라보았다. 후후 오빠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생각해 둔 바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주석에서 말씀드리지요. 하하하 그곳에 저도 좀 끼면 안 되겠소이까.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호탕한 목소리의 일행들이 뒤를 돌아보니 마침 그곳에는 심품공자 북궁이가 서 있는 것이었다. 아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자 남궁화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치사하게 남의 대화나 엿듣는 사람은 띄워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더욱이 북궁공자께서는 내기에 참여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이에 북궁이는 조금 황당한 느낌이었다. 자신이라면 그래도 후기제일제수이며 차기 천하제일인으로까지 거론되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더욱이 가문의 후관까지 있고 있던 그는 그 누구에게서나 극상의 대우를 받았고 오히려 자신을 초청하지 못해 안다를 하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남궁화에게서는 천말에 거절을 당했으며 남의 말이나 엿듣는 치사한 자로 취급받았으니 그러자 이번에는 유선이 나섰다. 호호하며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북궁공자도 끼워주지 그래. 대신 그에게도 한 가지 역할을 부과하면 되잖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북궁희의 난처한 입장을 익히 짐작하고 있다는 표였다. 이에 남궁화도 맞이 못한 듯 응애했다. 그럼 그러지요. 뭐 우리가 별다른 특별한 자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제가 농담쪼로 이야기했는데 북궁공자께서는 그렇다고 정세까지 하시다니 그러자 북궁희의 표정은 더욱 우스꽝스럽게 변했다. 우이그 이거 오늘 북궁희 채면 완전 굽이는군 유소저의 사정으로 겨우 술자석에 합석하게 되고 치사한 자에다 존팽이까지 되어 벌렸으니 이런 생각을 하며 북궁희는 새삼스럽게 남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하늘의 지혜를 지녔다는 여인 더욱이 그녀는 용모와 무궁마저 겸비하고 있는데다 거의 천여년 이상 자신의 가뭄과 쌍벽을 이루었던 남궁가의 유일한 후계자였으니 은 내가 저 여인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였는지 모르겠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북궁희의 중얼거림 하지만 그의 안중에는 남궁화나 현문은 여전히 어린 애들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그 자리에 합석하고자 하는 까닭은 오직 유선 때문이었다. 누구나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여인 더구나 그녀에게는 무림의 여인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고귀한 기품과 위험까지 깃들어 있었으니 장차 천하재 1인을 제향하는 그로서는 그야말로 가장 적합한 배필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들 이 남이녀는 경향루라는 합비지역에서도 풍광이 좋기로 유명한 주루의 2층에 마주한게 되었다. 특히 이 주루는 장강의 지류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는 수려하기 그지없는 첨병산자락까지 한눈에 들어와 그야말로 자연에서 술을 마시는 느낌을 줄 정도로 풍광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술값 역시 비싸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당대의 최고 가문인 유시세가의 청금과 무림맹주의 아들이자 후기제일지수인 북궁이가 동행하는 이들은 이 경향루에서도 최고 귀 비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마 사전에 통보가 되었는지 이들이 당도하자 주루주인이 직접 나와 그들을 가장 풍광이 좋은 별실로 안내했으니 이를 보고 있던 현문은 술 한잔 마시는데 꼭 이처럼 요란을 떨어야 하나 하고 가볍게 눈살을 짓뿌렸지만 정작 유선이나 북궁이는 이러한 패도에 익숙한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현문은 막상 별실에 들어서자 화려하면서도 고아하게 꾸며진 별실 내부와 넓은 창문을 통해 마침 가을빛까지 내리는 외부 경치에 그만 감탄하고 말았다. 후후 역시 돈이란게 좋긴 좋구만.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술 한잔 할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을 텐데 비록 분위기만 좋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는가. 서로 진정 뜻이 맞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서로 이보다 훨씬 못하다 하더라도 이에 비할 송가. 현무가 이러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마침 음식과 술이 들어왔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승리한 북궁공자와 남궁소저에게 축하의 잔을 한 잔씩 드려야죠. 술이 들어오자 그것 반갑다는 뜻 현무가 얼른 술병을 집어들고 북궁이와 남궁아에게 한 잔씩 따랐고 비를 이어 유선에 잔도 채우고 내킨 김에 자신의 잔에도 술을 따랐다. 아니 오빠. 직접 자작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현무의 잔은 내심 자신이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던 남궁아가 짐짓화 남표정으로 항의했다. 헤헤 미안. 워낙 성질이 급해서. 자아자. 우리 한 잔씩 듭시다. 두. 분의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에 북궁이는 현무의 조금 경망스러워 보이는 태도와 당대 최고의 후기지수인 자신을 마치 안중에 없다는 듯 행동을 하는 그에 대해 내심 눈살을 찌뿌렸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걸 내색할 수 없는지라. 그 저 껄걸 웃으면서 단숨에 술을 비워버렸다. 하하 이거 현소혁께서 이렇게 술을 좋아할 줄은 몰랐군요. 물론 이러한 미묘한 심리적 상태는 현무로서는 알지 못했지만 감각 이에민하고 총명한 두 여인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하지만 남궁아는 일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이에 부득불 유선이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여인답지 않게건 배잔을 흔쾌히 비운 후 문득 생각났다는 듯 남궁아에게 이야기했다. 참 하매 아까 술자석에 가면 현공자께서 내기해진 결과를 이행해 야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궁아는 자신도 깜빡 잊었다는 듯 반색하였다. 참 그걸 깜빡 잊었군요. 그러면서 남궁아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현무를 바라보았다. 이에 현무는 움찔했다. 아니 저 장난꾸러기 같은 아매가 어찌 나를 저런 표정으로 바라보지. 후후 현오라버니께서는 상당히 긴장하시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 걱정마세요. 도대체 하매 무엇을 시키려고 그러지. 지난번 낙산에서 무유공자님과 여기에 대신 두 분이 모닥불을 피워 놓고 술 한 잔씩 하면서 즉흥시를 지어 주석의 분위기를 돋구었다고 하더군요. 어때요? 이 자리에서도 한 번 시 한 수를 지어 주웅을 돋구시는 것이. 호호 그것 좋은 의견이네. 이에 유선이 박수까지 치며 찬동하고 나섰다. 할 수 없지 하매가 그런 벌을 내린다면 따를 수밖에. 이렇게 말하면서 현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이때 남궁아가 제지를 하였다. 아니 우리 오라버니는 왜 이리 성질이 급하실까? 일단 저희가 운자를 붙여야지요. 그러자 현무는 황당한 표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운자까지 붙여서 시를 지으란 말인가? 그것도 주웅을 볶을 수 있는 시로. 그러나 남궁아는 이러한 현무의 황당함을 짐직 모르는 척했다. 그 정도는 되어야지 벌이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둘 사이의 대화를 유선은 기이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비록 현무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과연 운자에 맞추어 적절한 시를 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둘 사이에 기이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과연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데 저리 다정하게 보일까 더욱이 호칭까지 오빠 동생하고 있으니 과연 현무란 저 사내는 아직도 나를 좋아하거나 있을까 후후 못 믿을게 사내 마음이라더니 저리 쉽게 변할 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 현무의 감정을 도외시한 채 북궁희와의 혼인을 반 이상 승낙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녀로서도 현무가 남궁아와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눈에 거스른 모양이다. 한편 이때 북궁희는 낙산의 이야기도 전혀 모르는지라 그저 막연히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대화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현무는 남궁아의 강요에 모시겨 두 손을 휘휘 저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알았어. 내 운자에 맞춰서 시를 지으면 될 거 아냐. 그럼 운자를 한번 내봐. 그러자 남궁아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유선을 가르쳤다. 어때요 운자는 유언니가 한번 내보는 것이 이에 유선은 반은 현무를 시험해볼 요령으로 또한 반은 얄미운 생각에서 되는 대로 운자를 불렀다. 그럼 운자를 부를게요. 첫 번째 운자는 바로 조울호 자애애요. 그러자 현무는 한참 생각하는가 싶더니 문득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호우지적시하니 이에 남궁아가 흥취가 나는지 맑은 목소리로 해석하였다. 좋은 비가 적절한 때를 알아내리고 있으니 그럼 다음 자는 술주 자애애요. 이번에는 현무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대기를 이었다. 주석풍치장 1화 히야 좋은데요. 술자리에 그윽한 풍치가 최고라. 다음은 따르수 자애요. 수풍자 미파하니 바람 따라 은밀히 내리고 있으니 그럼 마지막으로 젖을 윤자 이네요. 윤물샘 우성 1화 만물을 적시는데 간으로 소리마저 없도다. 야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대단한 시제를 지니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현무에 절묘한 즉흥시에 남궁아는 감탄을 금치 못했고 유선도 비록 그를 흘려보며 한마디 했지만 결코 믿지 않는 시선이었다. 후후 주선 잇따로 없군요. 여하튼 술주자만 들어가면 저절로 흥이 난다니까. 이에 북궁이 마저 은근히 그의 제주에 감탄을 하는 눈치였다. 언호 8,416개 시자 윤원중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8일시 94 제목 연재 천부의경 62 하지만 이제 화살은 북궁희에게 돌아갔다. 이제 북궁공자님 차례군요. 이번 운전은 제가 부르겠어요. 어때 좀 비가 되었나요. 그러자 북궁이는 화들짝 놀랐다. 아니 나보다도 즉흥시를 지으라고요. 후후 그럼 세상에 공짜술이 어디 있어요. 이에 북궁이는 정말 난색을 지었다. 물론 학문이야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배운가 있지만 시를 짓는다는가 하는 감상적인 면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허허시라. 내 시는 도저히 못 짓겠소. 대신 옛 선연의 시 한 수를 낭독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소. 이렇게 북궁이는 사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남궁아는 전혀 양보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안테요. 풍치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찌 옛사람의 시로서 주응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북궁이는 자신이 괜히 이들을 따라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잘못하면 크게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 이에 현무마저 남궁아가 그를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보다 못한 유선이 다시 나섰다. 함에도 알다시피 북궁공자께서는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 북궁공자 대신 내가 하면 안 될까? 사실 이때는 남궁아가 자신이 조금 지나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잊었는데 유선이 이렇게 나오자 짐짓할 수 없다는 듯 승낙하였다. 그렇담 할 수 없군요. 그럼 대신 술값은 북궁공자께서 내시는 거에요. 그러자 북궁이는 반색을 하였다. 하하 그깟 술값이 문제겠소. 쯧쯧 남자가 되어가지고 저리 호탕하지 못하니. 서로 못 지으면 또 어때? 그는 시인이 아니고 무인인데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하려고 유선은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이는 북궁이의 태도에 내심 크게 실망했다. 그럴수록 그녀는 현무가 새롭게 보였으니 그녀가 보는 현무는 비록 외형적인 인물이나 배경은 그에 훨씬 못 미쳤지만 호기로움이나 뜨거운 정열만은 훨씬 남자다웠다. 호호 그와 그의 장점만을 갖춘 사내가 어디 없을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유선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호호 참 함해 어서 운제를 불러 이왕 맞을매는 일찍 맞는게 낫다고 그러자 낭궁아는 이번에는 현무에게 운제를 부르도록 부탁하였다. 하하 알았어 내가 부르지 우선들 야자입니다. 이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 사이에서 자라왔고 내놓으라 하는 황사들도 감탄했다는 유선이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운제를 놓고 분위기에 맞게 즉흥시를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역시 그녀는 당대 최고의 현자 집단인 현천학림의 후예다웠다. 야경웅국 2호 이번에는 북궁이가 뒤를 이어 해석을 하였다. 들길이 짙은 구름에 덮여 깜깜한데 두 번째는 물강자여 강선화동명 이라 강의에 배한 척 홀로 불빛 깜빡인다. 세 번째 우는 조금 어려운데 새벽 효자여 호호 그 정도야 뭐 효관홍습처 하니 이크 이거 해석도 어렵군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바라보라 하하 대단하군요 그럼 마지막은 조금 쉽게 꽃화자여 그러자 유선은 현물을 향해 방글에 웃었다. 마침 자신도 꽃화자나 풀초자를 생각하고 세 번째 구절을 읊조렸는데 어쩌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안다는 말인가 후후 고마워요 하하 중강변이라 하하 정말 절묘한 대기요 강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수없이 피어 있을 것이니 비록 강호에는 정사대전이 시작되어 곳곳에 흉흉한 기운들이 만연았고 바로 옆북궁가에서는 생사를 내걸고 비무대회가 벌어지고 있건만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이남 이녀의 젊은이들은 이미 그러한 것은 잊은 지 오래고 그저 비가 내리는 강촌의 풍경과 그윽한 정취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시 구절에 기분 좋은 술들을 마시고 있었다 이래서 젊음이란 좋은 걸까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경호실을 짓더라도 수심에 가득 찬 시들을 주로 내놓았을 것이다 다음날 2일제에 비무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시합은 각조 028강전이라 할 수 있었는데 현무가 속한 제3조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제3조의 8강전에 올라온 사람은 전날 1회전을 통과한 4명과 부전승으로 올라온 4명으로 먼저 전날 첫 대결에서 광풍검 우하야를 단 1초에 목을 베어버렸던 두 랑과 양가창법의 명인 양학수가 역시 첫 경기를 벌이게 되며 두 번째 시합은 남궁가의 수석제자로 전날 화려한 검법을 선보였던 만화비검 남궁상일과 무림식걸 중에 남해패검 후궁예가 중인들의 분분한 추측 속에 두 번째 시합을 하게 되었으며 세 번째는 천혜옥인 남궁아와 관문통과시 철포삼이란 외공으로 중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왕천상 그리고 현무는 마지막으로 경공의 달인 비천야와 시합을 하게 되었다 어떨까 이번 시합의 결과가 두 랑이라는 그 섬뜩한 사내가 이번에 도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까 글쎄 하지만 그 상대인 양학수도 무시못할 존재잖아 창술의 명가 양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군중들의 분분한 추측 속에 드디어 첫 번째 시합이 시작되었다 물론 두 랑은 전날 결코 양학수 못지않는 광풍검을 단 1초만에 목을 베어버렸지만 정작 양학수의 생각은 달랐다 후후 비록 우하야는 그를 경시하였고 그가 쾌도수를 익힌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맥없이 당했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미리 방비하고 있는데 그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나 우리 양가창법에 엄밀한 수비식을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내심 작정한 양학수는 시합이 시작되자 마자 곧바로 양가창법 중 가장 강한 수비식인 1망묘에란 초식을 전제하여 일단 자신의 주변을 온통 창형으로 감싼 뒤 서서히 두 랑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두 랑도 망설이는 듯했다 상대방의 수비식에는 일점 허점이 보이지 않았으며 어지럽게 휘두르는 상대의 창형이 가려 정작 상대의 모습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예 공격을 포기한 채 상대방을 기다렸다 상대가 언제까지나 저렇게 방어만 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이다 과연 그랬다 전날의 시합처럼 곧바로 공격을 취할 줄 알았고 그 공격이 실패하는 동시에 바로 수비식을 공격으로 전환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양학수는 정작 자신이 그에게 접근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은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자 당혹감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언제까지 수비만 하고 있으면 공격 소모도 소모이지만 중인들의 조소가 터져나올 것은 뻔한 일이의 그는 수비식을 전개하면서도 한자 한자 두 랑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의 패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거리가 가깝다면 성공을 취하는 쪽이 유리하리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양자의 거리가 가까워 지자 두 랑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눈에 날카로운 살기를 품어내며 서서히 좌수로 돌을 잡아갔다 이를 보고 있던 양학수의 눈에 미미한 기쁨의 빛이 흘렀다 흐흐 그래 어서 공격을 해라 내 놈의 공격이 내 일망무혜에 걸리는 순간 나의 창은 너의 가슴을 빼뚫어 버릴 것이니 이렇게 생각을 하며 양학수는 더욱 빠르게 팔을 움직였다 바로 그 순간 두 랑의 우수가 번개처럼 움직이며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듯이더니 무언가 하얀 빗줄기가 번개처럼 양학수를 향해 지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빗줄기는 챙 하며 양학수가 맹렬한 속도로 휘두르는 창에 걸리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양학수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그물처럼 퍼져있던 수비식을 거둔과 동시에 공격식으로 전환시켜 일직선으로 두 랑의 배를 향해 찔러갔다 헌데 바로 그 순간 양학수는 무언가 기이함을 느꼈다 분명 상대가 패도수를 전개하고 그것이 가로막혔다면 그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낭패감을 보여야 함이 분명한데 마치 않지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냉혹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차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러나 미처 이러한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두 랑의 좌수가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그에게서는 한 줄기 하얀 빗줄기가 발생해 눈부신 속도로 양학수의 목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이에 양학수는 본능적인 위기감에 급하게 몸을 좌측으로 틀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학수의 인기응변도 빠르긴 빨랐으나 그의 잔인함에 현무의 목소리에는 분노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는 잔인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읽고 절묘한 비도술로 그의 허를 찌르는 영리함까지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저러한 동물적 감각은 무수한 실전을 통해서만 습득이 가능한데 의외로 그의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남궁화의 이러한 지적에 현무도 의아함을 느꼈다 분명 그녀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고 의혹 역시 당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다는 말인가 신분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죠 소매는 그를 동영적 무사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이에 현무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아니하네 그게 정말이야 그러자 남궁화는 가볍게 웃었다 물론 확신은 못하죠 저의 추측이니까 본래 중원에도 쾌도수를 쓰는 자들이 상당수 있긴 하지만 저렇게 모든 형식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실전 위주의 빠르만을 추구하는 것은 동영 무림계의 양대 산맥의 하나인 나길류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그렇군 그렇다면 다른 하나의 유파는 무엇이지 현무의 호기심은 이번에는 동영 무림계에 대한 것으로 옮겨졌다 그럴 수밖에 동영 무림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해외의 이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남궁화는 이러한 현무의 호기심 어린 얼굴을 극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후후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이걸 운명이라고 하는 걸까 처음 만날 때부터 밉지 않는 고집스러움으로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어리숙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으니 현무는 자신의 물음에 대답도 않고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기이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궁화의 태도에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막 그녀를 재촉하려 하는데 갑자기 장례에서 요란한 함성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현무가 시선을 돌려보니 지금 비무대에는 한참 두 번째 시합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렇지 이번이 중요한 시합이지 바로 남궁세가의 대제자와 무림시껄 중에 하나가 맞붙는 이에 남궁화 역시 현무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주의를 비무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자신 가문의 대제자이며 그녀에게 유난히 잘 대해주었던 남궁상일의 경기였으니 사실 그는 남궁화에 대하여 잘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주기 위하여 일부러 제1조가 아닌 3조에 등록했을 정도로 물론 남궁화도 그러한 사실을 약간이나마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남녀간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단지 6천 오빠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비록 당시 중원에는 사촌이나 6천 간의 결혼이 가능했고 종종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는 있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예의적인 일이었기에 남궁상일은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그저 냉가슴만 앓고 있었으니 여하튼 이때 남궁상일은 남궁과의 전형적인 변화막측한 건법으로 후궁회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후궁회도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았으니 워낙 남궁상일의 건법이 변화무쌍하여 밀리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만은 오히려 이를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상황은 비교적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궁상일이 우세한 듯하게 진행되다가 간간히 터져나오는 후궁회의 날카로운 건법으로 다시 대듬한 상태가 유지되고 그러다가 다시 남궁상일이 힘써 검을 휘두르게 되면 온통 장래는 그의 검에서 토해져 나오는 검기와 검형에 휩싸이게 되고 이에 현무는 그래도 남궁상일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남궁하의 표정을 그리 박지 못했다 아니하네 왜 그리 표정이 어두우시오 남궁상일이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러자 남궁하는 현무를 바라보며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사형은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지만 후궁회는 아직 최대한의 장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에 현무는 다소 의아함을 느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시합을 길게 끌고만 간다는 말인가 후후 그래서 아직 오빠는 순진하다는 거예요 사실 철저한 약육강식의 강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능력을 3큰 정도는 숨겨 놓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궁에도 가급적 자신의 최대한 능력을 숨긴 채 승리를 하려고 저렇듯 고생하는 것이고 사실 강호인들은 그의 장기를 벼루처럼 건법으로 보고 있지요 하지만 그의 최대의 장기는 바로 비도술과 궁술이에요 하지만 그는 지금 비도도 지니지 않았고 활 또한 없지 않는가 그게 바로 그의 무서움이죠 상대가 그것을 전혀 경계하지 않으니 하지만 지금 그의 허리춤에는 무수한 비도와 함께 단공이 숨겨져 있을 것이에요 아마 어느 순간 상대에 대하여 역부족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의 품으로부터 무수한 비도들이 발출될 것이며 이러한 갑작스런 비도의 공격에 상대가 당황하고 있을 때 신궁 화형에 못지않은 그의 단공 절시가 상대를 격중시켜 버리겠죠 특히 그의 단공은 특수하게 제작되고 일부 기계에 힘을 빌리고 있는지라 빠르 기가 번개 같고 그 힘은 왠간한 쇠부치 정도는 그대로 관통해버린다고 하더군요 이에 현무는 비로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강호 세계의 섬리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어찌 검으로 명성을 날리는 남의 백엄 후궁예에게 단공과 비도라는 가장 비장의 무기가 감추어져 있을 줄 짐작이라도 하겠는가 후후 그래서 강호에는 서푼이 실력이고 칠푼이 경험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아무리 무공이 곶강한 자라 할지라도 암습을 받으면 자신의 능력을 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렇다면 함에는 남공상일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어 물론이죠 하지만 그는 나의 말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도나 화살이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냐며 그러자 현무의 얼굴에도 근심스러운 표정이 깃들었다 남공하의 오빠이니 현무로서도 그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것이다 어허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자칫 목숨까지 잃을지 모르는 그러나 정작 남공하는 태연했다 후후 오빠가 그를 걱정함은 바로 나를 걱정함이니 소매는 기쁘군요 하지만 그리 걱정하지 마세요 본래 우리 가문에는 무영갑이라는 교령의 심줄로 만든 호의갑이 있어요 그가 내 말을 대수롭게 듣지 않자 저는 그의 여동생에게 일러 강제로라도 그 무영갑을 입혀 보내라고 했으니 그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그가 우리 가문의 장제자인데 패배하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건호 8,417개시작 그것도 없이 북궁이를 싫어하는 지 이상하죠 물론 그는 누가 뭐래도 강대 최고의 후기지수예요 아니 어쩌면 이 미후기지수의 반열에서 벗어나 강호상 초극고수 중에 하나로 분류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본래 그와 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체질적으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는 무언가 칙칙한 기운 같은 것이 느껴져요 무어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게다가 그의 가문과 우리 가문과는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본래 230여 년 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남궁세가는 북궁세가를 누르고 천하제일무가라는 명성을 얻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가문 비전의 천변만화검법이 북궁과의 지존무상검법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여 년 전 중원무림맹에서는 당시 천하제일고수였던 천마무림 연주 천나안을 추적 제거하기 위해 당시 가장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던 오인으로 하여금 추적대를 편성하였어요 이러는 사이 남궁상일과 후궁회 간 대결은 극에 달했고 따라서 남궁하의 이야기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역시 남궁하의 예측대로였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공격까지 고깔되어 감을 느낀 남궁상일이 영거푸 최대 절초를 전개하며 후궁회를 몰아붙이자 이에 위기를 느낀 후궁회는 막 침내 허리춤으로부터 수십 개의 비도를 날려 남궁상일의 빈틈을 유도한 후 공포적인 단궁철씨로 남궁상일의 가슴과 허벅지를 격중시켜버린 것이었다 물론 남궁상일은 남궁하로 인해 무형갑을 잇고 있어 죽음만은 면에 드나 허벅지를 관통당한 상처에다 가슴으로부터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쓰러져버렸던 것이다 이에 그의 여동생이라는 남궁소연과 남궁가의 무사들이 급하게 달려나와 그를 호성하였다 물론 남궁하 역시 그의 상세가 걱정되지 않는 바는 아니었지만 바로 다음 시합에 출전하게 되어 있어 부득불 일을 보고만 있었다 세 번째 시합은 바로 남궁하가 출전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상대는 바로 병기관에서 철포상이라는 연성하기 극히 까다로운 외궁으로 현무와 남궁하의 찬탄을 받은 바 있던 그 거아닌 왕천상이었다 그는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는 외궁의 달인인데 하며 괜찮겠소 출전하기 위해 나서는 남궁하를 바라보며 현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남궁하는 마치 유랍나가는 사람처럼 가벼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후후 한 번 맞아 안 쓰러지면 열 번을 그래도 안 쓰러지면 백 번을 가격하면 되겠지요 더욱이 그처럼 공 같은 자가 저를 잡을 수 있게 떠요 이와 같은 남궁하의 자신 있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무는 우선 최고에서부터 그녀의 세대가 넘는 왕천상을 바라보자 은근히 걱정이 되어 만일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채 대결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헤헤 남궁예협의 현명과 미명은 익히 듣고 있었소 하지만 나의 상대는 되지 못할 턴에 어찌 소저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 독수를 펼칠 수 있겠소 그러니 기권을 하는 것이 어떻소 비록 상대가 무림시껄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겉보기에는 그저 나약한데다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인지라 왕천상은 천심스듯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남궁하는 그저 빙글에 웃으면 대답하였다 후후 왕소협께서 저를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군요 하지만 저는 왕소협을 이길 자신이 있으니 어쩌죠 그러자 왕천상은 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호기롭게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하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대신 내가 3초를 양보하겠소 그리고 언제든 못 견디겠다고 생각되면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 언제든 공격을 중단하겠소 후후 고마워요 남궁하는 상대가 그래도 착한 것 같아 호감을 느낀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시합은 예상대로였다 왕천상은 자신의 외공을 믿는 듯 전혀 수비를 하지 않은 채 그저 공격일 변도로만 나서고 있었고 이에 남궁하는 그녀 특유의 날렵한 경공으로 가볍게 그의 공격을 피해가며 중간중간 날카로운 장법으로 그의 몸을 가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왕천상의 표정도 심각하게 변했으니 나약하게만 보이는 상대의 가벼운 손짓이었지만 그 충격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대여섯 번 정도밖에 맞지 않았지만 마치 철갑보다 더 단단하다는 자신의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며 기열이 흔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초에 그녀를 얕잡아 보던 생각을 버리고 그도 전력을 닿기 시작했다 이에 남궁하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둔하게만 생각했던 왕천상의 경공이 의외로 무척 빨랐던 것이다 후후 그러길래 저 육중한 몸이 경공관을 통과했겠지 하지만 그의 경공이나 권장은 아직 남궁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열심히 남궁하를 쫓아다녔지만 남궁하의 옷자락 하나 잡지 못했고 결국 백여번 이상의 격충당에 온몸이 탱탱 부은 후 그만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쁘 그만 때리시오 내 항복할 테니 그는 두 손을 번쩍 들며 공포 어린 눈빛으로 남궁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렇게 이쁜 여자의 손매가 그리 맵다니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순조롭고 평화적으로 끝난 대결이었다 하하 역시 함해의 무공은 놀라워 결코 그의 무공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았는데 그리 가볍게 이기다니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를 뒤로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궁하를 보며 현무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호호 다른 사람들 보다 오빠의 칭찬을 들으니 감미롭게 그제 없군요 다음은 오빠 차례이니 어서 준비하세요 비쳐냐 그는 경공의 달인이나 다른 쪽은 비교적 약하니 별 문제는 없을 것이에요 드디어 현무가 최초로 비무대에 섰다 그러자 관중들에게서는 이제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렁찬 박수소리와 함성소리가 들려왔다 난세는 영웅을 탄생시킨다고 흔히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무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었다 강호에 출동한 지체 한달도 되지 않아 진마부 탈출 사건에 개입이 되고 그 와중에서 놀라운 화력을 보여 백도 젊은이들을 구해내는데 일조를 하고 우림 10대 고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문왕을 격살시키기에 이르렀으니 강호인들은 항상 기존의 고수보다는 신진고수의 출연에 더욱 많은 호기심을 나타내고 갈채를 하게 나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한번 보려했고 많은 관심을 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강호인들의 이러한 환호에 익숙치 않는 현무로서는 무척이나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이십 평생 자신이 언제 그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 보았는가 더욱이 우문왕의 격살은 난공하에 절대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임에도 중원에서는 마치 그의 혼자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소문이 떠돌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그의 무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실 이때의 현무는 우문왕과 1대1의 대결을 벌인다고 해도 결코 밀리지 않을 정도였고 사천당문의 혈전이건 동정호에서 격투건 아직 강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니 그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소박한 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듯했다 그와 비천야의 대결은 의외로 쉽게 승부가 갈렸다 비천야 하면 절세적인 경공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1차전 때의 도 경공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킨 후 상대가 우왕좌왕할 때 비도를 그의 오른 팔목에 격중시켜 상대의 무기를 떨어뜨려 이겼었다 하지만 경공하면 현무도 자신 있던 터 특히 장거리라 하면 모르겠으나 단거리에서 그의 금강구동심법을 누를 수 있는 신법이라면 북궁세가의 전광심법 외에는 거의 없다 할 수 있었으니 현무는 그러한 절세적인 금강구동심법을 연이어 세 차례나 전개한 후에 108나 황금나수로서 그의 뒷덜미를 잡아 비무대 아래로 던져 벌린 것이었다 물론 그를 집어던질 때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워낙 경공의 달인인지라 비천야는 비무대 아래로 떨어지면서도 납법을 사용해 아무런 상처 없이 무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스물네 가지의 신법을 전개하여 그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거의 순식간에 그에게 잡혀 버리자 그만 전의를 잃고 항복하고야 말았다 이러자 관중들에게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 역시 천지객 현무답다 몸놀림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 그래도 비천야하면 아무도 자신을 잡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던 인물인데 마치 고양이가 쥐를 데리고 놀 듯 하지 않는가 드디어 둘째 날의 경기도 모두 끝났다 이날의 경기로 각 조에서는 모두 4강이 평가를 났는데 제1조에서는 예상대로 북궁희와 제갈청운이 올라온 반면 무림식걸에 속하던 북궁진은 의외로 진조원과의 언지일의 권법에 패대를 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하북팽과의 평도희가 4강에 포함이 되었다 제2조에서도 예상대로 무휴가 단연 발굴의 솜씨를 보이는 가운데 무당과 화산 그리고 개방에서 각각 한 명씩의 제자들이 올라올 수 있었다 이틀째 시합이 모두 끝나자 무휴는 다시 술 생각이 나 현무를 찾아보았으나 이미 현무는 남궁하와 함께 어느 한적한 주루에 마저 안아 있었으니 찾을 도리가 없었고 대신 북궁희와 제갈청운 그리고 유선 등을 만나게 되자 거의 관광제로 이들을 끌고 역시 주루로 향했다 한편 시합 중에도 계속 남궁하의 남은 이야기가 궁금하였던 현무는 그녀와 주루에 이르자 곧장 그 이야기부터 재촉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남궁하로서도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가문의 몰락사였지만 현무의 서화가 워낙 강해서 본래 남궁하는 부득불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긴 이 사람도 알긴 알아야 하지 어쩌면 남궁가의 사유로서 우울이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사람일지 모르니 이렇게 생각한 남궁하는 슬며시 얼굴을 불켰다 하지만 얼른 자신의 이러한 표정을 감추며 말문을 열었다 오빠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후후 찰라한을 추적하기 위해 추적돼 편성했다는 이야기까지 참 그렇군요 당시 천마무림 연주인 찰라한은 당대제일 곳으로서 중원의 무리민들에게 무수한 핍박을 가하던 인물로서 일단 세력이 불리하여 대막으로 피신하긴 했지만 언제건 세력을 모아 중원무림을 위협할 수 있던 최대의 숙적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중원무림맹에서는 당시 무림맹주였던 소림의 공공성승을 포함 당시 중원무림에서 최고의 고수들이었던 오인을 주축으로 100여명의 추적대를 편성하여 그를 추적 제거하도록 하였어요 바로 그 오인의 절대고수의 저의 조군님과 북궁희의 조군님 그리고 중원마교의 교주 지옥사신 진영욱 폐황부의 부주 추강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두달만에 날아온 소식은 이들이 모두 당시 천하무림년의 군사였던 악명은이 설치한 함정에 빠져 그들과 함께 폭사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당시 추적대원 중 살아남은 30여명의 대원들의 보고가 정확히 일치하고 그 직후 그 지역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당시 강호무림계의 최강자들이었던 8인의 실종 물론 이중찰라함과 불연조였던 사마자극 그리고 악명은 등은 본래 제거되어야 할 인물임이 상관없지만 결국 나머지 5인의 폭사는 당시 강호무림계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즉 이들이 포함되었던 5대문파는 졸지에 자파의 최고 고수들을 잃었고 게다가 소림을 제외한 나머지 4대문파에서는 문판의 최대 절악들이 동시에 사라지는 타격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본래 문파의 최대 절악은 이를 유실되지 않게끔 비급으로 만들어 잘 보관하고 또한 후계자들에게 최소한 구결만이라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관리였으나 천마무림년의 통제 아래 있었던 각 파들은 행여 이들이 노출될까봐 비급들을 없애버렸고 그들과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미처 그 구결들을 후예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결국 그와 같은 얼처군이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그분들의 실종은 곧바로 문파의 최대 절악의 상실을 의미했고 그리 안해도 천마무림년과 싸움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이른바 있던 우리 남군가와 북군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지금의 무림맹주인 북궁소가 산서성의 한고동에서 가문의 최대 비약인 지존무상건법 비급을 찾았다는 것이 예요 여기까지 듣고 있던 현문은 문득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의문을 표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전대 북궁가족과 폭사되면서 지니고 있었다는 비급이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다니 그러자 남궁아는 씁쓸이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후후 더군다나 그는 그로부터 5년 후 무림맹주가 되면서 그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 소림이나 저희나 의문을 느끼면서도 조사해볼 방법이 없었죠 또한 그는 이미 무림맹주로 선출되었었고 심망까지 무척 두터웠던 사람이었으니 그러한 그가 한 말을 증거도 없이 무조건 의심할 수도 없고 결국 사건은 그것으로 종렬되었고 사람들은 망각하게끔 되어 있었던지 이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차츰 이러한 사실을 잊어만 갔죠 여하튼 이러한 일로에서 북궁관은 다시 우길 승천의 기세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고 결국 당금에 이르러서는 천하재 일무가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었던 반면 저희 가문은 그대로 그들의 눈치나 봐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건호 8418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8일 10일 14 제목연재 천부이령 64 남궁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현문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 생각되었다 서로 간 사이가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왔던 남궁세가와 북궁세가 간에 그러한 사연이 숨어 있었다니 더욱이 남궁가로서는 상호 경쟁 관계였고 오히려 우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한쪽은 잃었던 유진을 되찾아 천하재 일무가로 우뚝 선 반면 자신들은 점점 쇠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후후 이제 왜 제가 북궁가에 대해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가세요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혹을 잊어버렸지만 저로서는 결코 그들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더구나 그 결과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렇다면 하면은 90여년 전의 실종사건과 지금의 북궁세가와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형 무맹주가 우리 남궁가나 마교의 유진을 같이 발견했을 가능성은 많다고 봐요 물론 이러한 생각도 단지 저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현무 역시 이러한 남궁아의 추측이 일리 있다고 생각되었다 어찌고 면사람이란 마찬가지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던 문파를 누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 그러한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깨끗하고 공정한 승부를 추구하는 강호무림계 특히 정도무림계에서 이러한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는 만인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그가 당금 무림맹주라면 하지만 이미 15년이나 지난 일 아무리 가능성이 많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추측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더 잘 알고 있기에 남궁아는 더욱 애가 타는지 모른다 사실 그녀는 가문의 세락기에 더욱이 무남동녀 외딸로 태어나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 여인으로서 남자나 마찬가지 삶을 강요당해야 했으며 한창 뛰어 놀아야 할 나이에 항문과 무공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러나 현무는 아직 의문이 채 해소되지 않았다 물론 그녀가 북궁이 등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반발심의 실체는 알 수 있었지만 당초 그가 느낀 의문은 왜 남궁아와 남궁상일의 무공이 다르며 그는 대제자임에도 그녀보다 무공이 낮은가 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남궁아도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서론이 길었다고 생각한 듯 어설프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저도 최대절악이 유실된 가문의 무궁만을 익혔으면 결코 그의 수준을 넘기 힘들었을 거에요 그러나 저는 강호를 떠돌던 중 우연히 한 이인을 만나 그에게 은하유성연항검법과 청천내벽검 등 절세적인 검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에요 물론 지난번 오빠에게 가르쳐드린 유은신법 역시 그분이 심심할 때 익혀보라고 준 비급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분이 누구였는데 그러나 남궁아는 고개만 살레살레 저을 뿐이었다 저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단지 산서의 태행산 부근 한 폐허된 절간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났으며 굳고 있던 산토기를 조금 놔 누워주었을 뿐인데 그분은 제 심성이 곱고 밝으니 필히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며 무궁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에요 그때 저는 그곳에서 약한 달간을 머물면서 무궁을 배웠는데 제가 수차 그분의 성함을 물었으나 끝내 밝히지 않으신 채 아직 연이 다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한 번은 더 만날 수 있을 거라고만 하시는 것이었어요 남궁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무는 참으로 강호상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인이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초극정신무 예를 창안한 일무대사가 그랬고 추천상에게 무궁을 전수한 무명산인이 그랬고 또 남궁아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여하튼 현무는 남궁아의 이야기를 통해 얽히고 설킨 무림의 비사와 함께 그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 후 평소에 밝기만 하던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 천년 남궁새가 왜 부응이라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을 줄이야 하긴 그러한 의무를 지고 어렸을 적부터 혹독한 고련을 했기에 지금 그만한 지식과 무궁을 지니고 있을 수 있었겠지 이러한 생각이 들자 현무는 새삼스럽게 남궁아를 다시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찬탕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깃든 눈빛으로 그러자 남궁아는 셀쭉한 표정으로 쫑알거렸다 참네 내 오빠더러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줄 알아요 허허 내가 어떤 눈빛으로 함위를 바라보았는데 에구 불쌍한 우리 하하 여인의 몸으로 그런 눈빛 아니었더요 하하 내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당대에 가장 무공이 뛰어난 역걸에게 후후 이제는 아부까지 하시는군요 당대에 가장 무공이 뛰어난 여인하면 바로 화영대협의 부인이자 하북팽가의 가주이신 팽이지 언니인데 더욱이 저 멀리 남해 72군도에는 거물한 여인이 있고 가까운 이곳에만 해도 요언니가 있는데 당대 최고라니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남궁아는 결코 싫지는 않는 표정이었다 참 유소저도 놀라운 무공을 소지하고 있더군 함에 그러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때 누가 더 셀까 그러자 남궁아는 얼처군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이고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하지 펭가주나 거문은 제쳐두고 과연 누가 후기지수 중 최고 역걸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야 당연히 유언니가 저보다 낫죠 그녀는 전설적인 남해보타함의 진전을 모두 이었는데 남궁아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듣말을 하였다 하지만 현무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오히려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 후후하긴 난영난제일 거야 직접 겨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다가 함해에게는 절세적인 지혜가 있고 유소저에게는 백만 황군이 있으니 그러다 문득현무는 남궁아가 이야기하려다 미처 못한 동영의 무림계에 대한 생각이 났다 참 아까 동영 무림계의 양대산맥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줄 수 있겠어 그렇군요 그 이야기도 마저 못했지요 그래 두랑이 낙일 위해 계승자 같다는 이야기만 하다가 끊겼지 그건 그렇고 도대체 이곳에 술을 마시러 온 거예요 아니면 제 목을 타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궁아는 목이 타는지 아예 술병을 통째로 들고 몇 주 모금을 마셔댔다 후후 저렇게 예쁜 여자가 현무는 지극히 아름다운 남궁아가 마치 거친 사내들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내신 고소를 금치 못했지만 얼른 자신도 술 한잔 털어 넣은 후 대답을 했다 하하술이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시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메 왜 감미로운 목소리에 술이 더 잘 들어가는데 남궁아는 현무의 이러한 능청스러운 태도에 사정없이 눈을 흘겼다 내가 저런 오빠를 두고 무슨 말을 하겠어 차라리 궁금해 죽어 벌리라고 말하지 말아버릴까 이크 왜 그래 하메 그래 꼭 내가 궁금해 죽어야 즉성이 풀리게 더 이에 현무는 깜짝 놀랐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을 했고 이에 남궁아는 그러한 그의 모습이 귀여운지 깔깔 웃더니 서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동영 무림계는 한참 춘추전국 시대를 맡고 있어요 각 지역을 분할해 통치하고 있는 성주들과 이들에 소속되어 충성을 다하는 무사들로 인해서 따라서 지금 동영에는 수백 개의 무가들이 난립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두 개의 무파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길류와 이도류예요 이 중 나길류는 두랑과 마찬가지로 좌석회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바로 나길류라는 이름처럼 그게 이르면 하늘의 패양마저 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너무나 빨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이도류는 길고 짧은 두 개의 칼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을 퍼붓는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로서는 겪어보지 못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는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무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동영의 무림계에 대하여 호기심이 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쾌도술에 대해서는 중원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었고 특히 두랑을 통해 그 위력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이 도류에 대해서는 이 도류에 대해서는 정말 기이하게 생각되었으니 바역으로 청년여웅단의 비무대회는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현무가 속한 제3조의 경기는 더욱 그러하였으니 4강에 오른 두랑 후궁의 남궁화 현무 등 그 누구도 확실한 우승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중인들은 저마다 우승후보를 놓고 내기까지 걸고 있었다 이번 시합은 어때 좌습회도에 달인 두랑과 검과 비도술에 달인 후궁의 중 과연 누가 이길까 첫 번째 시합이 시작되려 하자 현무가 남궁학에게 묻는 말이었다 자신은 도저히 결과를 짐작 못하겠고 남궁화라면 분명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남궁화는 현무를 향해 곱게 눈을 흘겼다 후후 오빠는 내가 마치 점쟁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봐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거 아냐 글쎄요 이는 전적으로 후소협이 어떻게 두랑의 쾌도술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괜히 어설픈픈 검법으로 상대하려 했다간 당하기 십상일 테고 만일 그가 초반부터 자신의 최대한 장기를 발휘하여 전력을 다한다면 그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에 현무도 막연히 남궁화의 예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두랑의 쾌도술이 무섭긴 하지만 그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신인이었고 후궁회로 말할 것 같으면 신주식걸에 포함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남궁세가의 대제자인 남궁상희를 당당히 물리치고 올라온 인물이었으니 현무와 남궁화를 비롯한 관중들의 구구한 추측 속에 드디어 두랑과 후궁회가 비무대에 올랐다 와 두랑 다시 한번 이변을 보여달라 후구의 두랑 저 잔인한 자의 목을 베어 버려라 뚜렷하게 그들과 관계도 없었지만 관중들은 두 패로 나누어 자신의 바램들을 떠들어댔다 그러나 정작 비무대에 마주선 두 사람은 이러한 관중들의 고함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호시 탐탐 상대방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역시 후궁회가 성공을 시작했다 바람이 대기를 가른다 표풍당기 비청검 그러자 후궁회의 싸늘한 검신에서 무수한 검형과 검기 조각들이 두 랑을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에 중인들은 잔뜩 긴장하며 비무대를 주시했다 이제 후궁회의 공격이 시작했으니 결코 두랑도 이를 좌시하지 않고 그 공포에 쾌도를 날릴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되었건 곧바로 결론은 나기 마련 그러나 두랑은 이러한 중인들의 바람도 마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히 서있었다 단지 눈빛만 더욱 싸늘히 빛내고 있을 뿐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미 후궁회가 검을 튕겨 날려보낸 검기들이 그의 지천에 도착하였건만 비무대를 잘 모르고 있군 그가 어찌 이와 같은 허초에 경솔히 몸을 움직일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마치 천연가움처럼 꼼짝하지 않고 서있는 두랑의 지척에 당도한 그 매서운 건기들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사르르 사라져버렸고 단지 두랑의 옷장은 가볍게 휘날리고 있었다 이에 그가 몸을 움직이는 기세만 있으면 곧바로 그의 장기인 비도를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후궁회의 안세계는 미미한 실망감이 감돌았다 잔뜩 긴장의 비무대를 주시하던 관중들의 표정에서도 실망감이 감돌며 다시 얼마간의 대치국면이 지속되었다 이에 처음에 긴장감에 쥐 죽은 듯이 고유했던 관중들 사이에 약간의 동요가 일어났다 아니 언제까지 저렇게 마주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게 각 싸움 하나 그러나 정작 마주서 있는 두 사람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생명이 달린 문제 결코 경솔하게 몸을 움직여 파탄을 자처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이마에는 서서히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극고의 수련을 통해 고군무공을 습득한 그들이 땀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과 심력이 허비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드디어 후궁회가 미약하게 남아 좌측으로 발을 옮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있던 두랑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이고 그의 눈빛은 마치 야수의 그것처럼 번득거리고 있었다 일고 일고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움직임 물론 단지 시선만 움직이고 있는 두랑보다 단 한 군데도 빈틈이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후궁회의 심력 허비가 더 막대함을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움직이고 있던 후궁회에게도 생각이 있었으니 마침내 그의 몸이 두랑의 사각지대에 접어들고 두랑으로서는 부득불 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각 다시 한번 후궁회의 검은 날카롭게 빛을 토하고 있었다 아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날카로운 기세로 두랑을 향해 밀려드는 빛의 물결 더욱디 그 바로 뒤에는 언제 발출하였는지 9개의 비도가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후후 대단해 역시 후궁회 답군 현무의 입에서 감탄이 퍼져나왔다 일반 무사였으면 어찌 그 짧은 순간에 파탄을 이용해 저처럼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을 수 있을 거리며 상대가 피할 수 있는 방위까지 계산의 비도를 날릴 수 있으리 서로 1차 공격에 두랑이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뒤를 따르는 9개의 비도를 피하지 못할 것 같았다 더욱이 그는 나의 손에 당궁철씨까지 꺼내들고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으니 그가 이번 시합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두랑도 눈부신 속도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 작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후궁회의 검초가 놓인 유일한 방위 그건 바로 지상으로부터 겨우 두치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두랑은 기이한 몸짓으로 그 좁은 공간을 이용해 화살처럼 후궁회를 향해 짓 쳐들고 있었으니 마치 그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무척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공간이 비록 후궁회의 검초는 놓였지만 9개의 비도 중에 하나는 냉렬한 속도로 날라오고 있었다 두랑은 몸을 날리면서도 순간적으로 갈등을 느꼈다 굳이 피하거나 막으려고 하였는지 두랑은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마치 자살하려는 것처럼 비도를 향해 지쳐들고 있었다 아니 저자가 이러한 예상 밖의 행동에 후궁회는 깜짝 놀라며 급히 좌수에 당궁설씨를 날렸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비도를 우측 어깨에다 박아 넣은 두랑의 쾌도는 이미 그의 복구를 푹 하며 깨뚫고 있었으니 후궁회는 아랫대를 통해 마치 썰물처럼 기가 빠져감을 느끼며 그 자 위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악불사 비수에 이어 곧바로 당궁설씨를 날렸어야 했는데 쓰러져가는 그의 내리 속으로 순간적으로 이러한 후회가 밀려들었다 상대는 철저한 실전을 통한 쾌도의 달인 그는 설마 상대가 허공이 아닌 바닥에 붙어서 공격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더욱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는 이도재강의 수법을 쓸지는 몰랐던 것이다 권호 8419개시자 윤원중 미 5280등록일 1999년 5월 8일 1115제 목연제 천부의경 65 와 좌숙회도 두랑 최고다 그의 과감한 승부수에 관중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었다 이를 보고 있던 현무의 표정에서도 경탄의 빛이 흘렀다 은 대단하군 그 짧은 순간 저러한 선택을 하다니 마치 야수와 같은 감각을 지닌 자에요 과연 어떠한 수병 과정과 실전 훈련을 거쳤으면 저런 감각이 나오는지 현무의 감탄에 이어 남궁하 역시 은근히 놀란 표정이었다 그런데 왜 후궁에는 동시에 방궁철씨를 날리지 않았지 그랬다면 결코 두랑으로서도 이를 피하지 못했을 터인데 후후 그래서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가 진정한 폐검술이나 폐도술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지라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평상시 습관처럼 상대의 파탄만 기다린 것이지요 이러한 남궁하의 이야기의 현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혜의 말이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진정한 승부사는 상대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나 마치 상대도 안 되는 쥐를 잡을 때 고양이의 행동처럼 말이야 그러자 남궁하는 이러한 현무를 바라보며 마치 대견스럽다는 듯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호호 오빠도 이제 무사가 다 되었군요 엥 그럼 난 그동안 무사가 아니었단 말인가 진정한 무사는 결코 무궁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수한 실전 경험과 인기응병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실력을 간파하는 능력 가치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사되기 어렵다면 강호상에 과연 무사가 몇이나 있겠어 비록 겉으로는 얼처군이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투덜거리는 현무였지만 내심 남궁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비무대 쪽에서 다음 시합하게 되는 현무와 남궁하에게 출전하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에 현무는 난처한 표정으로 남궁하를 바라보았다 물론 그들은 본래 대진표상 4강전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껏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가 한쪽이 양보하거나 아님 기권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방향으로든 아직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상 출전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현무로서는 난처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다 이거 함해와 내가 서로 칼부림 할 수는 없잖아 어때? 그냥 내가 기권을 해버릴까? 그러나 이미 남궁하에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생끗 웃고 있었다 후후 그냥 기권을 한다면 관중들이 실망하잖아요 그것보다 소매에게 생각이 있으니 일단 비무대로 올라가세요 이에 현무는 도저히 남궁하의 생각을 짐작할 수 없었지만 결국 계속되는 주최측의 요청으로 일단 비무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을 이고 잠시 후 남궁하 역시 비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그녀는 올라오자 맞아 참관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실 저는 이분 천지객 현무소협과 약간의 교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칼부림하는 것보다 새로운 대결 방식을 제의해 보고 싶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러한 남궁하의 이야기에 두 사람의 참관인들 중 연장자이자 선배라 할 수 있는 무당장문인 청년자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허허 남궁협께서는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시오 사실 이번 대회는 대주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지 싸움이 아니니 객관적으로 두 분 간의 우열만 구분할 수 있다면 빈도는 이를 따르지요 도대체 두 분은 무슨 방법으로 겨루려 하시오 사실 청년자도 이번 대회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격렬하게 변했고 이미 희생자도 몇 명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남궁하의 제의에 솔깃했던 것이다 이에 남궁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생긋 웃어보였다 호호 장무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군요 이번에 저희들은 농검을 해볼까 해요 아니 농검이란 말인가 남궁하의 이야기의 참관인들과 관중들은 물론 이고현무도 깜짝 놀랐다 농검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병기를 맞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증인바 무공을 말로써 표현함으로써 무공의 고화를 가르는 수법으로 무림력사상 간혹 고인들 간의 고사 정도로만 흘러나올 뿐 이와 같은 비무대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일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 농검을 하기 위해서는 내 무공뿐만 아니라 상대방 초식까지 훤히 알아야 하고 게다가 이를 판정하는 판정과는 시합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무공초식과 정확한 무공구사 능력까지 파악할 정도로 무공에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으니 참관인들도 고개를 살레살레 저을 수밖에 없었다 무량수굴 남궁현역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주문하고 있군요 사실 빈도가 무당장문인 즉을 역임하여 이 자리에 참관인으로 있긴 하나 어찌 두 분의 농검을 평할 수 있겠소 그러나 남궁하는 태연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 만약 졌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알아 패배를 자인할 테니 그 점은 걱정 마세요 단지 두 분께서는 저희들의 승패를 추입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자신있게 말하는 남궁하의 태도에 청년자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러서도 이 깜찍한 소녀검사의 재지가 무척 뛰어나다고 말은 들어봤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승패를 판가름 할지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현무의 의사를 물어본 후 다른 참관인인 무맹의 무적 흑표단주 정광일패 용천비에게 말을 하였다 어떻소 용대협 일단 이들을 지켜보는 게 이때는 거의 표정 변화가 없다던 용천비도 갑자기 튀어나온 농검이란 이야기에 은근히 호기심이 동하는지 고개를 끄덕여 수긍을 표하였다 이에 청년자가 커다랗게 웃으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하하하 좋아 좋아 빈도가 설마 농검의 참관인까지 하게 될 줄이야 그렇다면 두 분은 한번 농검을 해보시오 이때 남궁하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빙그레 웃고 있었는데 마침 그녀의 뒷전으로 현무의 다급한 전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하네 난 농검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호호 그건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현무는 황당해했다 그녀가 자신있게 이야기하길래 그녀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줄 알았던 것이다 아니 그러면서 농검을 하자고 해 그렇다면 어떠해요 오빠와 제가 칼구림 할 수도 없고 사실 농검이라 해봤자 별거 있겠어요 그저 고사해서 들은대로 하면 되겠지요 참네 못 말릴 아가씨군 후후 준비하세요 소매 먼저 공격할 테니 이러면서 남궁하는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러자 현무도 별수 없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까짓 거 그냥 무공을 전개하듯 하면 되겠지 바야흐로 복이 드문 농검이 시작되려 하자 관중들도 자신들로서도 처음보게 되는 광경에 숨을 죽이고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되었다 예고된 대로 남궁하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물은 무공시합에도 예의가 있는 법 저는 먼저 삼성의 공격으로 동자배불로서 현소엽게 예의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손짓으로 동자배불를 취하는 듯 행동을 해 보였다 이에 현무가 낭낭하게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유은신법으로 좌측으로 반장역 비켜선 후역시 삼성의 공격으로 횡수천군으로 예를 받으리다 역시 현무도 횡수천군을 취하는 행동을 해 보였다 호호 역시 예의를 아시는 분이라 다르시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이니 조심하세요 소년은 남궁세가의 표올보거부로 순식간에 현소협의 세장 앞으로 접근한 후 팔 성의 공격으로 무산신 영혼의 천녀현신의 일초로 현소협의 허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손을 들어 3큰 정도 힘으로 실제 천녀현신의 일초를 시전해 보였는데 단지 공격만 줄였을 뿐 실제로 전개한 거나마 참가지로 그 기세가 반장 정도 뻗어 나갔다 이에 현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급하게 말을 하였다 이크 천녀현신은 무산신 영혼의 비전절기인데 남궁소저께서 그것까지 익히고 계실 줄이야 저는 별수 없이 소림의 금강구동심법으로 순식간에 소저의 우측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역시 구성의 공격으로 일선지를 사용해 소저의 우측에 있는 열 개 요열을 공격하겠소 이러면서 현무는 남궁화가 한 대로 일선지를 전개해 보였는데 역시 그의 열 개 손가락에서는 미약한 지력이 발출되었다 금강구동심법이라니 소년은 심히 감당하기 어렵군요 저는 급히 표 휠보법으로 일장여 뒤로 물러서면서 남궁화의 현천장법으로 일선지를 해소시키고자 해요 하하 그렇다면 나는 뒤를 바로 이어 십성의 복마장법으로 소저의 뒤를 바싹 압박하고자 하오 호호 무명노인의 무영심법은 허공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저는 그 즉시 허공으로 이장여 상승한 후 다시 좌측으로 돌면서 검을 뽑아 저의 성명절기 중 하나인 은하유 성현한 검으로 소엽의 좌측을 공격하겠어요 이크 절묘하군 마치 천공에서 수만개의 유성이 떨어지듯 연거푸 전개되는 은하유 성현한 검이라 저는 별수 없이 경신차 품비술로서 이리 흔들저리 흔들하며 피할 수밖에 없군요 초공우의 중 경신차 품비술이라면 능히 제 연한 검을 막을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럼 더 이상 공격 낭비를 막고자 연한 검을 중단하고 대신 빠르면서 지극히 무거운 청천내벽 검으로 전환합니다 청천내벽 검은 바람보다 더 빠르니 내 어찌 경신차 품비술을 고집할이요 비록 전환 과정에서 일부 부상을 무릅쓰고 난 다시 금강구동신법으로 소저의 등기로 이동한 후소림의 백팔라 한금낯으로 소저의 목덜미를 잡아가겠소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어 호신징기를 최대한 발의 몸을 보호하면서 뇌려타곤으로 소엽의 공세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하 인기응변은 좋지만 어찌 내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겠소 뒤를 이어 은한학성수호와 수유강 극태법이 전개되어 참 소엽의 공격은 내정하기 그지 없군요 땅을 뒹굴며 피하는 여인에게 무수한 발길질이라 소년은 품속에서 단검으로 꺼내 마지막으로 절대오신절초인 쇄금단초에 3초식으로 역습을 가하고자 해요 이러면서 남공하는 현무가 보지 못한 쇄금단초를 알려주기 위해 손으로 시전해 보였으니 이는 그야말로 완전한 수비식에다 기운을 마 치 바늘처럼 한 곳으로 몰아 최후의 일조를 가하는 것이었으니 현무로서는 그러한 초식이 실전에 전개된다면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의심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는 일 이번에는 부상을 무릅쓰고 겨자모 한보법이 전개되어 물론 경황 중이라 완벽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로써 낭자의 후자측 빈틈을 파고 들며 천지무급 검법으로 후자측 옆구리에 검을 갖다 대겠소 그러자 남궁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가벼운 한숨과 함께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녀가 졌습니다 저의 옆구리를 베지 않는 점 감사드려요 이에 관중들에게서 우려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말로만 하는 농검이었지만 그들은 가급적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손짓으로 초식정리까지 하였기 때문에 마치 머릿속에 그러한 광경이 떠오르는 듯해 상당히 실감이 났고 이색적인 농검에 무척 흥미가 잃었던 것이다 이때 청년자가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하 빈도가 처음 보는 훌륭한 시합이었소 물론 청천내벽검이니 청천내벽검이니 경신차풍비술과 같은 조식은 아직 겪어보지 못해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두 분이 최선을 다해 공격하고 수비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두 분이 서로 승패를 자인했으니 이번 시합은 천지객 현무소협의 승리로 판정하고자 하오 현무에 대한 승리 선언이 있자 관중들에게서는 다시금 거대한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제3조의 결승전은 두랑과 현무라는 각기 신주식출 중 한 명씩을 물리친 신혜들 간의 대결로 결론 난 것이었다 후후 어째 미안한데 사실 함해의 세금단초의 일식은 실전에서 전개되었다면 아마 겨자모한복법을 전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지 모르겠소 비무대에서 나란히 퇴장하면서 현무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남궁아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남궁아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현무를 향해 빵끝 웃어보였다 호호 오빠의 금강구동심법은 정말 빨라요 도저히 예측 불허이니 사실 실전이었다면 저는 이미 이 신법에 이은 백팔라 한금나수에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 문득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남궁아는 아미를 칩부리며 현무를 노려보았다 참 그나저나 정말 오빠는 제가 나뒹굴며 있는데 수유관 극대법이란 무지막지한 발길질을 해댈 거예요 그러자 현무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남궁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네 어찌 함해에게 그럴 수 있겠소 그냥 보기만 해도 아까운 우리 함해에게 친말로만 이러면서 남궁아는 현무를 흘려보았지만 그래도 손을 빼지 않는게 싫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제3조의 경기가 비록 치열하긴 했지만 너무나 빨리 끝나는 바람에 3조의 비무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우한이 12조로 몰렸다 이에 현무도 넌지시 남궁아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어때 우리도 한번 저곳으로 가볼까 좋아요 그럼 어디를 가죠 1조 2조 후후 후후 후기 제1재수라는 북궁희의 무공을 보고 싶군 이미 무유형님의 경기는 1회째였으니 벌써 끝났을 것 같고 현무의 예측대로 제2조에서 무유는 4강 1차전에서 화산의 제자 매화 거명 송천영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라갔으며 지금 한참 무당과 개방의 제자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제1조에서는 제갈청훈이 하부팽가의 팽두이를 500여초에 이르는 접전 끝에 누르고 결승에 선착하였고 이제 막신품공자 북궁희와 진조원가의 언제일간의 시합이 시작대로 하고 있었다 마침 그곳에는 이미 결승에 오른 제갈청훈과 무유가 유선 북궁지 등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마침 현무와 남궁화가 이곳에 도착하자 모두들 반겨 맞아들였다 하하 현아오 그리고 남궁소저 어서 오시오 지금 그리 안해도 두 분간의 농검 소식을 화제삼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며 역시 무유가 제일 먼저 나섰고 오랜만에 그들을 만난 북궁지도 입가에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왔다 형 오랜만에 뵙게 되었네요 그래 쟁쟁한 고수들을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소감이 어때요 북궁지는 현무가 무척 반가운 모양이었다 이때 북궁지는 현무의 눈에 그동안 상당히 성숙된 듯이 보였다 아마 평생을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그녀였는데 진마부에서 호되게 당했고 또 이번에는 다시 비무대회에서 진조원가의 언제일에게 불에 의해 패배를 당하는 등 계속되는 시련이 그녀를 성숙하게 하였는가 그런데 그녀는 어디가 아픈지 얼굴이 무척 창백해 보였다 이런 소저에 무척 안색이 안 좋군요 그래 괜찮소 이러한 현무의 걱정스러운 말투에 북궁지는 커다란 눈을 들어 현무를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가까이 와버린 사람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를 피해보긴 했지만 다시 보니 이렇게 반가운 건 또 무엇일까 바보 같은 사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그까짓 부상과 무공시합에서 패배한 것 때문인 줄 알아 그건 모두 당신 때문이란 말이야 당신이 너무나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는데 정작 당신은 유선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고 그 주위에는 또 남궁하가 가로막고 있으니 그런 당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까 봐 내 스스로를 억제한 것이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당신을 만난 게 이렇게 기쁘기만 하니 그러나 이러한 북궁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현무는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 스마까지 서리는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하긴 이처럼 곱게 자라기만 한 여인에게 그러한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겠지 더구나 북궁이가 그녀의 이러한 마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성격도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남녀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각기 달랐으니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어 갈지 번호 또 쏟고 잊었다 그녀 그녀 그녀의 현무의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깼다. 하네. 의외로 언제 이래 무공이 고강한데. 시선을 돌리는 남궁아에게 현무의 해막간 모습이 잡혔다. 볼수록 정이 가는 사람. 후후 하긴.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누가 이해하리. 젖먹이 때부터 거친 산중에서 고아로 자란 이 사람을. 아니 왜 말은 않고 내 얼굴만 그리 보고 있어. 다시금 들려오는 현무의 목소리에 남궁아는 멋졌게 웃었다. 호호 오빠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물론 현무는 그녀의 그런 말이 그냥 얽검 우리는 말인 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갈수록 이런 남궁아에 대한 정이 깊어감을 느꼈다. 아름답기는 하늘의 선녀 같고. 총명하기는 촉한의 제갈량에 비견될 정도고. 마음은 또 그토록 넓기만 하니. 내 어찌 이러한 여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 정말 그렇군요. 그는 진조원가의 직계도 아닌 반계인데. 무공만은 신주식벌 중 제갈소역보다 오히려 높은 것 같으니. 현무가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비무대에 시선을 돌려 시합을 관찰하던 남궁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현무로 서도 다시 비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물론 북궁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후비제일지수답게 그저 가벼운 몸놀림만으로 언제일의 공격을 무의로 돌리면서 그를 압박하고는 있었지만 의외로 언제일도 잘 버티고 있었고 가끔씩은 매서운 공격으로 그를 물러서게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척 놀라운 일로서 비록 3조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두랑 이라는 신혜가 출연하여 후궁회를 누르고 당당히 결승에 오른 바 있었 지만. 언제일은 그렇게 은폐되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만큼 그 이상으로 의외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그의 옆에 있던 북궁지가 뛰어들었다. 형. 전혀 의외죠. 사실 저도 무척 놀랐어요. 그가 그토록 숨은 실력을 지니고 있을 줄은. 그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아래였는데 이러한 북궁지의 이야기에 문득현무는 그녀가 그에게 패했음을 기억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본래 진조원가는 권법으로 유명하지 않나. 그런데 그는 지금 도법을 많이 쓰고 있잖아. 그래서 저희들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가 그 사이에 무슨 기헌을 얻었고 아무래도 적수공건보다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나중에 그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이에 현무는 내심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자신도 보고산에서 청고의 기헌을 만났었고 남궁화 역시 이인을 통해 절세적인 권법을 연마할 수 있었으니 그러나 남궁화는 아직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현무하자 신에게서 그 기헌이란 게 작용했지만 기헌이 그리 많다면 어찌 기헌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아무리 상대가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조 언가하면 그래도 권법이 장기인데 그 장기에 이점을 버리고 도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 기이하게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남궁화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니 이는 그녀가 언제일이라는 인물과 접촉하거나 그의 평상시 무공을 접할 기회가 드물었다는데 원인이 있었다. 사실 강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 실력을 숨기고 있는가. 필히 그도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겠지. 한편 이때 정작 그와 겨루고 있던 북궁리도 상당한 당혹 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진조 언가의 용호권 언제일이라 함은 그도 익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아들이 없는 언제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 언가권법을 모두 전수받았고 그것으로 무림식출에 필적하는 실력을 지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신보다는 한참 아래였 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맞닥뜨린 그의 솜씨는 결코 예사롭지가 않았 으며 특히 간간히 터져나오는 기이한 초식들은 사이사이 흉엄한 암초들이 숨어있어. 그로써 도 방어하기에 무척 까다로웠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간혹 권법을 병행하고는 있었으나 주로 도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칼 자체가 기형의 반월도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궁이가 누구인가. 후기제일제수일 뿐만 아니라 차기의 무림맹주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는 용옥 권 언제일이 의외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까지에 의해 경시하던 태도 를 버리고 자신의 진재절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검이 하늘을 가르고 검명이 천지를 진동하나니 천공단행지검. 천하의 가장 강한 힘은 낙뇌일지니. 낙뇌의 힘을 검에 실어 보낸다. 낙뇌파석검. 그의 검에서는 줄줄이 기상천외한 검초들이 튀어나오고 새파란 검기들이 언제일의 신형을 감싼 채 연이어 용운과 같은 날카로 운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이에 잘 버티던 언제일도 파탄을 보이며 뒤로 빛을 빛을 물러서더니 마침내 비무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와. 최고다. 역시 후기 제일지수 답군. 그 순간 터진 맹렬한 함성 소리들. 이에 비록 비무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낙법을 사용해 신형을 바로 세운 언제일은 그만 고개를 숙이고야 말았다. 젖소이다. 다시 한번 터지는 함성과 박수 소리들. 이를 뒤로하고 참관인 대표인 천무검 좌일패가 그의 승리를 선언하였다. 하하 축하하네. 승리를. 언제 격전을 벌였냐는 듯 지극히 표몬한 신색으로 좌석으로 돌아오는 북궁이를 향해 무유 등 여러 사람들이 나서며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북궁이는 그저 담담히 웃을 뿐이었다. 하하 축하는 무슨. 당연한 승리인데. 발군의 무궁 뛰어난 외모 수많은 관중들의 맹렬한 환호성을 뒤로하고 담담히 웃고 있는 북궁이는 역시 후기 제일지수이며 당대 최고의 길이나 다웠다. 특히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비록 오만하였지만 자중에 그 누구도 이를 역겨워하지 않을 정도였으니. 후후 역시 그는 싸울 때가 가장 멋있어. 비록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후기 제일지수이니. 신화군주 유선이 보기에도 그는 충분히 멋이 있었던 것이 있다. 드디어 청년 영웅대회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제1조의 신품공자 북궁희와 천혜 웅룡선 제갈 청운 제2조의 달마검협 무유와 무당의 상청진인 묵호자 그리고 3조의 좌숙회도 두랑과 천지객 현모. 물론 여기에는 이번 대회에서 비로소 두각을 나타낸 좌숙회도 두랑이나 최근 급격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현모와 같은 시내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오늘의 결승전에 맞붙을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당대의 최고 후기지수들이었으니.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장례는 뜨거운 열기로 불타오르고 잊었다. 오빠. 조심하세요. 상대를 약보지 말고. 비록 현모의 실력을 잘 알고 있지만 생사가 걸린 대전이라 여전히 남궁하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현모는 문제없다는 듯 아주 밝은 미소로 화답했다. 하하 걱정마. 그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나의 금강구동 신법을 능가하겠어. 그렇다면 괜히 멋부리지 말고 초반부터 그 신법으로 끝내버려요. 이미 비무대 위에는 두랑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모가 올라오자 마치 야수와 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더욱 이 그의 눈빛에서는 강한 분노와 적개심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후후 저렇게 눈빛을 빛내고 있다는 것은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하지만 유난히 나에 대하여 적개심을 드러내는 건 또 무슨 까닭일까. 현모는 그의 적개심의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그러한 시선에 대하여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였다. 좌수 쾌검 두랑.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나 이략 이번 대회의 최대 풍은아이자 중원 최고의 쾌도술사로 자리잡아버린 인물 하지만 현모는 그가 결코 두렵지 않았으니. 그가 빠름을 추구하는 쾌도술의 달인 이라면 자신 역시 극회의 경공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싸움은 서로 마주보며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을 널 수밖에 두랑은 단 12초에 승부를 거는 쾌도술의 소유자였으니 결국 승부는 22초 내에 판가는 난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랑은 이제껏 성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상대방이 출소하는 그 잠깐 동안의 파탄을 노려야 했고. 비록 상대방의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보다 먼저 찌를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현모와 마주성 그는 자꾸 다급해지는 마음을 느꼈으니 자신이 아무리 매섭게 그를 노려보아도 그는 마치 유람 나온 사람처럼 유유 적하는 듯한 태도와 입가에 머물러 있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전혀 긴장하지 않는데 자신만이 긴장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심력 허비가 더 막대할 것이고 결국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현무도 외형상만 그렇게 보일 뿐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상대는 그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쾌도술 의 달인이었으니. 그는 온 신경을 상대방의 눈빛에 쏟고 있었고. 공력은 최대한 발끝으로 모았다. 바로 이 순간. 드디어 참지 못한 두랑이 성공을 개시했다. 마치 섬정같은 몸놀림. 어느새 빼어들었는지 그의 좌수에는 칼이 쥐어있었고. 그 칼은 번쩍하며 거의 찰나지간 해 현무의 목을 찔러버렸다. 성공이다. 자신의 칼이 그의 지척에 입건만 현무의 신형이 변화가 없자 두랑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희색이 감돌았다. 허나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칼끝에 와닿는 허전함과 상대의 신형이 마치 그림자처럼 사그라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신형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 보인다. 해서 붙여진 금강구동심법. 그 불문에 전설적인 경공이 시전된 것이다. 자신의 쾌도가 실패했음을 직감한 두랑은 급히 몸을 이동시켰다. 공격의 실패는 그대로 상대의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격만 피한 채 미동도 안고 있는 현무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으니. 으. 이 자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가. 두랑의 눈빛은 붉은 빛으로 변했다. 좋은 기회가 있어도 공격을 하지 않음은 자신을 경시하는 것. 이에 두랑은 체내의 모든 전력을 격발 시키며 다시 현무를 향해 지쳐 들어갔다. 이전의 공격보다 훨씬 빠른 듯한 공격. 더욱이 그의 칼은 비록 그 차이는 극히 미세하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현무의 하체를 향하고 있었으니. 후후. 더욱 빨라지다니. 이에 현무도 화들짝 놀라며 다시 금강구동심법으로 상대방의 측면을 향해 몸을 이동시켜 나갔다. 쓱. 현무의 경장받이가 한 치가량 베어져 나갔고 그의 허벅지에 미세한 혀 눈이 생겼다. 그 절세적인 금강구동심법을 전개하였음에도 두랑의 공격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나 놀람도 잠깐 바로 그 순간 현무는 두랑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발길질을 시작하고 있었다. 후후 그대가 쾌도술의 달인이라 하나 나의 발길질도 결코 그에 묻지는 않는 것. 수유지 간에 그대의 모든 방위를 공격한다. 수유강극태법. 과연 그랬다. 현무 가 수유강극태법을 전개하자 마치 그의 두발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지럽게 돌아가며 두랑의 좌측 면을 무자비하게 난타하기 시작했으니 두랑은 마치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는 채 무수한 발길을 얻어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승부였다. 단 이 초의 번개 같은 공격 끌어 나 이번 대회의 최대 풍문하였던 두랑은 그 백가로 무수한 발길질과 비무대의 실신에 누워버린 신세로 전락해버렸으니 물론 당사자들로서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승부였다. 하지만 관중들에게 는 너무나 싱거운 승부였으니 처음에는 그저 와하니 벙벙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누군가가 일서서는 것을 계기로 장내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기립박스로 새로운 영웅 탄생을 축해해 주었다. 와. 최고다. 천지객 현무. 그 무시무시한 두랑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때려 눕히다니. 역시 떠오르는 신성답다. 호호 고생했어요. 형공자님. 축하해요. 우승을. 어떻게 갈수록 무공이 늘어가기만 하니. 남공하에 이어 어느새 이곳에 왔는지 유선까지 현무에게 다가오며 환한 웃음으로 그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아마 유선은 제1조의 경기가 너무 뻔히 예측되는 지라 이곳으로 온 모양이었다. 하하 고맙소이다. 현무로서도 기쁘기 그지 없었다. 물론 이때까지도 그의 현명이 퍼지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정식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받게 되었으니 그로서도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선 역시 현무의 진정한 실력에 진정 감탄하고 있었으니. 당초 그에게 무공인문을 권유하면서 내심 그가 자신 정도 실력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비록 그동안 그의 활약상을 여러 차례 듣고 또 만장해서는 직접 목격까지 하였지만 아직도 그를 처음 만났던 그 어리숙한 모습에 대한 영상이 떠나지 않았던 터라 설마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막상 그가 웃음까지 하다니. 그녀는 새삼스러운 눈빛으로 그러한 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내. 어찌 보면 평범하기까지 하는 그의 외모에 과연 그 누가 무공인문단 2년만에 최고우기 지수 반열에 당당히 오른 것을 믿겠는가. 최고의 관심들이 집중되었던 결승전의 시합들은 그러나 너무들 싱겁게 끝났다. 이미 자신의 실력이 도저히 그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1조의 제갈 청우는 북공위를 맞아 그저 형식적으로 몇 차례 공격에 임한 후 곧바로 패배를 시인해버렸으며. 제2조의 무유도 무당의 상청진인 묵호자를 맞아 초반부터 자신의 최대 장기인 달마일검 등을 영법 후 전개하는 등 맹공을 가하여 일백여 초만에 그의 소매자락을 베어버림으로써 상대의 굴복을 얻어냈다. 물론 가장 빨리 끝난 제3조의 대결도 마찬가지였고. 마침내 비무대회의 최종 승자들이 모두 가려지자 이번 대회의 주관자였던 신궁화영은 성대한 연애를 베풀었다. 자네들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어때? 자네들 중 나에게 도전하여 청년여웅단 반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나? 연애 성격을 고려 북공위 무유 현무를 나란히 단상에 앉게 한 후 무유는 정식으로 이들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이들 3위는 모두들 고개를 저었다. 물론 그와 겨루어 단주가 되고 싶은 생각들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고 또한 자신들 생각으로 결코 그에게 진다고만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선배이자 젊은 청년들의 우상인 화영과 굳이 지금 겨루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화영은 관중들을 향해 정식으로 대회의 종료와 청년여웅단의 발족을 선포했다. 이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관문을 통과한 무사들이나 단지 이를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나 모두들 가리지 않고 축배를 들며 이를 즐거워 했다. 물론 세부적인 조직이나 편성이 끝나지 않아 청년여웅단이 완전 발 좋겠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들은 그것만으로도 벌써 진마부와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권호 8,426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4 제목 연재 천부의경 67. 여러분들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명실공이 우리 청년여웅단의 핵심 간부들로서 앞으로 진마부와의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들을 하리라 믿네. 마침내 연애가 파한 후 청년여웅단 주인 신궁화영이 각조해서 4강이 상에 오른 젊은 청년들과 무적철사단의 간부들을 의사청에 부른 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청년여웅단의 기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겠네. 우리 청년여웅단은 앞으로 중원무린맹의 유일한 선봉세력이 될걸세. 그래서 그동안 이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무적흑표단은 냉조의 직속세력 으로 그리고 무적철사단은 바로 청년 여웅단의 4개 대중 철가비대로서 재편될 계획이네. 나머지 3개 대는 이번 영웅대회에서 각 관문을 통과했던 청년들로서 제1조가 정첨이대 제2조가 무적이대 그리고 제3조가 열혈이대의 난명칭으로 조직 될 것이네. 물론 그 구성원은 등록한 바에 따라 오대세가 국파의 일방 그리고 여타방파 출신들로 충원되며 각 대의 대주들은 바로 이번 대회 의 우승자들인 신품봉자 북궁이 달마검 협무유 천지객 현무 그리고 철가비 대의 대주는 현재 무적철사단의 부단주를 맡고 있는 패도무적 하철 악이 맡도록 하였네. 그리고 부대주 이하는 대주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주들이 각각 추천한 후 맹주께서 추인하도록 하였네. 또한 각 대간의 서열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원들 외 조직에서부터 훈련 외부 인사 영입 전투 수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대주들의 자율성과 각 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는 각 대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무맹집 행부의 뜻이기도 하네. 단 한가지 전투 임무는 맹주와 단주인 나에 의해서만 부여될 것이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임무는 완수해야 하네. 결국 자네들은 무림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최대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작은 무림맹이라 할 수 있네. 혹시 무슨 질문사항이 있는가? 화형의 기본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몇몇 사람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평상시에 어디에서 거주하게 됩니까? 후후 그것도 자네들 자율로 맡기네. 무맹 안에 거주하고 싶으면 무맹 내 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며 그 외 다른 곳에 거주하고 싶으면 그곳에 장원이나 영체를 세워주겠네. 단 명령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그 범위는 무맹에서 50리 이내로 제한될 것이네. 그렇다면 군자금이나 물자 조달은요. 물론 무맹에서 지원이 되지. 그대들이 소유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제출해준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임무들을 주로 맡게 되나요? 물론 전투이지. 그것도 최전방에서 선봉대 역할을 말일세. 당연하지 않는가. 자네들은 젊은이. 화형의 대답은 그의 성격처럼 시원시원 했으며 이미 모든 일에 대하여 무맹의 간부들과 이야기를 끝낸 후인 듯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단지 단주와 맹주 두 분의 명령만 받으면 된다는 말이세요. 그 외에 다른 무맹 간부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이. 바로 천회옥인 남궁하의 말이었다. 이에 화형은 이미 그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라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후후 그렇지. 그리고 사실 맹주의 명령도 나를 통해 내려질 것이니 그대들은 나의 말만 들으면 될 것 이야. 하오면 우리들에 대한 단주의 명령권은 어디까지가 한 게 나요. 단지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인사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는지. 내 여러분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지 않았는가. 당연히 전술적 임무만 부여할 것이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이 임무와 관련된 명령에 불복중한다거나 반역을 꾀한다면 단주인 나에게 그에 대한 처벌권이 있으며 그 밖의 잘못으로 강제축출 이상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경우에는 무맹 간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네. 그러자 남궁하의 의문도 풀린 듯 비로소 그녀의 일이 다쳤고 한참 을 기다려도 더 이상 질문이 없자 화영은 그만 회의를 끝낼 것을 선포했으며 각 대주들에게는 하루 의 시간 동안 간부진의 구성과 거주할 곳을 선정해 통보하도록 하였다. 한 회의 우리 열혈이 대해서는 그대가 군사 역할을 맡아주어야 할 것 같아. 막상 조직의 구성훈련 전투 등 모든 권한을 미인받았지만 전혀 조직에 참여한 바 없던 현무로서는 남궁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의사청을 물러나기 무섭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 은희. 호호 오빠. 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제 3조를 지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철부지 오라버니를 옆에서 보좌하기 위하여. 이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남궁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현무를 향해 한쪽 눈을 생각감아 보였다. 이에 현무는 그녀의 그러한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골머리 알아야 할 문제들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자 커다랗게 웃으며 좋아했다. 하하 네 어찌하여 그대와 같이 현명하고 눈칫바른 어여쁜 동생을 다 갖게 되었단 말인가. 후후 나중에 박대나 하지 말아요. 물론이지. 네 어찌 함위를 박대할 것인가. 천벌 받으려고. 책.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여하튼 남궁하로서는 기쁜 모양이었다. 그러니 오빠는 모든 근심을 덜어버리고 여기 이 책자를 읽으면서 빈둥거리로 있어요. 소매가 한나절 후에 기본계 외관을 가지고 방문할 테니. 그러면서 남궁하는 품속에서 한 권의 두툼한 책자를 꺼내 현무에게 건넸다. 엥. 이게 뭐지. 다 오빠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최근 무림정세와 각 방파들의 상황 그리고 유의해야 될 인물들까지. 이에 현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언제 그러한 자료를 다 만들었단 말인가. 역시 남궁하는 천혜옥인 이라는 벼로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현명했다. 미리 모든 상황을 예상하여 현무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두어었으니 더욱이 그 책자의 불량으로 보아 그녀가 이곳 북궁가에 도착한 후 거의 내일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인데. 현무는 그녀의 이러한 정성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다. 후후 그렇다고 그렇게 감격에 찬 표정을 짓지 말아요. 다 내 좋아하는 일이니. 이었고 자신의 숙소에 돌아온 현무는 새삼 깊은 감회에 잠겼다. 당초 보구상 깊은 산중에서 약초를 캐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의부 상청군의 죽음과 더불어 강호를 떠돌던 그 평생소원이라면 강호무림의 현명을 날리는 협객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젠 천하무림인들의 성지중호무림맹에서 독립적인 지분을 인정받는 열혈대주로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으니 어찌 감회가 깊지 않겠는가. 하지만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면 될수록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백사회의 혈법과 자신의 신세내력에 관한 것이었다. 휴. 그들이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소중한 목숨을 바쳐 나를 구해줘 것만 난 그들의 혈안을 미쳐 조사할 시간도 없으니. 하지만 현무는 그들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강호에 출동하기가 무섭게 응모와 혈법에 휩싸여 거의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나가버린 지금까지의 생활. 더욱이 지금은 점 무림의 존폐 문제가 걸려 있는 정사대전의 고비였고 혈검의 유일한 단서인 묵혈당과 현천부의 존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이라 해서 자신을 원망하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자위하는 것이다. 이 밖에 자신을 길러주고 또 뛰어난 학문까지 가르쳐준 의부 상천군에 대해서도 그의 과거와 혹시 자신이 고살펴 주어야 할 그의 후손 등이 있는지 알아봐야만 하고 유성과의 인연도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자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일무대사의 당부처럼 천부의경을 찾아 초극정신무예 를 완성하는 일 그리고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중원물임에 대해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만은 없다. 휴 할 일은 많은데. 몸은 하나고 또한 무엇하나 쉬운 일은 없으니. 문득 현문은 남궁화의 해막간 얼굴이 떠올랐다. 어쩔 때는 천진난만 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소녀같다가도 상대의 잘못을 꾸짖고 응징할 때는 당당한 여장부여 역걸이 되기도 하고 자신에겐 그야말로 둘도 없는 친구여. 동생이여 연인이 되기도 한 여인. 만일 그녀라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이러한 수많은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궁화에 대한 생각을 하자 어느새 현무의 입가에는 훈훈한 미소가 어렵고 그녀가 주었던 책에까지 생각이 이어졌다. 후후 정말 고마운 여인. 언제 또 이러한 자료를 준비까지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현무는 무심코 책장을 넘기 는데 갑자기 쪽지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응. 이게 뭐지. 현무가 의문을 느끼며 쪽지를 집어들자 눈에 익은 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바로 남궁화의 필체였던 것이다. 이 하하에게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오라버니. 밤새워 자료를 정리하며 책을 만들면서 오라버니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도 했어요. 어쩌다가 소매가 오빠와 같은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해요. 아마 이러한 걸 두고 인연이라 하는 모양이죠.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오빠와의 첫 만남 결국 그 인연은 당시 저에 대해 극히 무관심한 것으로 보였던 오빠가 저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추명공자의 살해 사건은 오빠에 대해 한 저의 감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작정 좋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따라다녔고 하지만 이제는 오빠가 없으면 소매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어쩌죠. 이러다가 혹 저를 버리시기라도 하면. 유언니를 잊지 못하는 오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애써 모른 척했지만 모른 척한다고 해서 초원할 수까지는 없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유언니는 오빠의 첫 사랑이자 생명을 두 번씩이나 구해주고 오빠로 하여금 무공인문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분 아니에요. 더구나 소매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하신 분이니. 모든 것에서 이보다 부족한 제가 양보해야 죠. 아니 양보 정도가 아니라 소매가 나서서 유언니를 설득해 볼까 해요. 후후 그래야 오빠가 저를 더욱더 예뻐하실 것 아니에요. 소매의 바람은 단지 하나뿐이에요. 오빠가 이 중헌물임에 불새출의 영웅으로 우뚝 서주는 것. 그리고 오빠와 유언니와 함께 유유자적 강호유란도 하고. 그러나 마음이 드는 곳이 있으면 머물기도 하고 싫증이 나면 다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나의 오라버니. 오늘 제가 너무 감상적이었던 것 같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빠에게 이런 말도 막 하고. 저도 저에게 이러한 면이 있을 줄 미처 몰랐어요. 마치 오빠로 인해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새로운 여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다 그러면 이 글을 오빠에게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책갈피에 끼워버렸어요. 여자가 감추는 맛도 없이 너무 솔직하다고 흉보지 마세요. 이젠 저도 좀 자야겠어요. 며칠 밤을 새다 보니 피곤 하네요. 사랑해요. 마침내 편지는 끝을 맺었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 현무는 편지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구절 구절마다 자신을 위하는 그녀의 마음이 아라리 스며져 있었으. 미 현무로서는 눈시울이 다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가 언제 이러한 뜨거운 정을 받아 보았던가. 젖먹이 때부터 항상 혼자였고 이미 외로움에는 익숙해져 버린 그.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고 성격마저 다정다감한 그였으니 어찌 이러한 뜨거운 정을 받고 감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늘이 울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사나이의 눈물. 물론 맺히지는 않았으나 그는 코끝이 찡해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세가의 횃불들의 잔형이 마치 무이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내 어찌 그대의 뜨거운 정을 저버리겠소.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다른 여인까지 포용한다는 그대. 만인 앙용색 천해 부가심 오긴독사 하불만구네. 그윽한 자태의 아름다운 용모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하늘을 떱는 지혜와 고운 마음씨 두루 겸비하였 내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 홀로 나만 생각하니 내 어찌 그대의 뜻을 잊을 수 있을 건가. 남공하에 대한 감흥을 이기지 못해 현문은 서신 뒤에다 그녀의 벼로를 따서 시안수를 적어놓은 후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책자를 열었다. 책자의 내용은 모두 세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먼저 강호상에 존재하는 대소방파들의 현황을 수록한 재방파 편. 그리고 이들 간의 이학집산 형세 세력판도 등을 수록한 형세편. 마지막으로 방금 강호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용모 출신방파 무공상의 특징 등을 수록한 인물편 등이 그것으로 각 부분 모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아마 강호 경험이 일천한 현무의 입장을 생각해서 인듯하였다. 강호의 세계는 조용히 존재하는 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동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방파들이 새롭게 태어나거나 멸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파들은 개개의 이해득실에 따라 끊임없이 이학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중원무림이 정형화되기 시작한 천여년 이래 비록 성태는 무상할 지연정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호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이들이 전파의 국파일방과 오대세가 그리고 사파의 심마천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소림무당아미 남궁과 북궁과 마교 등과 같이 천여년 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방파도 있지만 개방 제갈과 훈 폐부 등과 같이 비록 3-400년의 역사를 지니지만 이들과 어깨를 나아라니 하는 방파들도 있다. 언호 8,427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4 제목 연재 천부의경 68. 이와 같이 시작한 재방파편은 국파일방 오대세가 심마천 등 당금강호를 주도하는 방파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무예도장이 아닌 방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수많은 대소방파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고 이밖에 천여년 무립역사상 특이할 만한 방파들이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비세력과 해외세에 대해서도 남궁화가 알고 있던 지식을 촉망나하여 기술되어 있었다. 특히 남궁화는 신비세력 중 가장 강한 세력은 신비각으로 꼽았고 특이하게 아수라 망교는 마도와 그리고 자객루는 정도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놓았다. 그리고 역시 해외세의 세력 중 북원의 막국무림계는 거의 진마부 이상이라 평가될 정도로 막강할 뿐 아니라 거치러 상대하기가 까다로 온 반면 동영은 아직 독자적으로 중원무림을 침공하기에는 역부족 이라는 세력으로 직시해 놓았다. 그 다음은 형세편으로 작금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중원무림맹 과 진마부 간의 세력 비교에서부터 제3세력들과 관해무림의 세력 등에 대해 기술되어 있었다. 특이한 사항은 지금껏 무림맹이 진마부보다 세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진마부의 잠재력이 동원된다면 오히려 무맹보다 앞서든 편이며 제3세력들 역시 만일 단합만 될 수 있다면 이들 양대 세력보다 오히려 강대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더욱이 해외세가 상호간 연합하고 여기에 아직은 중원대륙에 대해 전혀 야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거무 예지랑이 이끄는 남의 72군토가 가세한다면 무맹과 진마부뿐만 아니라 제3세력들까지 연수해 야 비로소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으니 그렇다면 현무가 보기에 현재 무맹과 진마부 간의 다툼은 해외 세력들이 호시탐탐 중토를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볕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공하의 견해는 이와 다른 것이었으니 그녀는 무맹과 진마부가 다투고 있기에 해외 세력들도 상호간 연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적절히 이용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후후 무맹과 진마부의 다툼이 오히려 해외 세력 간의 연합 전선을 방해하고 있다. 역시 함해다운 생각이군. 이렇게 현무는 무림정세를 한눈에 꿰뚫어보는 남공하의 식견에 감탄 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을 감추지 못했으니 과연 이러한 세력 분포와 정세 분석이 단순히 지혜와 총명만을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점이었다. 결론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다. 기초적인 분석 정보가 없는데 어찌 총명만을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함해에게는 나름대로 정보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나로서는 금시초문이니 이에 현무는 나중에 남공하를 직접 만나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후 마지막으로 인물편을 펼쳤다. 세상에는 알 수 있는 일보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더욱 많듯이 강호상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보다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의 인물편을 시작한 남공하는 단지 3 유무사들을 째야한다면 과연 그녀 에게도 강호상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더 많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 예를 들어 누구나 그가 전장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던 100여 년 전 인물인 청기대 장군 왕천홍에 대해서도 당시의 소림 장군인에 의해 구원 을 받아 일무대 사람 법명으로 소림 에서 승려 생활을 했었다는 내용 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현무 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더욱 남공하의 정보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냐면 당시에 대명천지를 지배하던 홍무제 주원장마저 그가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남공하는 말미에서 당금 무림 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인물들로서 모두 18명을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당금 무림맹주인 신주 제1검 북궁소와 진마부주인 태왕 추천상을 비롯해 제갈세가주 신비산통 제갈우상 소림장문인 공공성 승 중헌마교주 파천마 진자량 혼천재우 찰모가 단원 낙일도 성전묵 남해검우 예지랑 추천상에게 무공을 가르켜주었던 무명산인 남궁하에게 역시 무공을 가르켜주었던 무명노인 아직 정체가 노출되지 않는 신비각주 현천왕림주 이자 유시세가주인 유천학 남해부타암주 해와신리 국회신공주 설지연 등과 함께 특이하게 북궁희 와 자신 그리고 북궁소의 부인인 허무현을 꼽았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실소를 금치 못했으니 자신이 어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려는 생각이었던 것이 다 허허 비록 그녀는 나를 높이 보고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는 하나 내 어찌 차라리 복강한 무공과 깊고 깊은 해지 방대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 함해가 거기에 포함되면 또 모를까 하지만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남궁하는 이략 3년 만에 무림체 고귀지수인 북궁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그의 잠재력과 자신이 그를 도와준다는 전제하의 글을 지적하였으니 비록 그녀가 현무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감에 의해 글을 지적할 여인이 결코 아님을 현무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책을 다 읽은 후 현무는 이러저러한 생각에 잠겨있었는데 어느새 한나절 의 시간이 지났는지때 마침 남궁화가 그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따라 더욱 더 아름다웠다. 특히 마치 남자처럼 치장도 전혀 하지 않던 그녀였는데 그날만큼은 머리를 곱게 빗어 뒤어묻어 내렸 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까지 하고 있었는데 현무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월궁의 항아가 따로 없었다. 현무는 그야말로 아름답게 그지없는 그녀의 모습에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에 남궁화도 부끄러웠는지 살며시 얼굴을 붉힌 채 그를 흘 겨보았다. 아니 오빠 소매를 처음 봐요. 그녀의 뾰족한 목소리에 비로소 현무는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무심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하네 진정 아름답구려 세상에 아름답다고 감탄하는데 싫다는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애써 용기를 내어 그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이에 남궁화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여인이 사랑을 하면 변한다고 했던가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서 어떻게 남장을 하고 천하를 주유하던 역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궁화의 시선에 우연히 자신의 서신 뒤에 현무가 써놓은 십구절이 보였다. 그녀는 가만히 이를 읊조려 보았다. 그윽한 자태의 아름다운 용모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하늘을 떱는 지혜와 고운 마음씨 두루 겸비하였네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 홀로 나만 생각하니 내 어찌 그대의 뜻을 잊을 수 있을 건가. 이를 읽고 있던 남궁화의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은은히 떨려 나오는 그녀의 목소리. 오빠 저 좀 안아주실 수 있으세요. 현무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남궁화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 시간이 영원할 수 있었으면. 하지만 남궁화는 총명할 뿐만 아니라 자재력까지 있는 여인이었다. 아무리 그의 품이 따뜻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현무에게 매달려 어린 양을 피울 수는 없는 것. 한참 동안을 그의 품에 안겨있던 그녀는 이윽고 슬며시 몸을 빼어내었다. 그래 강호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덕분에 그나저나 함해에게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후후 우리 오빠가 무엇이 그리 궁금하시나. 강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 많이 알고 있나 하는 것이야. 함해 혼자서는 그처럼 많은 일들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남궁화는 현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이윽고 가벼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기 시작하였다. 후후 결국 오빠에게 저의 최대의 비밀을 밝혀야 하겠군요. 사실 소매가 그동안 수도 없이 강호를 주유천하했다는 사실을 잘 아시겠죠. 저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를 기이하다 할 것이에요. 가문은 하루하루 세력해 가는데. 그레이에 유일한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제가 한가로이 강호유람이나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지 유람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힘을 강호해서 찾으려 함이었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며 역시 수많은 영재들을 발굴하였어요. 물론 여기에는 저 혼자의 힘만이 아닌 천년 남궁세가의 잡력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탄생된 것이 바로 남궁의 가. 어찌 보면 소리마원을 본따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 가의 원로굽이나 외가에 소속되어 있는 핵심 인사들 외에는 오빠가 처음으로 이의 존재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현문은 문득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남궁아를 바라보았다. 벼로에 하늘의 지혜란 말이 들어가는 그녀의 실체가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남궁의 가는 어떠한 사람들로서 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세력은 어느 정도 돼요. 남궁의 가는 명칭 그대로 외가이에요. 남궁가의 직계들이 아닌 반계의 사람들이나 이성의 인물들이죠. 북궁가 같으면 그들의 성세를 말해주듯 천하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남궁가에는 그것이 쉽지 않더군요. 간혹 입문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북궁가에 비해 한 단계 처지는 사람들이 고작 그래서 저는 인재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그들을 직접 찾아내 설득도 하고 필요한 도움도 주고 하면서요. 그 결과 즉은 우리에게는 300여명의 정식제자와 3000여명에 이르는 정보원들이 있어요. 물론 이들 정식제자들에게는 천년 남궁세가의 저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동안 모아놓았던 각종 비급 영약 등 그리고 정보원들에게는 그들이 가져오는 정보의 질에 따라 파격적일 나아할 정도로 거액의 급료가 지급되죠. 그러니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보다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 되는 거예요. 정식제자들의 현재 실력은 소리마원의 제자들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뭉쳐진 힘만은 그들을 능가하리라 믿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힘이니 앞으로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아니 그게 정말이요. 현문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리마원이 어떤 단체인가. 무림 최고의 정의 집단이 그들이었고 그들의 힘은 오히려 소림사 본원을 능가할 정도라 하였는데 설마 아직까지 강호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남궁예가의 힘이 이들을 능가한다니.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북궁가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역시 남궁아는 북궁세가를 의식하고 있었다. 정도무림의 핵이요 지주인 그들을.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비로소 그동안 남궁가에 대한의 문이 많이 해소되었다. 사실 남궁가하면 그 전통가는 북궁가를 능가하는 명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북궁가는 물론이요 제갈가나 팽가원가에 비해 오히려 세력이 더 약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현문은 당초에 이를 전대가주와 최대비학의 실종과 직계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 등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남궁아란 여인을 알고 봤더니 그 무공이나 기질 지혜 등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내보다 오히려 뛰어난 것이었으니 현무로서는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문은 남궁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펴 보였다. 하네. 대단해.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암암미에 그처럼 대단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니 막상 담담한 기색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남궁아는 현무가 경탄하며 자신을 칭찬하자 무척 쑥스러운 듯했다. 하지만가 승마는 뿌듯해졌으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궁아는 기이한 느낌이 들고 있었다. 가문의 부응을 위해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남궁예가를 통째로 현무에게 주고 싶다는 후후 이래서 과거 뛰어난 여인들이 애정에 늪에 빠져 가문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그로했던가 이래서 여인으로서 크나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그리 드물었던가 여기까지 생각한 남궁아는 자신도 모르게 찹잡해졌다. 아닌 게 아니라 그를 만난 후부터 그녀가 외가의 일에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게다가 그에게 무림정세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 다시 외가의 힘들을 동원하면서 그녀는 그야말로 즐겁기 그지 없었으니 현무는 왜 갑자기 그녀가 침울해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침울해져 버린 것이다. 내가 무얼 잘못했나 아니면 가문의 영화를 회복하는 일이 아직 요원에서인가 하네 어디가 안 좋아 현무의 걱정스러운 말투에 남궁아의 의식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고개를 드는 그녀의 시선에 현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들어왔다. 가문을 부흥시키는 일이 힘들어서 그래 너무 걱정마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비록 미력하지만 나도 도와줄게 이에 남궁아는 가볍게 실소했다. 후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어찌 그가 나에게 가문의 역행하는 일을 강요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고 있는데 하아 너는 참 멍청한 애구나 아직 그의 성품을 모른단 말인가 야 망을 위해 여인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인을 두고 변덕이 많다 했던가 금방까지도 침울해하던 남궁아의 얼굴에는 어느새 수심이 가시고 있었다. 그래요 오빠 저는 비록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가문을 부흥시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요. 사실 그 짐은 소매에게 너무 무거운 것 하지만 오빠가 도와준다니 안심이 돼요. 이러는 사이 남궁아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으니 그의 존재가 오히려 가문의 영화에 더욱 빛을 더해줄 것임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현무도 그녀의 표정이 밝아져 기쁜 듯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다침했다. 함에에 이른곤 나의 일내 어찌 이를 소홀히 하겠어 필요하다면 대리사의이라도 들어가지 뭐 아니 그게 정말이세요. 미처 현무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남궁아가 기뻐하며 반문하였다. 그러자 현무는 슬그머니 꼬리를 흘렸다. 뭐 꼭 그런다기보다는 이에 남궁아가 피 하고 웃으면서 곱게 눈을 흘렸다. 참네 하여간 남자들이란 모두 똑같애 큰 소리는 치면서도 걱정 말아요 내 오빠를 설마 대리사의 시키겠어 현무는 머리만 극적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남궁아는 품속에서 얄팍한 책자를 하나 꺼내 놓았다. 비록 시간이 없어 충분한 검토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구상해보아더요. 바로 우리 열혈의대의 조직 구성과 근거지로 삼을 만한 곳들 그리고 앞으로 방향등 하하 그래 고생했군 기뻐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현무의 머릿속으로 순간 이들을 위해 고심하고 있을 뚜껑이나 모유 등이 떠올랐다. 확실히 나는 운이 좋다는 말이야 이런 여인을 부인으로 삼으면 그야말로 편하겠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줄테니 번호 8,428개시자 윤원중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5제 목연제 천부의경 69 영웅청년단은 모두 4대의 대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구성인원은 저마다 달랐다. 이중현무가 대주로 있던 열혈의대의 수가 1,3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철가비대가 가장 적었다. 그리고 정천미대는 700여명 무적이대는 1,000여명의 순으로 하지만 숫자가 많은 것이 그대로 전력이 강한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느니 비록 철가비대나 정천미대는 수가 적었지만 그 개개인의 무공은 오히려 뛰어났고 오히려 체계화되고 단합된 힘은 더 강하다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숫자는 많지만 이러한 조직의 일체감이나 단합력은 현무의 열혈의대가 가장 약했으니 그야말로 온갖 재파 및 낭인 출신들이 망나되어 있었던 까닭이었다. 따라서 낭공하는 치밀한 조직 편제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이러한 약점을 보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선 그녀는 열혈의대를 조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78명 단위로 기초단위 인조를 만들고 이들 조를 역시 7개 묶어서 합이라는 중단 조직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4개의 회로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단 이 중 3개의 합은 별도로 떼어내어 각각 대조 수호 병참 지원적 정파 등의 특수인물을 부여하게 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조직들이 충분히 위력을 바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엄격한 군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들을 위해 대해본부를 무맹내 두기보다는 냉으로부터 60열이 떨어진 천병산에 둘 것을 건의하였다. 마침 천병산의 오로뽕 입구에 있던 서시장원이 팔려고 내놓았다 하니 만성맞춤이라는 의견도 덧붙여 그렇다면 좋긴 하나이는 무맹으로부터 50열이 내로 제한한다는 화영단주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요. 사실 50열이란 기계적 거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단 명령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그어놓은 선인이 만큼 따라서 화단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그럼 회의 명칭과 회주들은 누구를 임명하였으면 좋겠소. 그러자 남궁화는 얼처군이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아니 제가 드린 자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빠는 이에 현무는 깜빡했다는 듯이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치면서 책자의 뒷장을 넘겼다. 그러자 그곳에서부터는 자세한 인원 배치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남궁화 본인은 군사로서 대주인 현무를 보필하며 동시에 수호 병참 정보의 세계압을 대리관리하며 내 개회의 명칭은 각각 동서남북 사방의 수호 동물인 청룡백호 주작 현무의 명칭이 좋을 것 같으나 이 중 현무는 대주의 이름과 같으니 등사로 대치해하되 회주들은 각각 좌수폐검 두랑과 남해폐검 후궁에 그리고 남궁상일과 왕천상을 임명하라는 것이었다. 응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인사군. 현무가 내심 이렇게 생각하며 다음 장을 넘겼다. 그러자 그곳에는 조금 사소해 보이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대원들에게 일체감을 주기 위한 복장통일에서부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꾼을 집단전투에 필요한 기본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었다. 이에 현무는 무척이나 만족했을 뿐더러 한나절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이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낸 남궁하의 숨은 능력에 대하여다 시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하네. 정말 수고했어. 잘은 모르지만 그야말로 완벽한 계획인 것 같아. 호호 완벽이란 말은 그리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요. 제가 오빠 곁에 있음으로써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하하 조금의 도움이라니 당치 않곤 지금의 내 심정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아마 제갈량을 얻은 육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내 마음보다 흐뭇하지 않을 것이요. 후후 빈말이라도 소매는 기쁘게 할 양 없군요. 현무는 남궁하가 가지고 온 일부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청년 영웅단주인 화영에게 가지고 갔다. 화영은 단지 열혈이 대해 본부를 천병산에 두고 싶다는 내용에 잠시 망설였을 뿐 결국 현무가 제안한 모든 사항을 쾌히 승인 하였다. 현무의 열혈이 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대는 모두 무맹 내의 본부를 두기를 원했다. 당당한 무맹의 선봉대로서 지휘와 역할을 확인받기를 원했으며 연무장 장서각 등 완벽히 갖추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맹 내 지도구들과 충분한 교류 등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무와 열혈이 대해 역시 일단은 무맹으로 거처를 옮겼다. 무맹에서 서시장원을 인수하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고수작업을 진행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오빠.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네요. 아니 왜. 후후 오빠 때문에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남궁이가 좀 돌보려고요. 아 마 당분간을 그들을 돌보지 못할 것 같으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 산에는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 이러한 기회를 이용 남궁하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현무는 그로부터 3일간 무맹에 머물면서 주요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 비록 열혈이 대해 본부는 천병산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무맹에서는 그와 청룡백구 주작 등사 등 내 개회주들에 대해서는 예우차원에서 무맹 내에서도 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언제든 그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무맹을 방문할 수 있음은 또한 물론이었다. 그가 무맹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이제는 무적이 대주가 된 무유가 그를 위하여 조촐한 환송연을 베풀어 주었다. 초청된 사람들은 북궁이 남매와 유선 제갈청훈 등에서 겨우 십여 명 내외. 아우 이제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나게 될련지. 천병산하면 한나절도 못 걸리는 지척이 아니요. 그런데 후후 지금도 진마보와 산발적인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무맹이 밀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둘 줄 아는가. 아마 우리는 다시 만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출정해야 될 거야 각지로 흩어져서. 하긴 그렇군요. 그러나 청산이 있는데 무슨 뗄나무 걱정을 하리요. 필히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하하 역시 자네의 성격은 밝아서 좋아. 필히 그렇게 되겠지. 단지 술친구가 당분간 없어서 걱정이지만. 그때 북궁지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현무영은 왜 하필아무런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천병산을 택했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현무의 시선이 북궁지에게 향했다. 여전히 화사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여인 하지만 그녀는 과거와 같이 함부로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조심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뭐 특별한 이유라고 할 것까지야 있겠소. 단지 이곳처럼 정형화된 곳보다 야산이 훈련하기도 좋고 개개인간 일체감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하긴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 같군요. 열혈이 대만의 그곳은 열혈이 대만의 공간이니 말이에요. 그런데 유언니와 함께 시간이 나면 놀러가 더 되나요. 이에 현무가 막 대답하려 하는데 유선이 먼저 말을 하였다. 어마. 지멘은 왜 또 나를 끼워 넣니. 그러자 북궁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럼 유언니 말고는 이곳에 한가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았으니. 이때 북궁이가 약간 나무라는 투로 북궁지를 향해 말을 하였다. 유소전은 우리 정천미대의 고문경 군사로 초빙할 계획이다. 그러더니 아예 유선을 바라보며 제의를 하는 것이었다. 어떻소. 선매. 나를 좀 도와주는 것이. 호호 북궁 오라버니께서 부탁하시니 거절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해. 보겠어요. 그러자 북궁지는 북궁이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막는 게 기분 나쁜지 입을 삐쭉 내밀고 투덜거렸다. 치에 어찌 연약한 여인을 전장에 데리고 나가겠느냐 하며 호기롭게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괜히 난리야. 비록 그 소리는 조그만 했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 중 무공고수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지라 모두들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북궁이는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던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북궁지만 내섭게 노려보았다. 이에 북궁지는 이크하며 그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혀를 낼름하였다. 현무는 이러한 북궁지의 행동에 실수를 금치 못했다. 후후 역시 천성은 못 버려. 하긴 사실 그녀는 저러한 태도가 오히려 매력이라 할 수 있었으니. 그러다가 한편으로 방금 전 그녀가 했던 제의가 생각나 좌중의 어색한 분위기도 해소할 겸 짐직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천평산의 열혈이 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북궁소저가 이곳을 방문한다면 어찌 환영하지 않겠소. 호호 정말이죠. 바쁘다는 핑계로 박대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 움츠려 들었냐는 듯 어느새 그녀의 모습은 활달하게 변해 있었다. 하하 물론이요. 대신 방문할 때 북궁가의 그 유명한 주격청을 가져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고. 그거야 문제없지요. 주격청주는 중원대륙 여덟 대명주 중 하나로 찹쌀과 짠 호수물에 대나무 잎을 넣어 빚은 술로 본래 이곳에서 오시별이 떨어진 행화촌에서 시 작대였는데 강호에서는 이곳 북궁세가의 주격청주를 으뜸으로 치고 있었다. 한편 북궁이는 동생인 북궁지가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현무와 즐겁게 떠들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그지 없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자신과 같은 위치인 연열대주였고 무유유선 등이 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던 관계로 그저 눈살만 찌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북궁이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던 유선은 내심 탄식을 하고 있었으니 총명하고 눈치가 빠른 그녀는 이미 모든 내막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 좋은데 왜 그리 포용력이 부족한 것인지. 지메가 형공자에. 그에 함께 가자는 이야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생각도 않던 정첨위대 군사 제의를 한 것은 그래도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러한 편협된 행동은 장차차게 무림맹주를 꿈꾸는 그로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유선은 북궁이에 대하여 실망하면 할수록 현무가 돋보이고 있음을 느꼈다. 비록 출신 성부는 하찬했지만 순수히 자신의 힘으로 단 2년 만에 당당히 무림 최고 후기지수에 반열에 올랐으니 이는 비록 현재 무공은 그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가 성취한 위협 이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선은 이처럼 현무에게 기우는 자신의 마음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으니 이는 한편으로 붙인 등 가문의 반대가 뻔히 예상되는 데 과연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까지 그와 사귀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당초 자신만을 좋아하던 그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남궁아와 주로 같이 보내며 자신을 등한시하는 것과 같은 데에서 오는 묘한 반발심이었다. 하지만 이때에는 그녀도 북궁이에 대해 거듭 실망하고 있던 터라 마치 그가 보라는 듯 현무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어마 그럼 저도 찾아가도 되나요 저는 주격청주가 없으니 대신 저희 집에 화조주를 준비할까 하는데 그것도 봤나요 하하 이를 말입니까 유시세가의 화조주라 함은 술꾼이라면 누구나 맛보기를 소원하는 명주인데 저야 불감청 고소원이죠. 그러자 무유가 호탕하게 웃으며 현무에 등을 뚝 쳤다. 하하 이거 누구는 절대가인들이 술까지 감사들고 찾아가고 누구는 술 한잔 사준다는 사람도 없고 이거 불공평해서 살겠나. 그러나 현무는 그저 싱글벙글할 뿐이었다. 후후 형님도 부러우면 천평산으로 놀러오세요. 내 북궁소저와 유소저가 가지고 온 술을 한잔 정도씩은 남겨놓을 테니. 허허 이러니까 동생도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나왔지. 어 언제 그런 말이 있었지. 금시초문인데. 하지만 이때 북궁이는 마치 벌레 씹은 듯한 표정이었으니 설마 유성까지 자신의 생각에 반하여 그럴 줄은 몰랐던 터였고 아무리 자리가 그에 대한 환송현 성격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온통 그의 주변으로 화제가 집중하니. 이에 그는 그만 내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서고 말았다. 저 먼저 일어서리다. 몸이 조금 안 좋은지라. 그러자 현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아니 왜 더 드시지 않고. 북궁이는 짐짓 호탕한 듯 커다랗게 웃음을 흘렸다. 하하 많이 먹었소이다. 자 부디 그대의 무은을 비오. 이러한 말과 함께 북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뜨고 말았다. 어휴. 저 소갈머리 하고는. 이를 보고 있던 유성은 내심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시금 부친이 사람을 잘 못 보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갑자기 북궁이가 좌석을 떠나자. 요즘 들어 특히 그의 눈치를 보고 있던 제갈청은 마저 작대를 고하고 자리를 떴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갑작스런 이탈의 분위기가 수산해졌지만. 그래도 이에 상관없이 즐거운 환담을 나누며. 한참 동안을 더 술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이미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다. 다음날 아침 현무는 1300여 명에 이르는 열혈의대 대원들을 이끌고. 문행을 떠나 첨병산으로 향했다. 질서정연한 대여를 이룬 채 무림맹을 나서는 1300여 명의 청년들. 그리고 그들 맨 앞쪽에는 좌우로 열혈의대라 쓰여있는 깃발을 뜬 두 명의 호의를 거느린 채. 검은 무복에 역시 검은 흑말을 탄 현무가 잊었으니. 이를 보고 있던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열혈의대라. 저들이 도대체 누구지. 무맹에 저런 부대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하하 자네는 소식이 깡통이군. 그래 이번에 발족된 무맹의 청년형 웅단을 모른단 말인가. 진마블을 상대하기 위해 전 백도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그들을. 아하 그래서 요즘 이곳에 그토록 젊은 무사들이 많이 보였나 보군. 그런데 저 선두중앙에서 말을 타고 가는 젊은이는 또 누구인가. 그가 바로 요즘 한창 이름을 날리는 천지객 현무라네. 이번에 열혈 위대의 대주로 선발되었지. 초국무회를 터득한 현무로서는 유난히 귀가 밝은지라 이뤄 저러한 백성들의 숙덕거림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일반 백성들까지자 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였지만. 한편으론 정말 소문이란 게 왜곡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호 8,429개시자 윤원중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6제 목연제 천부의경 70. 무맹으로부터 천병상까지는 겨우 60여리. 그래도 일반 백성들에겐 꼬박 하루를 걸어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지만 이들 열혈 위대의 무사들에겐 한 시즌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진시 무렵에 무맹을 출발한 열혈 위대는 겨우 50무렵에 되어서야 여산의 오로봉 기슬계에 당도할 수 있었으니 이는 관도상에서 왕래하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행군 속도를 늦춘 탓이었다. 천상. 오로봉 기슬계에 당도한 현무가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등사회주 왕천상을 불렀다. 이에 왕천상이 육중한 거구를 이끌고 재빠르게 현무 앞으로 나와 예를 표했다. 부르셨습니까? 대주. 우리가 기거하게 될 서시장원이 바로 이 부근이라고 하였지 않는가? 예 바로 저 앞이. 현무의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키며 대답하던 왕천상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게 어디로 사라져버렸지. 그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으니 이번 영웅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 때만 해도 분명 이곳에 웅장한 자태로 서시장원이 존재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대신 그곳에는 안개가 자욱한 울창한 순만이 자리잡고 있었으니 이에 현무가 의심적하는 표정으로 그를 다그쳤다. 이곳이 분명한가? 예 진정 이곳이 맞습니다. 제가 무맹으로 갈 때만 해도 이곳에 들러 하루 밤을 묵었는데.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현무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느꼈다. 대개 이와 같은 인 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머리가 아둔의 기억을 못하면 못했지. 그러자 현무는 일단 대형을 정지시키고 왕천상이 가리키는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듯한 울창한 산림. 그러나 어쩐 일인지 정오가 다 되었건만 그 지역만은 아직 안개가 자욱해 있었으니 현무는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절진에 의해 발생된다는 지는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허허. 도대체 누가 이곳에 절진을 펼쳐놓았단 말인가. 더구나 그 짧은 시간에. 현무 역시 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다. 바로 일무대사가 초급 무예를 기록한 천무비전 하반부에 이에 대해 언급해놓았던 탓에.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펼쳐진 진은 전혀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어찌 보면 태그고행의 원리에 따라 배치한 것도 같은데. 칠성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었고. 곳곳에 육합과 팔개의 흐름까지 숨어있는 것 같았다. 이때 고시마는 현무의 귓전에 남궁하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때요 오빠. 파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전방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남궁하의 저는. 그러나 현무는 놀라기는 커녕 담담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후후 역시 함해의 작품이었군. 내 함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짐작하고 있었지. 하지만 내가 이를 파해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열혈이대가 도착했으니 진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한 번만 질러주세요. 그러자 현무는 남궁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것 같았다. 사실 현무가 그녀를 군사로 임명했지만. 이에 대해 열혈이대 대원들 간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비록 그녀가 무림십출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들 부류가 탐탁히 생각하지 않는 오데세 가해 인물이었고 더구나 사강전에서 탈락했을 뿐 아니라 여인임에도 이략 열혈이대에 이 인자인 군사로 임명되었던 것이니. 필경 남궁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짐작하고 처음부터 신비스러운 짐 법은용을 통해 대원들의 경애감을 부추기려 했을 것이다. 더욱이자 연적인 지세가 방어에 불리한 이곳 서시장원을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호의 진세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현무는 안개만 자욱한 숙속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남궁군사. 나 열혈대주 현무에다. 이제 열혈이대의 본진을 이끌고 이곳에 당도하였으니 속히 진을 열어주시오. 이와 같은 현무의 외침에 열혈이대 대원들 사이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자신들이 보기에 약간은 기이한 형태는 띄고 있었지만 분명 아무도 없는 숲에 불과한데 그곳에 대고 남궁군산이 무슨 짐이니 하고 있으니. 그러나 바로 이때 맑은 여인의 웃음소리와 함께 숲이로 호련히 황의를 입은 절세소녀 하나가 학익선을 들고 나타났다. 호호호 대주. 영접이 늦어 죄송합니다. 울창한 숲과 이를 덮고 있는 자욱한 안개 그리고 그 안개를 밟고 허공에 후련히 떠있는 신비한 소녀. 열혈이대의 대원들은 그녀가 진정 자신들의 군사인 남궁아인지 아니면 천상의 선녀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때 더욱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으니 허공에 떠있던 남궁아가 아래쪽을 향해 학익선을 붙이기 시작하자 바로 그 순간 숲이며 안개며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대신 한 채의 거대한 장원이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치 마술과 같은 신비한 현상이었다. 이에 대원들이 모두 놀라며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남궁아가 허공 중에 그대로 수십 장을 날아 현무 앞에 뚝 떨어져 내렸다. 그야말로 놀라운 경공술이었다. 그녀는 현무 앞에 내려서며 그를 향해 지극히 공경한 태도로 예를 표했다. 소녀 남궁아. 대주를 뵙습니다. 이때 비로소 대원들 사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 최고다. 역시 우리 열혈이 돼 군사답군. 내 앞으로 천혜옥인 남궁아 소절을 얕잡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깊이 있고 그자의 목을 베리라. 이를 바라보고 있던 현무는 단 일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와 버리는 남궁아의 능력에 세상 감탄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을 깎듯이 대우함으로써 앞으로 상급자를 대할 때에 자 새를 은연중 보여주었으니 이에 현무는 통쾌하게 웃었다. 하하하 그래 남궁 군사. 수고가 많았소. 어느새 이곳으로 와서오. 위 열혈이 때의 본부를 천엄의 요새로 만들어 버리다니. 감사합니다. 대주.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남궁아는 좌중의 눈을 피해 현무를 향해 개구 장이와 같은 표정으로 한쪽 눈을 감아 보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아 기행동을 뻑이는 듯이 이윽고 천평산 오로본 기슬계 자리 잡은 서시장원을 보수하여 본부로 삼은 열혈이 되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입주 즉시 전대원들을 모아 엄숙한 결맹겸 단합의식을 개최한 현무는 곧바로 비천야가 합장으로 있는 정부합대원 50여 명을 진마부와 산발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각 지역으로 파견했으며 나머지 대원들은 그대로 조단위 합단위 그리고 회단위로 집단훈련에 돌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개인전투에는 능하나 집단전투에는 약한 이들의 능력을 보완함과 동시에 대원들 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특히 남궁안은 이들이 연마할 수 있도록 각 단위별로 진식을 전수해 주기 시작하였는데 이미 그녀가 정비한 놀라운 진법의 위력을 경험하였는지라 대원들은 말없이 그녀의 지시와 설명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현무가 이끄는 열혈이 되는 차츰 조직과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현무는 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원들과 똑같은 형태의 막사와 식사를 고집하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형대원들의 숙소에 들려 그들에게 술을 권하며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최고지휘자인 대주의 이와 같이 소탈한 행동은 곧바로 그 아래 회주 합장 조장들에게까지 이어져 열혈이 되는 그야말로 급속히 하나가 되어갔다. 그러는 사이 정도합대원들은 속속 임무제에 도착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이들이 보내온 정보에 의하면 초반 진마부와 무림맹과의 전투는 사천성과 안희성 등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세력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협서성과 귀주성 산서성 등에서 일부 마찰이 있었으나 아직은 대규모 전투는 벌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당초 무맹측이 걱정한 바는 진마부의 근거지인 사천성 내 자리 잡고 있던 청성과 아미파에 대한 진마부 측의 공격이었으나 다행히 아직 대대적인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고 양세력은 지금 소속 문파들을 간속하고 적정을 탐지하는 등 초반 탐색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마치 폭풍전야의 고유처럼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던 며칠 후 현문은 드디어 진마부 측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최초의 보고를 접했다. 드디어 진마부가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진마부 심마천 중 5대 마천이 동원된 것으로 그들 중 두 개 마천은 청성과 아미파를 향해 그리고 나머지 세 개 마천은 일제히 호북성을 향해 서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행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합주 비천야 배상 응. 드디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구려. 비천야의 서신을 남공하에게 건네주며 현무가 중얼거렸다. 이에 남공하는 그 서신을 읽어 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곧 우리에게도 임무가 떨어지겠군요. 아마 청년 영웅단에게는 호북성을 향하는 삼노군단을 저지하라고 하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정확히 반나절 후 청평산 입구에 청년 영웅단 주인 화영의 모습이 나타났다. 지난번 한 번 순시를 하고 갔던 그 얘기에 분명 이번 방문은 출동명령을 하달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터현무는 군사인 남공하와 사대외주를 대동한 채 의사청에서 그를 마비하였다. 단주를 뵙습니다. 하하 현대주. 수고가 많소. 하하 수고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 출동명령이오까. 그렇네. 이미 예상하고 있었구만. 잘됐습니다. 그리 안해도 대원들 모두가 너무 쉬어서 몸이 다 아플 지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출동장소는요. 화영의 표정과 목소리가 조금 진중해졌다. 바로 호북성의 사시일세. 그렇다면 우리가 막아야 할 상대는 바로 진마보 화천주인 화룡천자 파일령이 지휘하는 중노무. 단 이 바로 양자강 부관을 따라 진격하고 있네. 바로 그걸 열혈이 때가 막아주어야 하겠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무단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자 화영이 놀랍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어떻게 세계무단이 진격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이에 현무는 대답을 아는 채 그저 빙글의 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화영은 시선은 현무 옆에 앉아있던 남궁아에게 향했다. 그러더니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내 남궁 소절을 잊었군. 그들은 역시 정천미대와 무적이대가 맡을 걸세. 그리고 철가비대는 무창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리한 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현무는 그들의 이번 첫 번째 임무가 막중하기 그제 없음을 깨달았다. 이번 청년영웅단의 저지가 뚫리면 중원의 중앙지역이 완전히 집 마구 수중에 넘어가게 되고 바로 무맹의 근거지인 안희성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전력은 화룡천자 파일령과 화룡방의 전 인원으로 5천여 명에 달하네. 그렇다면 이쪽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호북 무맹지부와 백도세력 중 내 개방파에서 지원단이 도착할 거네. 그 수는 약 3천 명 정도 될 것이네. 무맹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놓았고 자네가 그곳에 도착 즉시 그들에 대한 지휘권을 인수받으면 될 것이네. 어때 자신 있는가. 후후 5천 대 4천 3백이라. 일단 숫자상으로는 붙어볼만 하군요. 그러나 현무의 이처럼 담담한 어투와는 달리 남궁화는 이번 싸움이 열혈의대를 포함한 무맹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들의 수는 5천여 명 더욱이 그들은 진마부의 핵심 세력인 심마천의 제자들인데 반해 이쪽은 자신의 열혈의대의 1,300여 명과 무맹개봉지부의 500여 명이 비교적 싸울만 했고 나머지 내 개방파의 2,500여 명은 보나마나 형편없을 터 이런 첫 번째 임무부터 이토록 비세의 어려운 임무를 맡기다니 과연 그들이 우리를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실패를 바라고 있는 건가 후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후자라면 그대들은 우리 열혈의대와 나 남궁화를 경시했다는 생각이 들 게야 필경 화영이 돌아간 이후 현무는 남궁화와 한동안 무언가 깊은 수기를 가졌다. 그리고 나서 각 전선으로 흩어져 있던 정부합대원들에게 일제히 사시일원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한 후 열혈의대 대원들을 회단위로 나누어 4개로로 이동한 후 이틀 후 자시에 사시 서부편에 위치한 환원평에 집결토록 했다. 하네. 이번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대원들을 모두 떠나보낸 후 남궁화와 단둘이만 남게 된 현무가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글쎄요. 아마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별로 승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세나 그들이 세기보다는 우리가 약하다고 봐야죠. 우리 열혈의대와 일부 무맹제부의 무사들 이외에는 믿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 이에 현무는 큰일 났다는 듯 인상을 심각하게 굳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첫 전투에서부터 패배하면 안 되는데 그러자 남궁화가 밝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호호 걱정 마세요. 소매가 멋지게 승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자신이 있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현무는 남궁화의 손을 굳게 잡으며 반색을 하였다. 아야 그렇게 손을 세게 잡으면 어떠해요 이에 남궁화가 짐짓 손이 아프다며 고운 아미를 찌푸렸다. 현무 못지않은 무공을 지닌 그녀가 손을 세게 잡았다. 해서 어찌하 풀것이 건망 그녀는 현무 앞에서는 단지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음 이 아이코 미안 나는 그저 반가운 소리에 이러면서 현무는 짐짓 그녀의 손을 들어 입으로 호호 불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후후 오빠도 참 남궁화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미소가 퍼져나왔다. 사랑하는 사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왜 이리 마냥 행복하기만 하는 것인지 참 우리 어서 가야 돼요. 대원들이 모두 도착하기 전에 지형지세도 살펴보고 적정도 탐지하려면 그렇다면 가면서 이야기하지 우리 한우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정말 못 말릴 사람 잠시 후 현무와 남궁화는 가정하게 손을 잡은 채로 그대로 신형을 날려 서쪽으로 향했다. 번호 8,430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6제 목연제 천부의경 70일 그런데 정작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신화군주 유선이었다. 그녀는 현무가 첫 임무수행에 나선다니 그를 격려도 해줄 겸 이곳에 왔다가 남궁화와 단둘이 있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미쳐나 판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다. 멀어져가는 남녀 한 쌍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의 여인 순간유선은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원인 모를 슬픔이 복받쳐오는 것을 참고 있었다. 왜 저들의 다정한 모습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오는 거지? 그가 나에게 있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렇게 중얼거리는 유선의 내리 속으로 순간 낙산에서 그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윽한 산에 정취 말없이 타오르는 모닥불 축제 않느냐며 겉옷을 벗어 다정이 걸쳐주던 그의 모습 여욱과 화인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슬며시 자신의 눈치를 살펴보던 그의 천진난만한 얼굴 문득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요즘 집을 떠난지 오래여서 내가 외로움을 느낀 탓이겠지.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 최고의 여인. 하지만 그녀도 여인임은 분명할 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옛날에 세상을 떠나버린 모친 비록 그녀에게는 잘해준다고는 하지만 항상 바쁘시기만 한부친 더욱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소녀기에 집을 떠나 남해부타암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녀이기에 다른 여인들에 비해 그 외로움의 강도는 오히려 강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여 말은 안하고 내색도 않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부친에 의해 그녀의 정혼자로 결정된 북궁이에게서는 거의 정을 느낄 수도 없었고 그 역시 여인의 섬세한 마음을 알아준다던가 다정다감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니 이미 현무와 남궁아는 까만 점으로 화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텅 빈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지배를 한번 다녀와야겠어.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다니. 바이학으로 강호물임에는 점차 혈흥이 짙어가고만 있었다. 초반 탐색전을 마치고 진마부의 대제적인 성공으로 본격 시작된 정 4대전 특히 이번 진마부의 공격에는 그들 전력의 거의 반에 이르는 오마천이 동원된 것이었으니 사실상 초반 전투의 흐름을 가르는 중대한 고비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시기 무맹으로서는 한 가지 고민을 안고 있었으니 이는 바로 전투를 진두지휘해야 할 무맹주 북궁소가 벌써 한 달 이상 폐관 측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명분은 무공연마였지만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외합일이면 무공연마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진마부와의 전투는 부득불 부맹주인 남궁용수와 좌일패 그리고 군사인 제갈우상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이로 인해 초반 전투에서 단지 수비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고 위기에 몰려있던 청성과 아미파에 대해서도 직접 파병이 아닌 그저 종남과 점창 등 비교적 가까운 방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파발을 띄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맹내 의사청에는 이들 사민이 모여있었다. 제갈 군사 맹주께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가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천무검 좌일패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쾅 쾅 쳤다. 그러나 답답하기는 제갈우상도 마찬가지였으니 그 역시 단지 한숨만 쉬고 있었다. 퓨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전에도 면담을 요청했는데 불가통지만 받았소이다. 용단주는 무어라 하오 글쎄 용단주도 무엇 때문에 맹주께서 그러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단지 그는 천성이 워낙 우직한 관계로 그저 맹주부 경계만 국거니 하고 있으며 맹주의 짓이라고 아무도 출입시키지 않을 뿐입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는 맹주부인께서도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에 남궁영수는 탄식을 터뜨렸다. 허허 허 부인께서도 못 만났다니 분명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데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더욱이 하필이면 이런 중대한 시기에 그런단 말인가 군사께서는 정령 짐작조차 못하시겠소 그러자 제갈우상이 자신없는 투로 말을 하였다. 글쎄요 청년영웅대회가 개최되던 한 달 전쯤 현천학림주와 면담하신 이후 바로 맹주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맹주의 변화가 혹시 유천학선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분이야 본래 물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인데 그 만남이 맹주의 태도 변화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소 그거야 알 수 없지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지 다만 전 최근 한 달 이내에 맹주와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그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요 이러한 제갈우상의 이야기에 좌일패와 남궁영수는 맹주의 변화가 유천학과 관계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멀리 영경에 있는 유천학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인지라 그저 안타깝기만 할 뿐이었다. 이번 진마부 공세에도 우선 종남과 점창에 파발을 끼우고 최근에 발족된 청년 영웅단을 투입하긴 했지만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인계 응변식 조처였으며 그 정도로는 진마부의 오로 무단을 맡기는 역부족이 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던 것이다. 어허 이거 참 진마부는 추천상이 직접 지휘하여 심마천 전원은 물론이고 마도 360여개 방파에 일제히 동원령을 내렸다는데 우리는 고작 청년들이나 앞세운 채 각 방파들은 자기들 꼬신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여하튼 청성과 아미는 힘들 것 같고 그저 청년 영웅단의 선전만을 기대하는 수밖에 한편 이 시간 정천미대주 신품공자 북공인은 출전에 앞서 모친인 허무연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다 절세선자 허무연 당금 천하제 1인인 무맹주 북공소의 부인이며 동시에 그를 도와 오늘의 권저에 오르게 한 여인으로 눈부신 미모와 후덕한 마음씨에 무맹 내 모든 무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녀와 북공희와는 피하나 섞이지 않았다 바로 북공희의 생모가 그를 낳다가 삼고 끝에 죽고 이를 이어 허무연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허무연은 북공희를 마치 친자식 처럼 모든 정성과 애정을 다 해 길렀고 그러한 그녀의 노력이 오늘날 북공희가 후기제일제수라는 명예를 안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라오면서 북공희 는 오히려 친부인 북공소에 대해서보다는 의모인 허무연에 대하여 더욱 많은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한 1년쯤 전부터는 이들 모자 간에도 보이지 않는 음영이 들이우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북공희가 허무연의 거처의 신비인이 출몰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난 후부터였다 한참 활동할 때면 모르지만 무맹이나 세가의 일들을 모두 남편에게 맡긴 채 그저 책이나 읽으며 자식이나 키우며 살아가겠다던 그녀의 거처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신비인이 출몰한다는 사실은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워낙 모친을 존경하던 북공희로서는 처음에는 이 일을 그저 우연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모친의 거처를 나서는 또 다른 복면인을 발견하고 그를 추적 결국 그가 바로 군사인 재가루 상이란 사실을 알고는 그만 커다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한 사람은 당당한 맹주 부인이고 한 사람은 무맹의 실질적인 이인자라는 군사인데 그들이 심야에 은밀히 만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더욱이 재가루 상은 부친과는 달리 무척이나 준수하게 생겼으며 학문에도 밝을 뿐 아니라 성격도 다정다감하였던 것이다 비록 자신을 낳아주진 않았지만 친모 이상의 정을 느끼고 이상적인 여인상이라고 존경심 마저 품고 있던 모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북궁이 는 그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연일 낮담을 두문불출하며 술로 써 지세우며 많은 생각을 했다 당장 이라도 재가루 상을 죽여버리고 모친의 부정함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릴 까 생각도 해보았다 모친에게 매달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려고 도 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내린 결론은 그녀는 그녀 자신은 자신이라 는 것이었다 비록 그동안 의지하고 존경했던 자신이 역겨웠지만 사실 그녀는 자 신과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 후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 물론 외형상으로 그와 허무형과의 관계는 여전히 다정한 모자 관계였다 하지만 유일한 우상이 깨져버린 그는 그 후로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신의 무공을 높이는 일과 자신만의 세력을 만드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 지금 그는 무공에서나 세력에서나 무시못할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만 그의 이러한 변화를 허무현이 모를 리가 없었다 겉으로만 공손했지 그 눈빛은 비웃음과 차가움을 담고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허무현은 북궁이의 이러한 변화를 애써 모른 채 했다 분명 자신에 대해 무슨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나서 물어보려고 도 이를 해명하려고도 안 했다 단지 안타까운 눈빛만을 흘려낼 곤 이번에 대면도 마찬가지였다 명세기의 아들이 최초의 전투에 나서는데도 그들의 대화는 지극히 단조로웠던 것이다 어때 자신이 있느냐 후후 이번 전투 정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신감은 좋다만 결코 상대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진마부의 심마 천 이라면 육구한 전통을 지닌 뿌리 깊은 마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무슨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북궁이는 허무현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버렸다 떠나가는 북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허무현의 아름다운 복목에 어떤 안타까움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머지 않았다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때가 휴 그때 가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 할련지 수수께끼 같은 중얼거리 잠시 후 그녀의 일이 조용히 열렸다 냉주구의 문이 여전히 열리지 않았는가 허공 중에서 기계적인 음성이 들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유천학의 움직임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며 그저 영경의 현천학님에서 그리나 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허무현의 고운 아미가 살짝 찌뿌려졌다 은 진정할 수 없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나 합비에서 사시까지는 거의 이천여리에 이르는 머나먼 길 일반 백성들이라면 거의 보름 이상을 걸어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고 무공을 닦은 무사들이라 해도 좋게 삼십사일은 걸리는 거리였다 하지만 이미 열혈의 대의 대원들에게 이틀 안에 황원평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었던 현무와 남궁하는 길을 무척 서렀다 최소한 그들보다 먼저 서둘렀다 최소한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야만 했던 것이다 황원평은 사시에서 북서쪽으로 30여리 정도 떨어진 지역의 위치하에 위치한 산동성과 하남성의 접경지대 이며 개봉현의 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분지를 일컫는 말이었다 워낙 광활한 분지였던 관계로 역사적으로도 무수한 대소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 바로 이곳을 지나 구릉협이라는 협곡 을 지나면 곧바로 사시현이 나타나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었다 때는 삼남완상이 모두 잠든 자시 무렵 평소 높은 고원지대라 그런지 황원평에는 인적이 드문 편이었고 더욱이 야심한 시각이라 더더욱 인적이 없어야 학원만 날렵한 걸음으로 이곳의 중심부를 향해 몰려드는 네 개의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현무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집결하기로 한몸행 청년여웅 간의 열혈 위대의 대원들이었다 젊고 패기만만한 무인들이라 그런지 그들은 이틀간에 이 천리를 주파한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팔 했고 활기에 넘쳤다 이윽고 단 한 사람의 나고도 없이 모든 대원들이 집결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현무는 그들을 향해 짤막한 지시를 내렸다 모두들 수고했소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군을 지시한 것은 모두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였소 무릇 전투란 전력이 가장 극대화 되어 있을 때 수행해야 하는 법 비록 여러분들은 이 이틀간 험루에 고생을 했지만 역시 앞으로 한 10시 진 정도는 여기에서 충분한 휴식 을 취하기 바라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의 기력이 가장 충만할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진마부의 군단이 몰려올 것이요 그러니 지금부터 전대원들은 각 조별로 수경 준비를 완료한 후 휴식 에 들어가길 바라며 사대회주는 나의 막사로 모여주시오 대주의 명을 따르리오다 1300여 명이 일제히 내지르는 함성에 잠을 자던 들새들이 몽땅 날 아올랐다 잠시 후 미리 쳐둔 현무의 막사에는 남궁하와 내 대회주 들이 모여들었다 이에 현무가 그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우선 남궁 군사 께서 지금까지 파악한 정세에 대하여 설명해 죽일 바라오 그러자 남궁하 가 공손한 태도로 현무를 향해 고개를 숙여 보인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회주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적은 진마부 화마천주인 810이 이끄는 활용방에 5000여 명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당도하게 되는 지원 인력까지 합하여 모두 4300여 명 하지만 무릎 전투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가 대조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 그들은 토평 주변에 자리잡은 심력의 정파세력을 짓밟은 후 토평교회에 있는 집현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곳 황원평 에 도착할 시간은 내일 해시 무렵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간 우리는 이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전략을 세워야 하는 바 각 회주들께서는 휴식을 취하되 언제라도 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군사께 질문이 있소이다 이에 남궁하가 바라보니 그는 바로 남의 패검 후궁이었다 신주십출의 일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일 급고수하지만 그도 두랑에게 패한 후 상당히 기가 많이 죽어 있었다 이에 남궁하는 언젠가 현무에게 일러 그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방도 를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소관이 알기로는 그들에 비해 우리의 전력이 현저하게 약하오 이다 그렇다면 이런 평야지대에 수병하는 것 보다 이 뒤에 협곡에 자리 잡는 것이 낫지 않소이까 자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남궁하는 마치 그러한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전혀 망설임이 없이 대답을 하였다 후후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후회족과 만회적들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가 진을 치고 있는 협곡을 향해 오겠어요 당연히 장강변을 통해 사시로 곧바로 입성하던가 아니면 이를 우회하여 곧바로 무한을 향한다던가 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수경지를 형성한 것은 바로 이곳 에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우회하지 않고 이곳을 향해 오도록 함이에요 아 그렇군요 소관이 미처 그런 곳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적들과 싸울 생각입니까 후궁에는 남궁하의 논리정연한 대답에 수궁하였지만 못내 그녀의 전략이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사실 그도 나름대로 병법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남궁하는 가볍게 웃으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있었다 그건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조금 더 적정을 탐지하고 주변지세도 관찰한 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전략이란 가장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 내 때가 되면 회주들께 알려드릴 테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저를 믿고 기다리세요 비록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남궁하의 태도는 단호했고 은연중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세까지 품어 나오고 잊었다 이에 내 대외주들은 더 이상 의혹을 갖지 못했으니 이밖에 현무는 몇 가지 사항들을 더 주문한 후 그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권호 8,431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7제 목연제 천부이경 72 후후하네 정말 아직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이오 그들이 돌아간 후 현무가 넌지시 물었다 그러자 남궁하는 생끝 웃으며 대답하였다 호호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미 전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찌 전략이 서지 않았겠어요 저는 매복전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매복전 이라 함은 바로 후회주가 이야기 했던 후면의 협곡을 이용하려 해요 이에 현무는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아까 그녀가 이야기했듯이 적들이 순수히 그곳으로 오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궁하는 패연했으니 바로 적들을 그리 오게끔 하는 게 병법의 묘리 아니겠어요 호호 두고 보세요 그들이 나의 매복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렇게 이야기하며 남궁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자신의 매복계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 했다 현무와 남궁하는 이곳에 한나절 전에 도착을 하였고 도착 직후 남궁하는 잠시의 어딜 다녀올 때 있다 하면서 사라졌다 방금 전에 나타나갔는데 그 시간들을 이용해 남궁하는 무언가 조치를 취했던 것이었더니 현무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그녀의 징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본래 이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매복계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곳에 도착 즉시 정보합 의 50여명의 인원과 남궁해가의 일부 정보원들을 동원해 소문을 퍼뜨리게 했으니 그 내용은 바로 상대로 하여금 이쪽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었다 즉 천지객 현무란 인물은 무용만 앞세우는 용력하기 그지없는 자이며 아무 말도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라는 것 따라서 그는 남궁하의 건의를 묵살하고 굳이 이곳 황원평에 진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열혈이 되는 수많은 군소방 화들과 낭인 무사들의 집합체로 행동들이 제멋대로 이며 거칠기 그지없어 통솔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진마부의 위세에 겁을 먹어 벌써부터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등이었다 하지만 저들에게도 지모가 있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리 쉽게 속을까 그래서 내일쯤에는 일부러 거짓 투항자들을 몇십명 내보낼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을 협곡으로 유도할 건데 바로 내일 도착하는 내 개방파의 무사들을 열혈이대로 위장시킨 후 적정한 시점에서 퇴각시키려 해요 저들은 열혈이대가 우리의 주력인 줄 알고 있을 터 서로 내복이 있더라도 별다른 위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겠죠 더욱이 파일령의 평소 성격으로 보아 주위의 만류가 있더라도 퇴각하는 열혈이대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못할 것이고 하하 그렇군 역시 하멘은 놀라운 역걸이야 후우 저는 놀라운 역걸 보다는 오빠의 사랑받는 여인이 더 되고 싶은 거리로 남궁아가 생벳 웃으면서 교태를 부리듯 이렇게 이야기하자 현무는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궁아를 껴안고 그녀의 볼에 입맞춤 을 하고야 말았다 후끈한 사내의 열기 그리고 볼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 이에 남궁아는 그만 가슴이 두방망이 치며 얼굴을 붉히고 말았지만 내심 그가 자신의 입술에 입맞춤을 해주지 않는 것이 섭섭했다 치해주려면 입술에 해주지 후후 하긴 오빠와 같은 숭매 2. 다음날 날이 박자 말자 남궁아는 무엇을 하려는지 다시 사라져 버렸고 현무는 각 막사들을 돌며 대원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그리고 50쯤 되어서 지원단이 당도 하였는데 현무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그쪽의 분위기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 등을 하였다 이러는 사이 때 마침 세작들을 통해 진마부의 오천여 무사들이 마침 내 지편을 출발하여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리고 황원평의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다시 나타난 남궁아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지원단의 무사 중 반정도를 골라 열혈위대와 옷을 바꾸어 입게 하였고 열혈위대는 협곡의 적정 지역을 골라 매복해 하였다 적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지 말고 화시가 연속 3회 올라오거든 그때 비로소 공격하세요 이는 곧 군령이니 추호도 어김이 없도록 하시고 열혈위대의 대원들이 모두 은밀히 빠져나간 후 다시 남궁아는 지원단의 수령들을 불러 모았다 비록 적당히 싸우다가 군호에 따라 후퇴할 것을 이야기해 놓았지만 이미 빠져나간 1300여명의 인원이 있기에 가급적 그들의 군세를 크게 보이고 피해 규모를 줄이려는 게 책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대들은 군사 2명당 하나꼴로 벼집으로 허수아비들을 만들어 진영 후방에 세워 두도록 하세요 물론 폐각대에는 반드시 이들 허수아비를 든 병사부터 폐각시키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린 진영에 따라 무사들을 배치한 후 횃불을 최대한 밝히세요 비록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무명을 충분히 듣고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마치 신성처럼 등장해 제방파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천지객 현무가 근엄한 표정으로 지키고 있어 각 방파의 수령들은 시종 공손한 태도로 그녀의 지시를 받들었다 이에 남궁아는 덧붙여 공격 폐각 등 각종 군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이들을 돌려보냈다 자신들이 거느린 무사들 사이로 흩어진 수령들은 서둘러 남궁아의 지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남궁아가 가르켜준 진영 은 바로 하객진을 변용시킨 것으로 군세를 크게 보이는 한편 중앙의 주력부대가 태각하면서 좌우측의 부대들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태각 하였다가 곧바로 적들의 후면을 공격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었다 오빠가 선봉에 서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시죠 하하 물론이지 파일 영도 내가 이곳의 수장인 줄 알 테니 오빠만큼은 일단 전력을 다하여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마 오빠는 고립무원으로 온통 적들에 의해 애워싸일 테니 바로 그 순간 비장한 목소리로 태각을 명하시고 하하 어느 명이라고 거역하니까 어 자꾸 빈정대시기에요 하하하 호호호 부산한 무사들 사이로 두 남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해시무려 남궁아의 예측대로 진마부의 오천녀 무사들은 위풍당당하게 황원평에 들어섰다 그들은 진마부의 정의이었고 또 이제껏 승승장구를 한 탓인지 거침없이 황원평에 접어 드럽고 현무 등이 도열하고 있는 전방백 여장을 앞두고 일단 대여를 멈추었다 이윽고 그들의 중앙에서 하얀 백마를 탄 위맹하게 생긴 초로의 인물 이 앞으로 나왔다 천지객 현무란 애숭이는 어디 있는가 강이 나 파일 영과 한판 붙을 용기가 있는가 이에 현무도 흑마를 탄 채 앞으로 나서며 커다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하 어서 오시오 내 이미 기다린지 오래 에다 그래 나에게 도전하다니 우문왕이 꼴이 되고 싶은 거요 허허 내 놈이 암수를 써서 우문왕을 배웠다 하던데 그야말로 기고만장이군 어서 썩 나오너라 내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현무의 비아냥 되는 말투에 성질이 급한 파일 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홀로 말을 보아 나오고 있었다 이에 현무도 마주 말을 몰아 나갔고 이윽고 양측의 중앙 부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곧바로 무공 을 겨루기 시작했다 비록 그들은 말을 타고 나섰지만 이미 사소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지라 곧장 말등에서 벗어나 허공으로 도약하였고 서로 간 눈부신 빛을 토해내며 공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너 이놈 내 화룡장의 뜨거움을 보여주 겠다 불의 전기는 천하의 모든 만물을 태우노니 화극염화 파일 영의 거대한 손바닥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듯 짙은 황색의 빛이 토해지며 여량장력이 현무를 향해 밀려들었다 후후 얼마든지 천하에 가장 강력한 수비장세가 있으니 이를 적하장이라 하노라 현무의 양수에서는 마치 저녁노을처럼 불끄스레한 장력이 품어져 나와 이와 맞섰다 파일 영이 쏟아낸 황금빛의 화극염화 그리고 현무의 장심에서 품어져 나온 노을 빛의 적하장 마침내 이들 두줄기 장력은 허공에서 그대로 격돌하며 눈부신 광위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중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충돌 부분은 조용하게 그지어 벗으니 이는 적하장이 유자결을 기본으로 수비 위주로 형성된 장력인 관계로 비록 서로 다른 성질의 기운과 격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밀어내고 반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흡수하여 해소시키는 성질을 가진 탓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만은 거세게 몰아쳐 현무와 파일 영을 거의 십여 장이나 날려보냈으며 그 중심 부분에서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형성되어 지상의 나뭇잎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며 자갈들을 수십장 하늘놈 위로 올렸으니 이들이 사용한 장력들의 위력을 가히 짐작해 하고 있었다 이 한 번의 격돌로 두 사람은 모두 상대방이 결코 호락과 악하지 않음을 깨달았으며 공격들도 최대한 신중해졌다 그러나 그 위력만은 더욱 막강해졌다 하하 애숭이가 제법이군 그렇다면 이것마저 받아보거라 화룡장 제2식 지그겸천이다 그러자 파일 영의 장심에서 이번에는 하얀 백색의 광채가 꾸머져 나왔는데 미처 장세가 당도하기도 전에 현무으로서는 그 열기를 느낄 정도로 과연 인간의 장심에서 그와 같은 뜨거운 기운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크 이번에는 적하장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첫 번째 격돌에서 이미 화기의 침입으로 손해를 본바 있던 현무는 그보다 훨씬 강렬해 진듯한 그의 장세에 맞받을 생각을 포기했다 대신 그는 창천복법으로 절묘하게 좌측으로 이동한 후 그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벼락같이 우수를 뿌려대었다 천공의 별들이 나의 손에서 뿌려지나니 은한악성수 그러자 현무의 손끝에서는 무수한 기운이 일어나 마치 유성처럼 파일 영의 우측 반신을 향해 밀려들었다 이러한 현무의 생각은 과연 정확했다 본래 이처럼 극강한 양강장력은 그금의 장공이 아니면 필히 손해보기 마련이었고 아무리 현무가 절세의 기원을 얻어 공력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동 안 꾸준한 운공을 통해 정심하게 단련한 파일 영에게는 아직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일차격돌에서 현무가 자신의 공세에 정면 충돌을 하였기에 파일 영은 이번에도 그저 막연히 그가 정면으로 맞설이라는 생각한 듯 이와 같은 눈부신 신법에 이은 역습에 무척 당황한 듯 하였으니 몸의 균형마저 흐트리며 우선 이를 피하기에 급급하고만 있었다 어찌 현무가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놓일 것인가 수유지간의 180번의 발길이라 천하에 누가 있어 나의 태법을 막을 것인가 수유강 극태법 그 날카로움이 하늘을 가르나니 이를 일선지라 하노라 연이어 전개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빠른 발길지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그의 십지에서 발출되는 비수같은 지품 특히 전우저우 정신없이 가격하는 현무의 발길을 피하는데 급급해하는 파일 영의 바로 코앞에서 전개되는 일선지는 그야말로 위력적일 수밖에 없었으니 마도 최고를 자랑하는 심마천주의 하나였던 파일 영도 마침내 서너개의 지품에 격중당한 채 으흑 하는 급박한 신음소리 와 함께 십여장 밖으로 물러서고 말았다 그러나 현무는 그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으며 대신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그를 향해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하하하 파일 영 나의 일선지 맛이 어떠한가 정신없이 꽃무늬를 빼는 꼴이라니 어디 그래도 큰 소리를 7건가 이에 파일 영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버렸다 5천명 의 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의 무참한 파탄 사실 그는 현무의 일선지에 격중되었기는 않아 이미 수유 간 극태법에 전력을 기울이던 그가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날린 지법인지라 이에 실린 공력 의 강도는 상당히 약했고 더욱이 자신의 호신 징기에 막혀 대부분의 힘을 상실되었기에 실제로 그가 입은 타격은 거의 없었고 부상도 그저 가벼운 경상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저 약간만을 물러서도 될 일이었으나 계속되는 현무의 후속 공격에 대해 기력을 조절하고 반격 을 가할 시간을 벌기 위해 곧바로 10여 장을 물러섰을 뿐인데 상대는 짐짓 아량이나 베푼 것처럼 그 자리에 선체 마치 그의 패배처럼 몰아붙이 고 있었던 것이다 으으 이 예숭이 놈이 아예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좋다 어디 내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파일 영은 노기가 극에 이른듯 이를 바드득 갈며 현무를 향해 곧장 몸을 날리면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무수한 장력을 갈게 됐다 마치 내가 신법이 빠르면 얼마나 빠르 겠냐 한번 해보자 하는 것 같았다 이크 이 자가 단단히 화가 났군 자신의 전후 좌우 사방에 온통 그의 여량 장력분으로 변해버리자 현무로서도 질릴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무조건 막고 푼다는 비록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식한 방법 앞에서는 현무도 더 이상 신법을 전개의 일을 피하려 할 수 없었다 자칫하다 이들 무수한 장력 중 하나에 격중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후후 좋다 힘에는 힘이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현무는 전력을 다해 공마장을 내 갈겼다 수비 위주의 적하장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콰콰 마침내 다시 장력대 장력이 격돌하고 중앙 부분에서 격렬한 반발 기류가 발생해 이들 양인에게 되돌아갔다 으허 흐 반발 기류를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양인은 급박한 신음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파일령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으니 수십 번에 이르는 장력에 모조리 전력을 실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현무는 단 한 차례의 장력 으로 그들 중 가장 정면으로 날아오던 하나의 장력만을 가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련방에 무사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와 한은 커다란 함성소리와 함께 5천여의 인마들이 일제히 공격을 감행 하고 있었다 화할 영광의 간부들이 자신들의 방주가 아무래도 불리한 듯 싶었던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제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저들은 우압지졸에 불과하다 일제히 쓸어버려라 거대한 황홍평을 가득 메우는 듯한 거대한 함성소리 말국소리 반쯤 찬 달빛 사이로 그들 5천여명의 무사들이 일제히 밀려오는 광경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하얀 포말과 함께 거세게 몰아 치는 거대한 파도처럼 보였다 이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남궁하도 공격을 가득 실은 낭낭한 목소리로 명령 을 내렸다 우두머리가 저리 형편이 없는데 그 밑에 졸개들이라 해서 별수 있겠는가 모두 공격하라 남궁하의 명령에 무맹측의 무사들도 오우 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마 주 나가기 시작하였다 아직 장수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된 전면장 양측의 8천여 무사들은 현무와 파일령이 대체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그대로 혼전을 시작하니 이들의 물결에 현무와 파일령도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을 응원하는 듯 양측 후방에서 연신 들려오는 북소리 피리소리 불고동소리 이와 함께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이 황원평 분질을 꺼대한 혼돈의 광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당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5천여명의 진마부정예들을 열혈이 대가 빠진 2,700여명의 허약한 무사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초반 무맹측의 무사들은 남궁화가 임시방편으로 가르쳐주었던 학익진과 칠성진이 조화된 진법의 위력으로 잠시 진마부 무사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을 뿐 채 일각도 지나기 전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절대 밀리지 마라 대열을 유지하고 칠성 방위를 밟아라 이에 남궁화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한 번 밀리기 시작한 형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이미 현무가 있던 위치는 온통 진마부의 무사들로 가득차 마치 죽은 벌레들을 향해 까맣게 밀려드는 개미떼들 같은 형세로 변해버린 듯 하였다 이놈들 나 천지객 현무의 무서움을 모르느냐 온통 진마부의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현무 혼자 고군분투하고 이들뿐 나머지 전선은 일방적인 공격과 일방적인 패퇴로 그 누가 보던지 승패의 명함은 이미 갈린지 오래였다 이에 현무가 마침내 허공으로 20여장을 솟구친 후 비장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모두 퇴각하라 퇴각하라 이러한 현무의 퇴각명령은 악정 고토하며 버티고 있던 무맹의 무사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음성이었다 마치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무맹층 무사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뒤를 향해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언호 8,432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7제 목연제 천부의경 73 물론 한참 기세가 오른 진마부의 무사들이 이를 두고 보고만 있지 않았다 누구에서인지 쫓아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들은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며 마음껏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전선은 드넓기만 하던 황원평을 벗어나고 어느덧길은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했다 천주 혹시 함정이지 않을까요 어거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어느새 파일령 옆으로 다가온 그의 참모들이 의혹의 눈빛을 하며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파일령은 고개를 크게 흔들며 도망가는 무맹의 군사들 가장 흥미에서 추격병들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물을 가르쳤다 하하하 함정을 파놓은 자가 어찌 저렇게 추격을 결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말인가 네 이미 이러한 결과는 저들로부터 수없이 이탈자들 이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후후 여려월이 되라고 온갖 잡동산이들만 모인 저들이 어찌 우리들을 상대할 수 있다더냐 무엇을 하느냐 땅끝까지라도 추격하여 저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라 군호를 내리지 않고 하지만 만약에 그러나 여전히 망설이는 참모들을 향해 파일령은 마치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아니 언제부터 내 명령에 그리 토를 달았던가 당장 목을 베어야만 군호를 내릴 것인가 그러자 그도 별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예 알겠습니다 천공의 파르스름한 불꽃을 내는 불화살이 떠올랐다 그러자 이제껏 혹시나 하고 추격을 늦추던 징마부의 무사들이 일제히 전력을 다해 무명의 무사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도망가는 자와 이를 추적하는 자 이들은 모두 경공을 구사할 줄 아는 무사였들이었던 관계로 급격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사이에도 도망자들의 숫자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으니 바로 야음을 틈타 길 옆에 숲속으로 무수히 숨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 가장 흥미해서 결사적으로 추격을 저지하던 현무 역시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내려진 명령 게다가 추적을 막는 저항도 거의 없었으니 징마부의 무사들은 서서히 깊어져 가는 협곡의 길을 따라 마치 두기 터진 거대한 물살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한편 이때 현무는 남궁화와 함께 협곡이 희미하게 내려다 보이는 중간 부분의 절벽 위에서 이들의 모습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후후 역시 함해는 대단해 저들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이 좁은 협곡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다니 호호 이 모든 게 다 멍청한 파일령 덕분이죠 만일 그가 조금 더 신중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인물이었다면 꽤나 고생했을 텐데 남궁화의 이야기는 비록 적당히 현명하다 할지라도 단지 고생만 될 뿐 얼마든지 그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무는 그녀의 이러한 자신감에 혀를 내둘릴 수밖에 없었다 허허 자신감인지 과신인지 하지만 그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다 어때 이제는 내복을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남궁화는 신비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후후 시기는 시지죠 저들의 태반이 협곡에 접어들었으니 하지만 그 전에 오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녀는 품속에서 조그마한 호각을 하나 꺼내 힘차게 불었다 그러자 삐이 하며 무척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협곡안을 가득 매우며 울려 퍼졌다 아마 그녀는 이에 공력을 실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마부 무사들로 가득 찬 협곡 안에서 팍팍팍 하며 마치 땅가죽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갑자기 땅 밑에서 무수한 철침들이 튕겨 나오는 것이었다 으아 이게 뭐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바로 발밑에서 손가락 만한 철침들이 놀라운 속도로 튕겨져 나오자 곧바로 진마부 진영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았다 으흑 이럴 수가 이크 암기다 모두들 피해라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암기가 날라 오는 것인가 땅속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지척 에서 무수한 암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더욱 이 깜깜한 협곡의 야음 속이라 진마부 무사들은 그저 속절없이 쓰러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됐어요 이제는 화실을 날리세요 이러한 혼란을 지켜보고 있던 남궁화가 비로소 현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에 현무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활과 화살을 꺼내 화살 앞부분에 삼매 증하로 불을 붙인 후 3개의 화살을 동시에 하늘을 향해 날렸다 효시해라 하며 화살 가장 앞부분에 공기구멍이 있어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동시에 내는 불화살 세대 이는 길 양편 바위 틈들 사이에 몸을 숨기 고 있던 열혈이 대 대원들 이나 갑작스런 암기 세례에 우왕저왕하던 진마부 무사들에게나 동시에 목격되었다 하지만 진마부 무사들에게 있어서 이는 바로 그들을 황천길로 인도하는 화살이었으니 숨을 죽이며 기력을 모으고 있던 열혈이 대의 젊은 무사들은 마치 계곡을 모조리 허물어버릴 듯한 맹렬한 함성소리와 함께 화살이며 암기며 표창 등 수중에 지니고 있던 온갖 물건들을 몽땅 날리며 지쳐 들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를 신호로 그동안 옆으로 빠져 그들의 후면에 재 직결하였던 무명의 무사들과 도망가기 여념없었던 전방의 무사들이 일제히 방향을 돌려 진마부 무사들을 공격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형세였다 겁을 먹지 마라 모두들 정신을 차리고 싸워라 이에 상황이 다급함을 느낀 파일령 등 화련방의 간부들이 호통을 찌르며 무사들을 독려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는 무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미처 병기 한 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보고 쓰러진 자들이 부지기수였고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탈출로도 없는 혁구간을 이리 뛰고 절이 뛰며 오히려 혼란만 가 중시키다 결국 7명 단위로 일정한 진영을 형성한 채 밀고 들어오는 열혈위대의 대원들의 공격에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아 이럴 수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파일령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진마부의 중원자폐의 선두를 서기로 작정하고 심혈을 기울여 키워놓았던 무사들 아니었던가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계략에 몰려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 천주 도저히 안되겠소이다 어서 자리를 피하시미 주위에 무수히 밀려오는 무맹의 무사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며 그의 휘하 무장들이 눈물로 피신할 것을 호소하였지만 지금 파일령 에게는 그러한 소리들 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순간 커다란 폭죽이 터지며 혐구간이 순간적으로 밝아지고 그 선광 속의 수십장 허공에서 호련히 현무가 나타났다 마치 사악한 어둠을 몰아 내는 천신과 같은 자태로 그리고 그의 입이 열리고 낭낭한 음성이 혁구간을 울렸다 무맹의 무사들은 들으라 자고로 전의를 상실한 무사들은 되지 않는 법 그들의 테로를 열어주도록 하라 그러자 혁구개 후면 쪽에서 이에 화답하여 동시에 외치는 우렁찬 솔리가 뒤를 이었다 3가 열혈대조의 명을 받듭니다 그와 동시에 후면을 방어하고 있던 무맹의 무사들이 일제히 좌우측으로 갈라지며 전방과 좌우에서 진마부 무사들을 공격하던 사람들 도 일제히 공격을 멈추었다 순간적으로 열린 삶의 길 이에 진마부 무사들은 앞을 다투어 혁구간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여느니 그 수는 미처 천여명도 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던 화마 천주 파일령 그는 비감한 목소리로 현무를 향해 한마디를 하였다 연혈대조라 했던가 천지객 현무 그대는 진정한 무사이다 이제 나 파일령은 그대에게 완전히 패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무사를 자부하는 한 사람으로 언젠가는 다시 그대에게 도전할지니 그때는 진정 후회 없이 한번 싸워보겠노라 이에 현무는 그에게 폭권의 예를 취하며 대답했다 조소이다 파천주의 도전이라면 언제든지 응하리다 잘 가시오 파일령의 태각과 함께 혁구 간에 서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맹층 무사들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혁구 간에는 거대한 함성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하였다 와 승리다 현무대연 만세 중원무립맹 만세 연혈리대 만세 호호 역시 오빠는 인자하시군요 함성 소리를 가르며 현무에게 다가온 남궁화 가 활짝 웃으며 말을 하였다 그러나 현무는 현무 간을 가득 매운 시체들을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으니 호호 인자한 게 그래 이처럼 무수한 시체들이요 이러한 현무의 허탈한 표정에 남궁화가 다가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 주었다 오빠의 마음은 잘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차피 역사란 피로 점철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남궁하는 문득 자신에게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허공중에 신형을 띄우며 전의를 상실한 적들에게 테로를 열어주라고 외치던 그의 능능한 모습을 내리에 떠올렸다 이제야 알았어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 사람에게 그처럼 빠지도록 한 것인지 바로 이거였어 그 뜨거운 인간의 와영웅의 기상 바로 이거 이윽고 청룡회의 회주인 좌숙회검 두랑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무표정하고 딱딱한 모습이었다 대주 이번 전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오 말씀하시오 이번 전투로 인해 우리 측은 사망이 221명 부상이 482명 또한 70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열혈이 되는 사망이 32명 중경상이 84명으로 비교적 격리한 편입니다 이에 비해 짐마구는 사망이 3500여명 저들이 남기고 단 부상자가 400여명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대승입니다 그렇다면 짐마구 측 부상자 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소 일단 그들도 우리 측 무사들과 같이 치르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 상으로 살아나는 자는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이에 현무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어찌되었건 자신이 벌인 전투로 인해 수천명이 죽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전투를 수행 하느라 피곤한 상태일 그들에게 이러한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따뜻하게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후속 조치를 준비시켰다 여하튼 수고가 많았소 일단 두해조의 주관으로 각해별로 인물을 분담 부상자 치료 수경지 재편 사망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오 또한 전령을 무한으로 보내 이곳의 상황을 알려주도록 하시오 예 명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두랑이 현무를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후 물러갔다 잠시 후 현무는 병참을 담당하고 있는 위평우를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대주 미천안 출신으로 신주식 출중 두 명이나 물리치고 이량무맹의 열혈이 대수장이 된 현무 그는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1300여 대원들 외에 신망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이번 전투에서 전무후무한 대승 까지 거두자 그야말로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위평우 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공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눈에 가득 존경의 염을 담고 있었다 그러한 위평우에게 현무는 품속에서 전표 한 장을 꺼내 건네 준 후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에게 말을 하였다 사태가 수습된 후 승전 축하연회를 개최할 것이오 이번 전투에서 흘린 피에 대하여 몽땅 잊어버릴 수 있도록 성대한 잔치를 말이오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이번 전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전달하시오 그들이 평생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위평우는 현무가 건네준 전표를 살펴보았다 자그만치 10만 냥이었다 그 당시 열량 정도면 한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 10만 냥 하면 놀랄만한 금액이었다 이에 위평우는 깜짝 놀라며 그 전 표를 다시 현무에게 내밀었다 대주 아직 무맹의 지원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큰 거액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는 별로로 무맹에서 위로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무는 일을 받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이번은 내가 열혈의 대를 맡은 후 처음으로 거둔 승리요 그러니 우선 그걸로 사용하고 무맹의 지원금은 별도로 비축해 두시오 앞으로 돋을 곳이 많소 위평우는 계속 주춤거렸지만 이미 현무의 의지가 굳혀진 걸 알고 결국 이를 품속의 갈무리 한우 물러갔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남궁화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봤더니 오빠는 참 부자군요 10만 냥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 놓다니 그러자 현무는 빙글에 웃으면서 대답했다 후후 내가 부자가 아니라 그게 나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지 과거 왕가의 후손이었던 한 분이 남겨놓으신 전표였는데 사실 강원 왕이니 돈 쓸 일이 어디 있겠어 이에 남궁화는 새삼스러운 눈초리로 현무를 바라보았다 그저 담당이 이야기 하는 그 하지만 세상에 자신의 전 재산을 그저 종잇쪽 내 던지듯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는 잘 안다고 싶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면모로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다 어 하네 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치 괴물을 보고 있는 듯 하지 않은가 그럼 자신의 전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 사람이 괴물이 아니고 뭐예요 난 또 오빠가 갑자기 무슨 같구나 되어버린 줄 알고 조다했는데 후후 그럼 실망했나 호호 비록 실망은 했지만 기분만은 좋으니 어떤 영문인지 모르게 떠요 참 하네 그것보다 아까 외복을 발동시키기 전에 적들을 무수히 사상한 암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지 분명 우리 무사들이 던진 것은 아니고 만일 나라 해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섭던데 갑자기 생각난 듯한 현무의 질문에 남궁화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손에 속에서 조그마한 원통같이 생긴 물건을 하나 꺼냈다 이런 물건 보셨어요 현무는 남궁화에게 그 물건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 물건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쇠붙이로서 모양은 원통형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무겁게 그지 없었으나 완전 밀폐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원통 내부로 연결된 듯한 가느다란 끈이 하나 매달려 있었고 어디에 쓰는 건지 그 부근에는 널찍한 받침이 형성되어 있었다 현무는 한참을 더 살펴보았 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물건은 그로서는 처음 보는 물건 이었던 것이다 그게 무엇인 것 같아요 글쎄 사천당문의 기관 암기 발사기인 은하침통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것은 아니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군 단지 앞쪽에 철판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하고 이 줄과 받침이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은 같지만 그러면서 현무는 그 줄을 잡아당기는 신용을 해보였다 어마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자 남궁화 가 황급히 현무를 제지하였다 하지만 정작 현무는 태연히 웃고 있었으니 후후 역시 이 줄이 이 기계를 작동하는 것인 것 같군 그런데 정작 그 줄을 잡아당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이러한 현무의 태도에 남궁화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매섭게 흘겨보았다 참 세상에 장난 칠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야지 그게 어떤 것이 돼 남궁화의 태도는 현무로 하여금 더욱 궁금증을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것이 도대체 무언데 그래 그렇게 궁금하면 그 줄을 한번 잡아다녀 보면 알게 안 해요 바로 잡아다니면 큰일 난다며 누가 그래서 바로 잡아다니래요 이리 줘봐요 그러더니 남궁화는 현무의 손에서 예의 그 물건을 다시 빼앗아 들떠 니 한 서너 걸음 앞으로 나간 후 그걸 아무도 없는 산쪽으로 향하게 한 후 앞부분만 남겨놓고 땅에 묻었다 그리고 이에 연결된 줄을 느렸뜨려 그 끝을 현무의 손에 쥐어 주었다 됐어요 이제 잡아다녀봐요 그러자 현무는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 줄을 힘차게 잡아당겼다 번호 8,433개시자 윤원중 리 5,280등록일 1999년 5월 9일 10일 38채 목연재 천부의경 74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너 걸음 앞에 묻혀있던 그 물건이 지지직 걸리며 주위에 흙들을 날려보낼 정도로 요동을 하더니 마침내 펑하고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 안에서 서너 걸음 떨어져 있었고 은침들은 앞부분으로만 쏟아져 나갔지만 그래도 그 놀라운 위력에 깜짝 놀라 주춤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이러면서도 쏟아져 나간 은침들을 보고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니 그야말로 순식간에 그 은침들은 340장 멀리 떨어진 나 무며 잔목병 에 무수히 박혀 있었던 것이다 과연 사람이라면 이를 피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짧은 시간에 히야 대단한데 도대체 이게 뭐야 후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번과 같이 매복전이나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투에 사용하려고 이름은 통내지통이라 해요 그렇다면 그 원리는 어찌 보면 간단해요 사실 당문의 은하침통은 용수철 장치 에 의해 암기가 튀어나오도록 고안되었는데 이것은 철통 안에 화약 과 침들을 동시에 집어넣은 후 줄을 당김과 동시에 폭발하도록 만든 거에요 대신 다른 쪽은 단단하게 만들어 화약폭발에도 전혀 손상이 없게끔 하고 앞쪽만 비교적 약하게 하여 그 압력이 동시에 앞으로 발산되도 록한 거에요 이러한 남공화의 설명을 듣고 현문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귀신같은 병복 운영 에 이어 이번에는 가공할 위력의 신무기까지 만들어내는 남공화의 능력에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 허허 참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은 함해의 능력을 반하니 3분의 1도 알지 못하고 있구려 그러면서도 천혜옥인 이라는 벼로를 붙여 놓았으니 이의 남공화도 조금 쑥스러운 모양이었다 이러는 사이에 동편하늘로부터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하였다 지난 밤 사이 그토록 처절한 전투가 있었건만 태양은 정확히 떠오르고 여전한 밝음으로 대지를 비춰오기 시작한 것이다 무맹의 무사들이 바삐 움직인 결과 장래의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다시 황원평에는 수백 개의 군막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황원평의 미명을 뚫고 술통 이며 갖가지 음식들을 실은 마차들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위평우의 수왕과 돈의 힘이 결합된 위력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천명이 동시에 즐기는 거대한 연애가 벌어졌다 현무가 주었던 돈의 액수가 많기도 했지만 대조의 의도를 짐작한 위평우가 마침 개봉현내를 몽땅 돌아다니며 술과 음식을 쓸어왔고 기 루의 무의들 까지 동원하였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벌한 전쟁터였던 황원평이 갑자기 활락의 대지로 바뀌어버린 것 같았다 동료들의 죽음을 포함해 수천의 시신을 고압고 온몸에 인간의 피로 목욕하듯이 하였던 열혈이대 등 짐마부 무사들은 갑자기 밀어닥친 술과 음식 그리고 여자들을 보자 미칠듯 기뻐하며 곳곳에서 술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이거 너무 풀어주는 것 아네요 이를 보고 있던 남궁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현무는 이러한 광경이 오히려 마음에 드는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이럴 때는 화끈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아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 두려움 불만 역겨움 등 모든 것을 마음껏 풀어버리고 나면 이들은 더욱 일체가 될 것이며 전투력 또한 극대화 될 것이요 이에 남궁화도 현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어디나 하고 함께 한마퀴를 돌면서 우리도 한번 광란의 파티에 젖어볼까 싫어요 저는 주작회의 무리들과 어울리겠어요 아무리 남궁화가 여장부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기녀들을 상대로 온갖 짓궂은 장난을 다하는 거칠기만 한 사내들 사이에 끼어 함께 어울리 기는 곤란한 모양이었다 다행히 열혈이 때에는 주작회라는 주로 여인들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으니 마침 남궁화는 이들을 찾다가 그들 과 어울리겠다는 것이다 후후 좋을대로 현무는 이러한 남궁화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기에 흔쾌히 이를 승낙하고 마침 가까이 있는 후궁회 가 회주로 있는 백호의 주석을 찾다 갔다 하하하 대주 어서오시오 그리 아내도 술이라면 사양하는 대주라 소문이 났는데 어찌 지금까지 참고 계시나 했소이다 무엇보다 그의 팬이 되어버린 후궁회가 제일 먼저 반기고 나섰다 그래 후회주 어떻소 승전연애가 하하 제 생에 가장 맘에 드는 연애 옷이다 듣자보니 대주께서 사제를 털어 사신 술이라면서요 허허 벌써 그것까지 소문이 났소 바로 그 순간 술을 마시고 있던 삼백여 백호의 무사들이 요란한 박수와 함께 한 소리로 외쳤다 와 대주를 환영 합니다 이에 현무는 손을 흔들어 그들의 환호에 답례를 했다 그러자 그 순 은 간좌 중에서 한 무사가 벌떡 일어났다 대주 소인은 이 백호에서 가장 말담무사인 두칠이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즐거운 날 비록 말담무사라 하여 어찌 대주께 술 한잔 권하지 않으리까 그러자 무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이에 호응을 했다 현무는 갑작스런 제의에 조금 의의인 듯 싶었으나 어찌 그가 이를 사양하리 하하 좋네 두칠의 술이라면 이 백호의 무사 전체가 주는 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렇다면 아예 술통체 가져오 게 이러한 현무에 호쾌한 생각에 다시 무사 들이와 하고 박수를 쳤다 그런데 정작 두칠은 대신 자신의 옆에 있던 한 기녀를 끌고 나왔다 이미 대주께서 말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소이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술로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 그는 옆에 기녀 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 네 오늘 우리 대주께 계곡주를 대접 하고자 한다 어서 준비하도록 하여라 두칠의 갑작스런 이야기 이에 영문 을 모르고 그에게 끌려 나왔던 기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계곡주라 함은 바로 여인의 가슴을 술잔 으로 삼아 마시는 술을 말하고 있음이 아닌가 이에 현무도 황당해졌다 사실 그도 계곡주란 말은 들어봤지만 이러한 광경을 본 적도 없었던 것이니 그러나 이러한 두칠의 제의에 대하여 무사들은 그야말로 황운평이 울릴 정도로 커다란 환호성으로 환영 했고 계속하여 현무를 재촉했다 이에 당황한 현무는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으로 후궁회를 바라보았지만 정작 후궁회는 한술 더 떴다 여봐라 무엇을 하느냐 속히 남공 군사를 모셔오지 않고 군사께서 이 광경을 보지 못하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게다 이에 현무도 깜짝 놀랐다 그것은 안 돼요 내 이를 마시면 될 거 아니요 이들의 강요에 의해할 수없이 마시라면 마시겠지만 도저히 이 광경을 남공하에게 보게 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이때는 그 기녀도 압성을 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하였으나 무사들의 재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더구나 그 대상이 자신도 익히 들어보았던 젊은 영웅 천지객 현무인 바에야 비록 공개적인 장소라서 수치스럽긴 하나 여연집 교수도 아니고 기녀인 그로서는 오히려 영광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기녀의 풍만한 가슴이 아침 햇살 아래 활짝 열렸고 두칠은 그 가슴의 술을 넘치도록 부었다 이에 그 기녀는 스스로 술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가슴을 잡은 채 어여쁜 목소리로 현무에게 말을 하였다 소녀가 비록 하찮은 기녀에 불과하지만 어찌 영웅에게 올리는 술을 사양하리옵까 소녀의 몸이 더럽다 여기시지 아니하면 어서 저의 개 곡주를 한 잔 드시지요 그러자 현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록 짙은 화장에 그리 예쁘다 고만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순간 그를 바라보는 눈동자만은 막기 맑았다 내 그대의 순수한 마음을 고맙게 여기며 그런 마시리다 그러고 나서 현무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에 입을 대고 소위 개곡주란 것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러자 다시 한번 터져 나오는 거대한 함성소리 결국 현무는 이것을 대기로 청룡의 등사회 등에서도 개곡주를 한 잔씩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마지막으로 찾아간 주작회에서는 대신 한바탕 곤욕을 치룰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남궁아까지 한 편이 되어 현무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으니 마침내 현무는 200여 명에 이르는 소녀무사들에게 일일이 한 잔씩 권하고 벌주로 이들의 잔을 모두 받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공력이 이갑자 반이 되는 고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술을 마셔 됐으니 어찌 무사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그는 마지 막 소녀의 술잔을 반 정도 흘려가면서 마시더니 그대로 그녀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다 갑자기 그의 몸을 안게 된 그녀 그녀는 자신이 사모했던 대조의 몸을 안게 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걱정도 되는 지라 얼른 남궁아의 눈치를 살폈다 이에 남궁아는 그야말로 얼처군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무리 무사들이 강권한 다 하더라도 개곡주를 마신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또 200여 명의 술을 모조리 받다니 그녀는 또다시 현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과거와는 다르게 황당하기 그지없던 발견이었 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그야말로 열혈이 대를 하나로 똘똘 을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 시간 무맹의 임시 지부가 마련된 무창에서는 청년 영웅단주 신공화영이 주재하는 임시 회의가 한참 열리고 있었으니 이는 북공의의 정천리대와 무의의 무적위대에서 시급한 지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 철갑위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양쪽을 동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열혈위대의 승전 소식을 모르는지라 그에도 대비하여야 했으니 열혈위대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낸 전령은 어떻게 되었나 왜 아직 소식이 없단 말인가 마침내 너무 답답한 사정에 화영도 역정을 내고야 말았다 그게 아직 도착할 시간이 되지 않아서 허허 답답한 지고 당초에 청년 영웅단만을 가지고는 진마부의 세계 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 누누이 역선했건만 바로 그때 무사 한 명이 급히 들어와 열혈위대의 전령이 도착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화영의 안색은 긴장으로 굳어졌다 막상 그쪽의 상황이 궁금하기 그지 없었지만 자신이 보낸 전령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전령을 보내왔으니 행여 그쪽마저 원병 요청 이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전령이 가져온 서신 을 읽은 화영은 통쾌하게 웃고야 말았다 하하하 역시 현대주는 멋있는 친구야 그래 긁어모은 인원으로 진마부 화마천의 정의 5천명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다니 한참을 통쾌하게 웃고 난 화영은 수하무사를 시켜 다시 현무에게 전령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제까지 들어온 정천미대와 무적이대의 전황과 현재 그들의 위치 등을 설명한 후 무적이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에 그리고 정천미대 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철가 비대를 데리고 출정하기로 하였다 오후에 따가운 햇살 아래 지금 황원평에는 해괴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지난밤 밤새도록 전개된 전투로 인해 수천명의 시신들이 묻힌 이곳 하지만 지금 이곳은 완전히 만취되어 여기저기 제멋대로 쓰러져 누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전투를 준비하랴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랴 심신이 모두 지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수를 풀어 놓았던 것이니 취하지 않고 어찌 100일이요 아무리 단합도 좋고 무사들의 사기도 좋지만 꼭 이래야만 하나 제멋대로 쓰러져 뒹굴고 일부는 오물까지 토해내는 모양들을 보고 남궁화가 이렇게 중얼 거렸다 호호 사내들은 지극히 단순하대요 그러니 이러한 방법이 또한가 장 효율적 일지도 모르죠 옆에 서 있던 주작회의 합장 중에 하나인 이수묘 와 지설란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하긴 술을 주니 좋아하긴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간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닐까 최하위 말단 무사가 대주 에게 계곡주인지 그 희한한 수를 강요하지 않나 그 다음이 바로 군사 의 역할 아니에요 자칫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후후 결국 나에게 악역을 맡으란 이야기야 비록 대원들 에게는 악역이 될지 모르지만 대주께는 도움이 되는 일이죠 군사 께서 좋아하시는 그러자 남궁화는 기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의 눈에도 내가 대주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어찌 그걸 모르겠어요 후후 사실 주작회의 무사들 중 대주를 마음속에 두지 않는 여인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로 군사라는 넘지 못할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스스로 자제할 뿐 그가 어찌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 말인가 대주는 기이하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전투 종결을 선언하던 그 늠름한 태도하며 이번 승전연회에서 가장 하금 무사들과 꺼리낌 없이 어울리는 것들 처럼 요 그때 경계를 보고 있던 배원 하나가 웬 무사를 한 명 데리고 남궁화의 곁으로 다가왔다 화용단 주로부터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전령 이라면 조금 전 왔다 갔지 않는가 우리 측 전황을 파악하러 왔다며 이번에는 별도로 화단주의 명을 받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남궁화는 전령 으로부터 화용이 보낸 서신을 받아 읽어 보았다 무슨 내용이나요 이에요